창밖에선 눈이 비스듬히 흐르는 듯 지나갔는가 하면 바람에 불려 날리고는 다시 옆으로 쓸려 흩어져갔다. 어젯밤부터 불던 눈보라의 여운이었다. 수지그찌 병원의 원장 게이조는 자기 집에 2층 서재에 앉아 바람에 흔들리는 시범님의 나무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댕댕이와 채글입니다. 이제부터 새로 시작하는 작품은 미우라 아야꼬의 장편소설 빙점에 이은 속빙점입니다. 좋은 평가를 받은 작품이 속편을 내어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속빙점은 다릅니다. 자기 피 속에 흐르고 있는 죄를 깨달은 요코가 그 죄를 용서해 주기를 바라며 또한 죄를 용서하는 권위 있는 존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유서를 남기고 미에이 강변에서 자살을 기도합니다. 그것은 더할 수 없이 고독한 광경입니다. 빙점은 여기에서 끝나 있습니다. 빙점의 물음에 응답하는 뚜렷한 주제가 속빙점의 구석구석에까지 미아리치고 있습니다. 요코 출생의 비밀 요코 아버지 미스이비키치가 아내 게이코를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비참한 사건, 전쟁 중에 상관의 명령에 의해 유아 사례를 강요받았던 일 때문입니다. 본래 같으면 아내의 부정이 비키치를 파멸시켰을 것인데 오히려 그의 빙점을 녹여주는 자신을 살리는 일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아내 게이코가 하나의 생명 욕구를 어둠 속에 매장하지 않은 것에 감사하고 살아갈 힘을 되찾은 것입니다. 긴 시간 속빙점과 함께해 주실 구독자님들께 감사함을 전합니다. 이제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소중하고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 20미터나 되는 키가 큰 스트로브 수나무의 줄기에는 한쪽으로만 눈이 몰아쳐서 검은 줄기가 두드러지게 선명했다. 요코가 되살아나 주었군. 어스름이 깔리기 시작하는 숲을 바라보면서 게이조는 마음속 깊이 대내었다. 수면제 음덕자살을 기도한 요코가 만일 그대로 죽었더라면 하고 생각될 때마다 게이조는 견딜 수가 없었다. 불과 17살의 요코를 죽음으로 내몬 것은 결국 자기였다고 생각하니 게이조는 자기 자신이 원망스러웠다. 벌써 18년 전에 이리로군. 그러나 스지구찌가의 뒤편에 있는 이 시범님을 꿰뚫고 흐르는 미에이 강의 냇가에서 지나가던 토목인부 사이시 스지오에게 살해된 내 딸 루리꼬는 아직도 세 살이었다. 그것은 잊혀지지도 않는 1946년 7월 21일 가미까와 신사지가 있던 날 오후였다. 내가 출장에서 돌아왔을 때. 게이조의 가느다란 눈이 한층 더 어둡게 그늘졌다. 그날 안에 나스에는 여느 때와는 달리 무엇에 홀린 듯이 피아노를 두들기고 있었다. 나스의 뒤에 있는 탁자에는 잔뜩 쌓인 꽁초가 재떠리에 담겨 있었다. 손님이라도 왔던 모양이지만 나스에는 한마디도 게이조에게 내비치지 않았다. 나스에는 게이조가 집을 비운 동안 한여인 스키코와 다섯 살짜리 도로우를 영화관에 보내고 루리꼬를 놀러 내보낸 뒤 무라이 야소와 미래를 하고 있었다. 그 사이에 루리꼬는 살해된 것이다. 냇가에 죽어 있었던 루리꼬의 가느다란 목에 액살당한 흔적이 생생하게 눈앞에 떠올랐다. 그리고 동시에 게이조는 마치 어제 일처럼 당시의 슬픔과 미움도 되살아나는 기분을 느꼈다. 나스의 와브라이를 나는 결코 용서할 수가 없었다. 루리꼬가 죽은 뒤 나스에는 아내에게 양녀를 얻고 싶다고 말했다. 루리꼬 대신 키우고 싶다는 의도였다. 나스의가 이미 불임 수술을 받은 뒤였기 때문이다. 어떻게 그런 무서운 일을. 나는. 게이조는 책상 위에서 머리를 감싸지었다. 시범님 위에서 갑자기 까마귀 울음소리가 시끄럽게 들려왔다. 올려다보았더니 눈을 머금은 하늘 아래 까마귀 떼가 뿌리져 있었다. 하늘이 어둡게 보일 정도의 엄청난 물이었다. 게이조의 친구 닭각기 유치로는 사포류의 산부인과 의사였다. 그 닭각기가 촉탁으로 일을 보고 있는 유아원에 유치장에서 자살한 사이시의 딸이 맡겨져 있다는 얘기를 듣고 게이조는 그 계집애를 나스에게 키우게 하려고 결심했다. 너의 원수를 사랑하라. 게이조는 자조에 찬 서글픈 웃음을 흘렸다. 여보, 식사하셔야죠. 방 밖에서 쭈뼛거리는 나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층계를 내려가는 나스의 조심스러운 발소리를 들으면서 게이조는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났다. 너의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을 평생의 과제로 삼을 것이라며 자기 자신에게 타일렀던 18년 전에 자기 모습이 해상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무라이와 아내와의 관계에서 파생된 나스에 대한 복수의 방편일 뿐이었다. 게이조는 일어선 채 다시 창 너머로 시범님을 바라보았다. 숲 위해선 까마귀가 여전히 소란스러웠다. 요코, 용서해다오. 루리꼬를 죽인 사이시의 딸이라고 나스로부터 매도당한 요코는 마침내 자살을 기도하고 말았다. 그러나 요코는 사이시의 딸이 아니었다. 요코는 다카키의 친지 미스이 게이코가 남편의 출정 중에 나카가와 미소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였다. 게이조와 다카키 유지로는 학생 시절부터 친구였다. 그런 다카키가 사이시의 딸이라며 넘겨준 요코가 설마 다른 사람의 딸이었다고는 지금까지 꿈에도 생각지 못한 일이었다. 그러나 게이조는 다카키를 원망할 생각은 없었다. 자기도 다카키의 입장이었다면 아마도 똑같은 행동을 했을 것이다. 누가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애를 키우게 할 수가 있을 것인가. 어쨌든 범인의 딸이 아니어서 다행이었어. 만일 요코가 사이시의 딸이라면 요코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지금 게이조는 뼈저리게 다카키에게 감사하고 있었다. 원장님 식사예요. 문을 열고 얼굴을 내민 사람은 나스의 친구이며 무용선생인 후찌오 다스코였다. 여느 때는 건강한 다스코의 동그란 얼굴도 사흘 동안이나 요코를 간호하느라 홀쭉하게 빠져있었다. 그러나 표정만은 밝았다. 너무 그렇게 골뚜리 생각하지 말아요. 다스코는 창가에 서서 게이조를 보며 말했다. 까마귀까지 기뻐서 날뛰고 있군요. 그녀는 이렇게 덧붙이며 웃었다. 하얀 치아였다. 게이조는 눈을 깜빡거렸다. 요코에게 미안해서 말이요. 게이조의 목소리가 젖어 나왔다. 뭐예요. 영감님 같은 그 목소리. 그리고 그 얼굴. 요코는 다시 살아났어요. 소생했어요. 그런 울적한 얼굴은 짓지 말아요. 기쁠 때는 기쁠 때 짓는 얼굴이 있잖아요. 내뱉듯이 말하면서도 다스코의 눈은 상냥하게 웃고 있었다. 아니 어쩐지. 게이조는 창 너머로 요코의 방을 바라보면서 또다시 눈을 깜빡거렸다. 다스코를 대하고 있으면 이상하게도 게이조는 자기가 손아랏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마음의 아픔이 치유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다. 다카키 씨는 사흘이나 병원을 비웠잖아요. 한시 바삐 사뽀루에 돌려 보내드려야 해요. 자 빨리 아래로 내려가요. 다스코가 앞장서서 방에서 나갔다. 게이조는 그대로 요코의 방 창문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식사나 차를 마시는 방에서는 실내복을 입은 다카키를 비롯하여 대학생인 도루, 도루의 친구 기다하라가 나스에와 다스코가 함께 식탁을 에워싸고 게이조를 기다리고 있었다. 밝게 빛나는 샹들리의 풍의 전등 아래에서 식탁의 전골냄비가 김을 뿜어올리고 있었다. 어디에 숨어 있었나? 방금까지 자고 있었던 듯한 다카키가 시험이 더부룩한 얼굴로 게이조를 쳐다봤다. 도루가 하품을 삼켰다. 모든 사람의 눈이 움푹 꺼져 있었다. 오늘 아침까지 나흘에 걸친 극진한 간호 탓으로 모두가 지쳐 있었다. 환자 요코의 용태가 좋아져 보여 간호원 두 사람에게 뒤를 맡기고 모두들 오후까지 잠을 자기는 했으나 아직도 한참 수면 부족이었다. 어, 미안. 서재에 있다가 그만. 게이조는 고개를 숙이고 있는 나스의 옆에 앉았다. 다스코가 맥주를 따랐다. 이번에는 폐를 끼치게 되어서 덕분에 요코도 목숨을 건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게이조는 정자를 하고 깊이 머리를 숙였다. 뭐, 아무튼 다행일세, 스지구찌. 다깝기는 맨 먼저 맥솥잔을 쳐들었다.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다스코는 불수 그 예쁜 손가락으로 눈자위를 눌렀다. 한동안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도로우는 자기의 앞주머니에 들어있는 요코의 유서를 생각했다. 그는 그 유서를 완전히 외우고 있었다. 도로우 오빠, 지금 요코가 만나고 싶은 사람은 오빠예요. 요코가 누구를 제일 그리워하고 있는지 지금에야 겨우 알았습니다. 오빠, 죽어서 미안해요. 요코, 도로우 씨에게. 요코는 기다라를 사랑하고 있었을 터였다. 요코는 자신이 스지구찌의 딸이 아니라는 것을 국민학교 때부터 이미 알고 있었다. 그리고 도로우를 친오빠처럼 사랑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이상은 아니었다. 죽음을 앞두고 쓴 그리워하고 있다는 말은 자기를 이성으로서 연마하고 있다는 뜻일까? 아니면 도로우는 옆에 앉아있는 기다하라를 살며시 보았다. 기다하라는 무언가 생각에 잠겨있는 것 같았으나 문득 다카키에게로 얼굴을 돌려서 물었다. 다카키 선생님, 혹시 요코양의 어머니에게는 다른 자녀가 또 있나요? 아, 아들이 둘 있지. 어머, 그럼 요코에게는 형제가 있다는 얘기군요. 동생인가요? 아니면 오빠? 다스코는 젓가락을 든 손을 멈추고 닭가귀를 바라보았다. 아, 오빠하고 동생이지. 허, 형제가 둘씩이나? 아버지는 다르지만 요코에게도 형제가 있었다는 사실에 게이조는 감히 어린 어조로 맞장구를 쳤다. 요코에게도 형제가 있다. 도로는 문득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요코의 오빠로서 자라난 도로우에게는 요코에게 두 사람의 형제가 더 있다는 사실에 왠지 당장에는 기뻐할 수가 없었다. 오빠는 나 하나만이 아니었군. 도로우의 감정은 미묘했다. 도로우는 요코의 오빠이면서 연인이고 싶었다. 그 어느 자리도 다른 사람에게 침범당하고 싶지 않았다. 아저씨, 그 요코 어머니의 집은 오다루였죠? 오다루에 어디에 살고 있나요? 잠이 부족한 도로우의 목소리는 감기에 걸린 것처럼 쉬어 있었다. 주소? 주소는 알아서 무엇하려고? 설마 모녀간의 눈물어린 상봉을 주선하려는 건 아니겠지? 농담 비슷한 어조였지만 다깝기에 큰 눈이 한순간 빛났다. 그건 알 수 없어요. 요코가 만나고 싶어 한다면. 요코에게도 자기 어머니를 만날 권리는 있을 테니까요. 이런 상황으로는 그렇겠지만 도로우군. 저쪽 가정에는 나름대로의 사정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말이야. 남편이나 아들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평화스럽게 살고 있으니까 찾아가는 것만은 삼가하는 것이 좋을 거야. 사태가 진행되면서 다깝기는 요코의 친부모 얘기를 꺼내기는 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쓰지구찌가의 내부에 국한시키지 않으면 안 되었다. 평화롭게 살고 있어요? 도로우가 나무라듯이 다깝기를 보았다. 요코는 자살까지 이르는 불행을 당했지만 그런데도 요코를 낳은 어머니는 요코를 복지시설에 맡겨놓고 남편이나 아들들과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다. 문득 도로우는 분노를 느꼈다. 그 평화를 지켜주기 위해 요코는 생모와 그 형제들을 만나서는 안 된단 말인가. 그것이 요코에 대한 연민같은 감정과 모순된다는 것을 도로우는 깨닫지 못했다. 도로우는 굳어진 얼굴로 무뚝뚝하게 맥주에 입을 댔다. 맥주는 썼다. 다깝기 씨, 당신 뒤로 손이 돌아갈 거예요. 도로우의 기분을 재빨리 알아차린 다스코가 어색한 장면을 수습하려는 듯이 말했다. 어째서지요? 기다하라도 도로우의 시무룩한 얼굴을 흘끗 쳐다보면서 다스코에게 맞장구를 쳤다. 그럴 수밖에요. 기다하라 씨, 담당 의사가 환제의 비밀을 누설했으니까요. 의사법 위반이 되는 셈이죠. 안 그래요? 쓰지그치 씨? 게이조는 쓴 웃음을 지었다. 뭐, 괜찮겠지. 내 손이 뒤로 돌아가든 앞으로 돌아가든 요코는 되살아났으니까. 반가운 얘기 아닌가? 안 그래요? 나스에 부인? 아까부터 제인처럼 고개를 떨구고 있던 나스에가 얼굴을 들고 희미하게 끄덕였다. 도로우는 그 두 사람을 흘끗 쏴보았다. 자살을 도모한 요코가 살아난 것은 중환자가 살아난 것과는 다른 것이다. 몸은 치유되어도 마음의 상처는 그렇게 간단하게 치유되지 않는다.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잘 이해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 도로우는 안타까웠다. 요코가 깨어나고 나서 일주일쯤 지난 토요일 오후였다. 요코의 방 앞에 선 게이조와 나스에는 문득 얼굴을 마주 보았다. 요코의 방에 들어가기가 망설여졌다. 지금 두 사람은 친부모가 누구인가를 요코에게 알리려 하고 있었다. 그것은 루리코를 살해한 범인이 자기의 아버지라고 믿고 있는 요코에게 있어서는 반가운 소식임에 틀림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무겁기만 했다. 요코는 미음에서 죽으로 서서히 속을 달래어 오늘부터는 부드러운 밥을 먹을 수 있을 만큼 회복되었다. 엊그제부터는 화장실 출입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대로 시일만 경과하면 차츰 기운을 차릴 수 있게 된다는 것만으로 일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다. 요코의 몸이 완쾌된 시점에서 아무래도 부모의 일을 알리지 않으면 안 되었다. 게이조는 나스에게 눈짓을 했다. 먼저 들어가라는 신호였다. 나스에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한걸음 물러섰다. 요코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려는 마당에 어째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지 게이조는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이상했다. 요코에게 사과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을 충분히 사죄할 수 있을지 어떨지 바로 그것 때문에 생기는 마음의 부담이었다. 그리고 또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사실을 민감한 요코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불안에서 오는 부담이기도 했다. 가볍게 기침을 하고 게이조가 천천히 장진문을 열었다. 요코의 머리맡에 앉아서 주간지를 읽고 있던 중년의 간호원이 황급히 그것을 아래에 내려놓았다. 며칠 전부터 교대한 간호원이었다. 좀 어떤가 상태는 누구에게 묻는 것인지 모르게 나지막히 말하는 게이조는 나스에와 함께 옆에 가서 앉았다. 요코는 희미하게 비서지었다. 열이 조금 있어요. 간호원이 체온표를 내밀었다. 음 7도 오브라. 조금 있군. 어때 힘드냐 요코. 게이조의 목소리는 다정했다. 나스에가 기엣말로 간호원을 나가게 했다. 게이조는 손을 뻗쳐 요코의 손목을 잡았다. 그토록 엄청난 일을 당한 뒤인데도 요코의 손은 하루가 다르게 본래의 살결로 돌아가고 있었다. 피부는 반들반들 윤기가 흐르고 있었다. 이 육체처럼 마음도 회복되어 주기를 바라고 맥박을 재면서 게이조는 다다미가 깔린 여덟 장의 방을 한 바퀴 둘러보았다. 커피빛 옷장과 수납식 장롱이 들어서고 나무로 된 책장이 책상 옆에 육중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세 개의 미술 전집이 가지런히 책장에 꽂혀 있었고 수납식 장롱 위에는 큰 사자 인형이 유리 상자에 넣어져서 장식되어 있었다. 맥박은 좋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행복한 고교생이 사는 방이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게이조는 살그머니 요코의 손을 이불 속으로 넣어 주었다. 식사에서 대소변 시중까지 나스에는 하인처럼 요코에게 봉사했다. 그 모습은 누구의 눈에도 애처롭게 보일 정도였다. 나스에는 항상 요코의 눈을 피하려는 듯이 눈을 내리깔고 있었다. 나스의 눈에도 역시 요코가 자기를 피하고 보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처럼 보였다. 그것이 나스에게는 신경이 쓰였다. 지금도 역시 나스에는 게이조의 그늘에 숨 듯이 하여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요코, 저, 마리아. 게이조는 머뭇거렸다. 요코는 조용히 게이조를 바라보았다. 지난 날의 그 반짝거리던 빛은 지금 요코의 눈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다. 깊은 호수처럼 우수에 찬 조용한 눈빛이었다. 게이조는 자기도 모르게 나스에를 돌아보고 나서 말했다. 요코, 아버지와 어머니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순간 미심쩍다는 듯이 고개를 살짝 돌렸으나 요코는 조용하게 대답했다. 아니에요. 나쁜 것은 요코예요. 걱정을 끼쳐드리고. 아니다. 나쁜 것은 나였어. 요코, 아버지는 옛날에 어머니를 미워한 적이 있단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어머니를 불행하게 만들어주고 싶은 생각을 한 적이 있었단다. 물론 지금은 다르지만 요코는 말없이 끄덕였다. 그래서 말이다. 루리꼬를 죽인 범인의 애를 이 어머니에게 키우게 하리라고 생각했지. 다깝게 아저씨에게 부탁을 했어. 아버지도 어머니도 욕구를 그 범인의 딸이라고만 생각하고 넘겨받았지. 생각했다는 말에 갑자기 요코의 표정이 움직였다. 그런데 요코의 진짜 아버지는 살인범이 아니었어. 바로 이 사람들이었어. 요코는 의심스럽다는 듯이 내밀어진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그러는 요코를 게이조와 나스에는 가만히 지켜보았다. 요코의 눈이 크게 떠졌다. 이것 좀 봐, 요코. 이쪽 신문에 나와 있는 사이시라는 사람과는 전혀 다르지? 게이조는 주머니에서 오려낸 신문 조각을 꺼내 요코에게 보였다. 그것은 요코로서도 결코 잊을 수 없는 사진이었다. 나스에는 얼마 전까지도 오려낸 신문을 요코에게 들이대며 너는 이 범인의 딸이라고 매도했었다. 요코는 잠시도 눈을 깜빡이지 않고 두 장의 사진을 유심히 비교하고 있었다. 요코, 정말 미안해. 너하고 아주 닮았지? 이 사람이 어머니인 걸 모르고. 나스에는 고개를 푹 떨구었다. 그러나 그것은 요코에게 있어서 당장 믿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아마도 두 사람은 자기를 위로하고 있는 것이며 자기와 많이 닮은 이 여성이 어쩌면 사이시에 사이에서 자기를 낳은 것인지도 모른다고 요코는 생각했다. 요코의 표정에서 기대했던 기쁨은 나타나지 않았다. 요코로서는 납득할 수가 없었다. 그것은 무리도 아니었다. 반쯤 미친 상태가 된 나스에가 게이조의 일기와 오려낸 신문을 들이대며 범인의 딸이라고 퍼부어대던 그 저주가 요코의 가슴 깊이 사무쳐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요코에게 있어서 이미 움직일 수 없는 사실로 되어 있었다. 지금 느닷없이 나까까와 미스오와 미스이 게이코가 자신의 부모라는 사실을 갑자기 믿을 만한 까닭이 없었다. 자기와 똑 닮은 이 여성이 어쩌면 어머니일지도 모른다고 하더라도 함께 나란히 서 있는 젊은 남성이 자신의 아버지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한때 요코는 기다라 그녀와 그 누이 동생이 손을 잡고 포플러 나무 밑을 걷고 있는 사진을 보고 두 사람은 연인일 것이라고 오해한 적이 있었다. 여기에 나란히 서 있는 한 쌍의 남녀도 어쩌면 남매일지 모르는 일이다. 그리고 요코의 아버지는 어디까지나 사이시 스지오일 뿐이다. 요코는 한동안 사진을 들여다보고 있었으나 이웃고 말없이 사진을 게이조에게 되돌려주었다. 이봐 요코. 알았어? 이 사람들이 요코의 진짜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아무런 감정도 나타나지 않는 요코의 표정에 게이조는 불안을 느끼면서 말했다. 사이시의 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때의 기쁨을 상상하고 있었던 만큼 게이조는 약간 초조함을 느꼈다. 게이조는 나스에를 뒤돌아보고 다시 시선을 요코에게로 돌렸다. 요코는 빨강과 크림빛의 이불을 가슴 근처까지 덮고 햇살이 가려진 창문에다 멍하니 시선을 던지고 있었다. 처마 밑으로 1미터가량의 구두름이 하얗게 빛나고 있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요코. 화가 났을 테지. 살인범의 딸도 아닌데 그런 소리를 들었으니까. 자살에까지 내몰린 요코에게 있어서 이 소식은 오히려 분노밖에 가져다주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게이조는 힘없이 팔짱을 꼈다. 화를 내고 있지 않아요. 저는. 요코는 창문을 쳐다본 채 조용히 말했다. 다만 요코는 의심이 많은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제 부모라는 증거가 없잖아요. 증거가 없다는 것은 이 요코로서는 믿을 수 없는 일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요코는 가냘프게 웃었다. 가슴 속에 스며드는 듯한 쓸쓸한 미소였다. 그렇겠지. 하지만 이 여자가 요코의 어머니라는 것은 믿을 수 있을 테지? 닮았기 때문에요? 아버지 화를 내지 말아주세요. 제가 순진하지 않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닮았다는 것만으로 믿어도 좋을지 어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어머니보다 이모를 닮거나 사촌 언니를 닮거나 하는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요코 이번이야말로 진짜 아버지 진짜 어머니라고 나스의 말에 요코의 눈이 웃음을 지은 것 같았다. 게이조는 요코가 불신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했다. 요코를 데려올 때 이 애가 사이시의 딸이라는 닭각기의 말을 게이조는 믿었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또 이들이 요코의 진짜 부모라는 닭각기의 말을 믿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요코가 사이시의 딸이 아니었던 것처럼 이번 역시 다른 사람의 딸일는지도 모르는 일이다. 게이조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의심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 법이다. 도로우만 하더라도 자기의 아들이라는 확증은 없다. 세상의 모든 남자들은 자기의 자식이라는 확증을 못 가진 채 아내가 낳은 자식을 자기의 자식이라고 믿고 있을 뿐이다. 마찬가지로 자식들 역시 의심하지 않고 부모를 부모라고 믿으면서 자라고 있는지도 모른다. 인간의 관계란 무척 불확실한 토대 위에 서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게이조는 새삼 놀라움을 느꼈다. 아버지 이 사람을 만나보셨어요? 요코는 그 하얀 목을 사랑스럽게 돌리고 게이조를 바라보았다. 아니 만나보지는 않았다. 이 두 분은 부부예요? 게이조는 순간 대답이 막혔으나 곧 입을 열었다. 이 사람은 말이다. 대단한 수재란다. 아마 이약부였던가 같은 호쿠다이 대학을 나온 아버지보다 조금 후배가 될 거다. 부부예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으나 다시 묻는 요코의 표정은 엄숙했다. 아니 그게 말이다. 이 미쓰이 게이쿠라는 요코의 어머니에게는 전쟁에 나가 있던 남편이 있었어. 그런데 남편의 출정 중에 사뽀류에 있는 친정에 있었단다. 그 친정에 친지의 아들이 하숙을 하고 있었어. 그 사람이 바로 나카가와 미소시란다. 눈도 깜빡이지 않고 게이조의 얼굴을 보고 있던 요코가 날카롭게 말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전쟁에 나가 있는 사람을 배신한 거군요 아버지. 아니 배신이라고 할 수는 없지. 게이조는 변명할 말을 찾았다. 저 그것은 말이다. 남자와 여자는 사랑에 의해서 자식을 낳는다는 것이 정말로 참된 인간적인 모습이란다. 요코는 훌륭한 사랑 속에서 태어났단다. 게이조는 겨드랑이에 땀이 배는 것을 느꼈다. 아버지 됐어요. 이제 됐어요. 요코는 배신 속에서 배반 속에서 태어났다고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요코는 조용히 얼굴을 돌려서 창문에 매달린 굵은 고두름을 바라보았다. 고두름 역시 우울한 모습으로 매달려서 창문의 첨화 밑에 걸려있었다. 석양이 비껴가는 병원의 긴 복도에 식기를 운반하는 수레가 쨍그랑쨍그랑 소리를 내면서 게이조를 스쳐갔다. 흰옷을 입은 중년의 치사부 두 사람이 게이조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수고 많아요. 게이조는 걸음을 멈추었다. 밥이 절반이나 남아있는 덮밥이나 거의 손도 대지 않은 듯한 구운 생선도 있었다. 이건 어느 병동 거죠? 내 과라면 담당 의사로서 식욕이 없는 환자의 이름을 알아두지 않으면 안 된다. 이비 누과입니다. 얼굴이 동그랗고 상냥스러운 치사부가 대답했다. 수고해요. 게이조는 원장실로 들어갔다. 다섯 평 남짓한 방에 융단이 깔리고 마호가니 복제로 만든 큰 책상 위에는 십년을 하루같이 타자기, 현미경, 버너, 전화기 등이 똑같은 위치에 놓여 있었다. 게이조는 아사쿠라 리케오의 눈 덮인 이시가리강이라는 그림이 좋아서 몇 년 동안이나 원장실벽에 걸어놓고 있었다. 수지구찌의 병원은 내과, 애과, 이비 누과, 안과, 결핵병동에 170개의 침대가 있었다. 그리고 거의 언제나 병실은 만원이었다. 아버지 대부터 있는 결핵병동에 50개의 침대만이 최근 수년 동안 절반가량이 비어있고 냈다. 게이조는 회전의자를 창문 쪽으로 돌려 낮아진 적설을 보았다. 구급과라 게이조는 오늘 사무장으로부터 구급과의 특서를 진언받았다. 교통사고가 많은 시대이다. 환자가 적어진 결핵병동을 개축해서 구급변동으로 활용해도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문을 노크하고 안과과장인 무라이 야수호가 들어왔다. 언제 보아도 게이조는 자기보다 두세 살 아래인 무라이의 모습을 젊다고 생각했다. 아마 이제는 마흔여섯이나 일곱쯤 됐을 것이다. 어서 와요. 이 사람과도 벌써 20년 가까운 세월을 함께 지냈다고 생각하니 문득 감계에 비슷한 것을 느끼면서 게이조는 그에게 탁상에 있는 담배를 권했다. 무라이의 수술은 천재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우수했다. 환자를 다루는 솜씨도 좋았다. 따라서 원장인 게이조가 담당한 내과 이상으로 무라이의 안과는 환자가 많았다. 게이조는 무라이와는 성격이 맞지 않았으나 무라이가 개업하겠다는 얘기를 꺼내는 것은 아닐까 하고 때때로 불안해질 때가 있었다. 요코는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나요? 무라이는 약간 짓궂은 미소를 띄었다. 그 미소에 게이조는 화가 났다. 요코의 자살에는 무라이도 무관하지 않았다. 무라이가 나스에를 설득하고 있는 동안에 루리꼬가 살해되었다. 그것이 애초에 발단이 아니었던가. 그때 무라이가 말했다. 그런데 마스사키의 요카코가 죽은 지가 벌써 10년이 되는군요. 뜻하지 않았던 이름의 게이조는 방금 가졌던 불쾌감도 잊었다. 마스사키의 요카코는 스지구찌 병원의 3원이었다. 그래요? 마스사키가 실종된 지가 벌써 10년이 되나요? 살아있었다면 37이나 8이 되었을 겁니다. 무라이는 눈을 가늘게 뜨고 먼 곳을 바라보는 눈길이 되었다. 37 내지 8이나 되나요? 병원 복도를 산책이라도 하는 듯한 걸음걸이로 천천히 걷곤 하던 긴 머리칼을 가진 유카코를 게이조는 생각해냈다. 원장님, 격에 맞지 않게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만은 뒤가 개헌치가 않아요. 사실은 말입니다. 3, 4년 전에 저는 마스사키의 무덤을 세워주었어요. 네? 무덤을요? 유카코가 실종된 뒤 갓 결혼한 무라이가 술에 만치해서 스지구찌 가를 찾아온 일이 있었다. 그날 밤 무라이는 유카코가 게이조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 게이조의 행복을 위해 나스에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무라이에게 강요한 것. 그런 유카코의 순결을 자기가 짓밟고 말았다는 것. 그 뒤 유카코는 무라이의 마음대로 움직이게 되었다는 것 등을 고백했었다. 게이조는 그날 밤 비로소 유카코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 원장 선생님의 애를 낳고 싶어요. 유카코는 전화로 호소했었고 게이조는 아가씨로서는 너무나 대담한 말에 불쾌해져서 전화를 끊었었다. 그런 뒤에 유카코는 실종된 것이었다. 이를테면 죽여놓고 무덤을 세워준 꼴이죠. 무라이는 자조했다. 하지만 정말로 죽었을까요? 죽었죠. 입은 옷 그대로 아무것도 갖지 않고 하숙집을 나간 이래 10년 동안이나 소식이 없었으니까요. 어쨌든 유카코의 죽음에 관한 한 원장님은 나하고 같은 죄를 졌어요. 같은 죄를 졌다고? 게이조는 다시 화가 났다. 내가 언제 너처럼 그 여자를 농락한 적이 있지? 자기는 유카코의 마음을 미쳐 깨닫지 못했을 뿐이라고 생각하고 게이조는 무라이를 다시 쳐다보았다. 원장님, 아무래도 나 같은 사람하고 같은 죄를 졌다니까 불만이신 모양이군요. 무라이는 게이조의 마음을 개뚤어본 것처럼 웃었다. 아니, 그런. 나로서는 확실히 그 여자의 마음을 몰랐던 게 사실이죠. 하지만 그것만으로 제가 되는 건지 어떤지를 생각했죠. 설사 깨달았다고 해도 어떻게 해줄 방도가 없었을 테니까 말이요. 어떻게 해도 해줄 방도가 없었을까요, 원장님? 나는 이 나이가 되어서 겨우 깨달았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의 감정을 깨닫지 못하는 것도 역시 잔혹한 죄가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잔혹한 죄? 무슨 얘기를 하려는 것인가 하고 게이조는 무라이를 날카롭게 쳐다보았다. 그래요? 그렇고 말고요. 죽도록 외로운 사람이 옆에 있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결국 죽게 했으니까요. 그렇다면 유카코를 안아주었어야 했는가? 자신은 무라이와는 다르다고 생각하면서 파이프에 불을 붙였다. 당신 같으면 어떻게 해줄 거냐고 목구멍까지 말이 나왔으나 유카코를 질밟은 무라이에게 차마 그렇게 물을 수는 없었다. 하지만 나에게는 아내도 자식도 있으니까 말이요. 처자가 있는 나에게 무리한 요구를 해왔던 마스사키 편에서도 잘못이 있는 것 아닐까요? 하긴 그렇다면 죽도록 외로운 사람이 옆에 있었다고 해도 그런 감정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 나쁘다고만은 말할 수 없겠군요. 실은 말입니다. 무라이는 말을 하려다 말고 엷은 웃음을 지으면서 한쪽 발의 뒤꿈치로 바닥을 토닥토닥 두들겼다. 뭡니까? 별로 자랑스러운 얘기는 아닙니다만 제 아내가 가출을 했습니다. 네? 사키코씨가 가출을 했어요? 언제 말입니까? 사흘 전입니다. 보기 좋게 아내를 잃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그런? 사키코는 쪽지에다 이렇게 써놓았더군요. 당신은 한 지붕 밑에 살고 있으면서 죽도록 외로워하고 있는 내 심정을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라고 말입니다. 허! 사키코씨가요? 게이조는 언제나 웃는 얼굴에 밝은 사키코를 떠올렸다. 그래서 유카코 얘기를 꺼낸 것이로군. 사키코의 가출이 자기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것을 무라이는 말하고 싶었던 모양이다. 게이조는 그러한 무라이의 계산을 깨달았다. 역겨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유카코의 감정을 깨닫지 못한 나와 아내인 사키코의 외로움을 깨닫지 못한 무라이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그런 것쯤 모르는 사나이는 아닐 것이다. 어째서 솔직하게 사키코가 가출을 했다. 잘 부탁한다. 라고 말하지 못하는가? 사실 부탁을 받은 처지이기는 했지만 게이조 부부는 무라이의 중매인이었다. 피로연에서 어색한 듯이 꽃을 한 송이 손에 들고 빙글빙글 돌리면서 축사를 듣고 있던 무라이의 모습을 게이조는 기억하고 있었다. 무라이는 사키코의 얼굴도 이름도 나이도 모르는 채 먼 친척인 다카키가 소개한 사키코를 아내로 맞이했다. 그것은 무라이다운 결혼관이었다. 얼굴이나 이름을 안다고 해서 대체 무엇을 알 수 있는가? 교제를 해봤자 얼마나 서로 이해할 수 있는가? 요컨대 결혼의 행불행의 확률은 반반이라고 무라이는 말해왔던 것이다. 다깝기는 전에 친구 집에서 무라이의 결혼관에 대해서 단식하며 이야기했었다. 이런 멍청한 녀석에게는 시집 올 바보 같은 아가씨는 한 명도 없을 테지. 그런데 그 친구의 두 동생인 사키코가 그 바보 같은 여자가 되겠다고 자칭해서 결국 두 사람은 결혼을 한 것이다. 사키코는 깔끔하고 명랑한 성격이었다. 딸도 둘 태어나 사키코는 옆에서 보기에는 행복한 주부처럼 보였다. 무라이도 이상할 만큼 가정에 마음을 붙이고 있었다. 그것을 본 게이조는 연애 결혼만이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니며 무라이의 도박과도 같은 결혼도 원만할 수 있으며 남자와 여자는 참으로 불가사의한 존재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던 사키코가 가출했다는 얘기를 듣고 게이조는 인간 생활의 무서운 단면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애는요? 팔짱을 끼고서 천장을 바라보고 있던 무라이는 매우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데리고 갔어요? 원장님. 사키코의 이야기로는 우리 애는 인공수정아와 같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 태어난 것은 인공수정아와 다를 게 없다는 얘기죠. 사키코는 이해성이 많은 여자라고 생각했었는데 역시 여자더군요. 여자에게는 사랑이라든가 연애라든가 하는 것이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소중하게 생각되는 모양이더군요. 사키코는 무라이의 결혼관이 재미있다고 해서 결혼했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결혼을 해보니 그것은 결코 재미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무라이에게 있어서 아내는 여자이기만 하면 누구든지 좋았다. 그러한 무라이에게 사키코는 마침내 절망한 것이다. 무라이의 애를 인공수정하라고 표현한 그 한마디에 사키코의 깊은 감정의 응어리가 내포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무척 딱하게 되었군요. 무라이의 길하기보다 사키코에게 말하는 기분이었다. 저무는 뜰에서 눈을 밟는 소리가 부석부석 들렸다. 내다보니까 신살이 지난 고용인 한 사람이 거무스름한 눈덩이를 삽으로 뭉개뜨리고 있었다. 사키코의 가출은 뜻밖이었고 큰 놀라움이었다. 그러나 그 놀라움이 지나자 게이조는 야릇한 만족감을 느꼈다. 게이조는 어디에선가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었다. 인생의 중대사인 결혼에 불성실한 사람은 결국 그 인생에 불성실한 사람이다. 확실히 결혼은 그 어떤 결혼이라도 순조로울지 어떨지의 확률은 반반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일의 결과이다. 문제는 어떻게 결혼에 임하느냐가 그 인간의 자기 인생에 대한 자세인 것이다. 브라이라는 인간의 불성실함을 게이조는 지금 뼈저리게 느꼈다. 그런 결혼이 행복해서야 될 말인가. 어쨌든 당장 데리러 가는 것이 어떨까요? 소용없을 겁니다. 가 보아도. 브라이는 남의 일처럼 말했다. 아침부터 내리는 가랑비가 거무튀튀해진 눈과 정원수의 줄기를 적시고 있었다. 낮세에는 점심 식사를 준비했지만 요코를 부르러 갈 마음이 생기지 않았다. 요코는 그때 이후 비열이 계속되어서 3학기 동안 결석이 많은 가운데 고교 인연을 마쳤다. 확실히 요코는 목숨을 건졌다. 그러나 예전에 그 생기있는 요코는 아니었다. 미열과 피로감으로 노상 방 안에서만 틀어박혀 있었다. 좋아하던 공부와 독서까지도 잊은 것처럼 그냥 하는 일 없이 지내고 있었다. 요코가 수면제를 먹은 그 당장에는 따스에도 자책을 느껴 요코의 얼굴을 정면으로 쳐다볼 수가 없었다. 그러나 요코의 표정은 점점 더 울적해지기만 했다. 살인범의 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으면서 좀 더 기뻐할 법도 하지 않은가. 낮세에는 차츰 요코의 태도가 지겹게 느껴졌다. 요코를 자살에까지 내몬 자기를 낮세에는 낮세대로 충분히 참회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사실은 요코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나만 나쁜 것은 아니잖아. 낮세에는 준비된 식탁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게이조나 닭갓기도 책망을 받아 마땅하다. 나는 요코를 오랫동안 루리코를 죽인 범인의 딸이라고만 생각해온 것이다. 따라서 다정하게 대해줄 수는 없었다고 낮세에는 지금도 되풀이해서 생각하고 있었다. 마치 한여와도 같군. 아침 저녁으로 요코의 식사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에 낮세에는 부당한 취급을 받는 듯한 굴욕을 느끼기 시작하고 있었다. 낮세에는 일어나서 복도로 나갔다. 평소 같으면 장진문을 열고 식사를 하라고 알리겠지만 낮세에는 복도 중간에 멈춰서서 문 쪽으로 큰 소리를 질렀다. 요코 식사를 해라. 그리고 미련 없이 그대로 낮세에는 등을 돌려 찬호마로 돌아왔다. 요코는 언제까지나 찬호마에 나타나지 않았다. 낮세에는 지체하지 않고 먼저 식사를 끝냈다. 뒷문이 열리고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가보니까 다스코가 푸른 레인코트를 손수건으로 훔치고 있었다. 눈이 녹는 길은 지독하군. 저쪽 모퉁이에서 자동차가 바퀴자국에 빠져서 꼼짝도 못하지 뭐야. 한우수 없이 봄비인데 맞는 것도 멋이라고 생각했지만 코트만 젖을 뿐 조금도 멋이 없더라. 다스코가 웃었다. 낮세에도 동달아 조금 웃었지만 다스코를 하소연하듯이 부르고는 눈시울을 적수였다. 뭐야 울상을 짓고 하긴 미인은 좋겠어. 울상을 지어도 아름답게 보이니까. 다스코는 정감어린 눈으로 낮세를 지그시 바라보고는 재빨리 젖은 버선을 갈아신었다. 아니 아직 식사 전이야? 찬오마에 들어온 다스코는 그대로인 식탁을 보고는 다시 기둥시계를 쳐다보았다. 나는 먹었어. 이건 요코 식사야. 상태는 어때? 아직도 미열이 있어? 다스코는 요코의 방쪽을 바라보았다. 모르겠어. 나스에는 눈을 내리깐 채 토라진듯이 식탁 위를 가운데 손가락으로 어루만졌다. 다스코는 잠시 나스의 동작을 바라보고 있다가 명랑하게 말했다. 나스에 요코가 되살아나지 않았던 편이 좋았어? 놀란 나스에가 얼굴을 들었다. 무슨 그런... 아마 그대로 죽기라도 했다면 나도 살아있지 못했을 거야. 그럴 테지. 다스코는 나스에를 보며 장난스럽게 웃었다. 다스에 요코가 다시 명랑을 되찾지 않아서 초조한 거야? 나는 이렇게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 애는 조금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아. 제대로 말도 하지 않고 나는 언제까지 저 애의 비위를 맞추지 않으면 안 된담? 이젠 지긋지긋해. 정말 지긋지긋해. 혹시 그런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야? 어머, 다스코는... 다스에는 그만 쓴 웃음을 지었다. 척하면 삼천리지. 여학교 시절부터 사귀어 온 처지니까 나스의 마음은 이 다스코가 가장 잘 괴뚫어 보고 있다고. 다스코는 차를 한 모금 마셨다. 무용선생답게 우아하고 아름다운 손 놀림이었다. 하지만 그런 기분이 드는 것이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지 않아? 글쎄. 다스코는 무덤덤한 표정으로 나스에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생각해봐, 다스코. 요코는 글쎄 아침에 일어나서 인사 한마디 하고는 하루 종일 강감 무소식이야. 아침에 일어나서 인사를 했으면 됐지. 뭘 그래? 요즘 애들은 아침 인사도 잘 안 한다고. 하지만 그러고 나서는 아무런 말도 안 한단 말이야. 정말로 난처해. 말을 걸어도 대답을 안 해? 그야 말을 걸면 대답은 하지만. 대답이 돌아오면 됐지 뭐. 조금 더 화를 낼 일이 아닌 걸 가지고. 다스코는 조금 더 내 처지를 이해하려고 하네. 너무해. 다스코는 미소를 지으며 가랑비가 내리는 창 밖으로 시선을 던졌다. 바보 같은 소리. 사람은 마흔이 넣으면 내 처지를 이해해달라느니 하는 그런 어린애 같은 소리는 안 하는 법이야. 다스코는 탁자 위에 팔꿈치를 세우고 턱을 세웠다. 어린애 같은가? 내가? 하지만 다스코 수지구찌나 도로우는 요꼬만을 불쌍하게 여기고 있어. 아무도 나에 대해서는. 불쌍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 말이야? 다스에는 끄덕이고 나서 요꼬의 식사를 큰 쟁반에 담아가지고 주방으로 갔다. 그때 장진문이 열렸다. 도로우였다. 하얀 스웨터에 엷은 갈색 양복을 아무렇게나 걸치고 있었다. 아, 오셨어요, 아주머니? 도로우는 인사를 하고 옆에 있는 소파에 앉았다. 도로우군. 완전히 어른이 됐잖아. 아니에요. 아직 어린애예요. 아버지에게 얹혀 지내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벌써 훌륭한 어른이 다 된 거지, 뭐. 깎은 사과와 밤떡을 담은 쟁반을 들고 나스에가 방으로 돌아왔다. 돌아왔구나, 도로우야. 네. 도로우는 무뚝뚝하게 말하고 나스에게 차가운 시선을 힐끗 던졌다. 도로우에겐 요꼬의 자살미수 이래 끊임없이 나스에를 책망하는 기분이 소용돌이 치고 있었다. 가장 우려하고 있던 사태를 불러일으킨 나스에를 용서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나스에 있는 다담이 앉아서 소파에 앉은 도로우를 쳐다보았으나 아무렇지도 않게 미소짓고는 말했다. 다스코, 사과 좀 들어봐. 다스코는 두 사람의 표정을 눈치챘으나 능숙하게 말을 이었다. 도로우군도 하나 먹어요? 그리고는 포크에 꽂아서 내밀었다. 고마워요. 전 방금 친구들하고 시내에서 먹고 왔는데. 다스코로부터 사과를 받아든 도로우는 나스에게 물었다. 어머니, 요꼬는 점심을 잘 먹었어요? 아직 점심 전이란다, 요꼬는. 네? 아직이요? 벌써 한시 반인데요? 땀을 아는 듯한 어조였다. 불러도 나오지를 않는 걸 어떡하니? 나스에는 미간을 약간 찌푸렸다. 요꼬를 간병하느라 나스에도 지쳤나 보구나. 다스코가 중재라도 하려는 듯이 말했다. 아주머니, 그건 자압자득이에요. 다스코는 저도 모르게 도로우의 얼굴을 쳐다보았으나 애써 무시한 채 나스에게 말했다. 이렇게 집이 넓으니까 혼자선 큰일이지. 도와줄 사람을 구해보는 게 어때? 나스에는 아래를 내려다본 채 고개를 가로저었다. 지금까지 한여를 구하라고 몇 번이나 다스코도 권했으나 나스에는 미소를 지으며 혼자 하는 것이 마음이 편하다고 말할 뿐이었다. 방이 여덟인가 아홉 개나 된다. 청소만 하기에도 큰일인데. 나스에는 환자인 요꼬를 보살피면서 빈틈없이 잘도 해내고 있었다. 아주머니, 어머니는 집안에 사람을 들여놓기를 싫어해요. 요꼬의 일이라든가 그런 것이 알려지는 것이 싫다면서 말이에요. 도로는 다시 흘끗 나스에를 견눈으로 보았다. 도로군, 달라졌군, 너무 가시도친 말만 하고 그래서는 요꼬가 괴로울 텐데. 다부지고 엄격한 다스코의 어조였다. 도로는 머리를 극적거렸다. 못 당하겠군요, 아주머니에겐. 그야 당연하지. 도로군의 배꼽에 태를 자르는 것까지 지켜보고 있었으니까. 아니, 그게 아니에요. 아무리 어려서부터 보아왔다고 하더라도 난 아무렇지 않아요. 하지만 아주머니는 어딘가 당해낼 수 없는 무엇을 가지고 계셔요. 정말 훌륭해요, 아주머니는. 고맙구나. 그럼 훌륭한 아주머니가 한마디 하겠다. 너하고 어머니가 사이좋게 지내지 않으면 요꼬는 진정한 의미의 건강을 되찾을 수가 없단다. 그건 알고 있어요, 아주머니. 아주머니는 지나치게 자기 본의적인 내가 있어요. 요꼬가 침울에 있는 것이 어떻다든지, 말을 걸어주지 않는 것이 마음에 안 든다든가 하고 말이에요. 하지만 내가 요꼬라면 저 정도 가지고는 끝나지 않아요. 도로우 군에게도 도로우 군 나름의 불만이 있겠지, 괜찮아, 하고 싶은 말 다 해봐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어쨌든 제가 요꼬라면 요꼬처럼 솔직하게 아침 인사나 취침 인사를 하지 않을 거예요. 우선 말을 하지 않을 거예요. 자기를 자살에까지 내몬 사람에게 저라도 그렇게 관대할 수가 없을 거예요. 아니, 도로우야. 나스에는 굳어진 얼굴을 쳐들었다. 어머니, 나는 어머니가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 주기를 바라요. 그대로 만일 구조되지 않았더라면 요꼬는 죽었을 거예요. 즉, 어머니는 요꼬를 죽인 것이 되는 거예요. 아니, 죽이다니. 그렇지 뭐예요. 어머니는 거기까지 분명히 말하지 않으면 판단이 서지 않는 사람이에요. 다행히도 요꼬가 살아났으니까 살인미수로 끝났지만 말이에요. 살인미수? 나스에는 입술을 깨물었다. 어머니, 자살에까지 내몰렸던 상대가 비율을 맞춰주기를 바라는 것은 지나친 요구예요. 그것만 알아준다면 나로선 좋게요. 엄격하군 도로우군도 그나저나 요꼬의 얼굴을 보고 와야지. 다스코는 험해지는 분위기를 바꾸려는 듯이 일어났다. 기모노 차림의 다스코가 단지 일어섰을 뿐인데도 그 모습은 무용 동작처럼 아름다웠다. 도로우도 이끌리듯이 일어섰다. 나도 들여다보고 와야지. 나스에가 안도한 듯이 두 사람을 쳐다보았다. 그런 나스에게 다스코가 가볍게 한쪽 눈을 찡긋해 보였다. 언제 와봐도 이 집의 복도는 아주 반들반들하군. 주부가 바지런하니까. 검게 빛나는 복도를 걸으면서 다스코는 도로우를 돌아보았다. 도로우는 대꾸를 하지 않았다. 그런 도로우의 귀에 입을 갖다대고 다스코가 소곤거렸다. 도로우군. 너는 바보야. 좀 더 어른이 돼야지. 좋은 색시는 얻지 못할 거야. 도로우는 머리를 극적거렸다. 다스코에게는 무슨 얘기를 들어도 이상하리만큼 고분고분해진다. 문득 도로우는 요코에 대한 자기의 감정을 다스코에게 눈치채이지 않았나 하고 생각했다. 이 방은 아주 밝군. 요코 방의 장진문을 열면서 다스코가 말했다. 나무로 향한 큰 창문을 통해서 줄기가 불구스름한 유럽 소나무의 숲이 마치 액자 속의 그림처럼 보였다. 검은 머리를 베개에 늘어뜨리고 긴 속눈썹을 내리깔고 있던 요코가 빠끔히 눈을 떴다. 뭐야? 자고 있었어? 요코는 끄덕이고 나서 몸을 일으켰다. 보랏빛 꽃무늬가 새겨진 잠옷이 요코를 더욱더 가녈퍼 보이게 했다. 석유난로의 눈금을 조정하고 도로우가 다스코 뒤에 앉았다. 어서 오세요 아주머니. 점심도 안 먹고 자고 있었어? 이리로 가져다 줄까? 요코가 놀라서 베개 밑에 탁상시계를 보았다. 어머 벌써 2시 가까이 되었네. 어머니한테 미안하지만 점심은 걸르겠어요. 그럼 그렇게 말하고 올게. 하지만 요코 우유 정도는 마셔야지. 요코는 힘없이 구개를 가로저었다. 다스코는 쓸쓸한 얼굴이라고 생각했다. 도로우가 나갔다. 요코는 힘없이 옆에 있는 검은 털 스웨터를 걸쳤다. 미열이 떨어지지 않아서 큰일이구나. 걱정을 끼쳐드려서. 그보다는 빨리 나와서 아주머니 집에도 놀러와야지. 요코는 조용히 끄덕였다. 도로우가 차를 가지고 들어왔다. 다스코는 4월에 무용발표회가 있다는 얘기며 올해 안에 나세와 함께 여행을 떠났으면 한다는 얘기를 했으나 요코는 그저 끄덕이고 있을 뿐이었다. 요코 너 혼자서 오다루에 있는 어머니를 만나고 싶지 않니? 다스코는 과감하게 요코의 마음으로 파고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퍼득 도로우가 요코의 얼굴을 보았다. 아무도 문제의 핵심을 건드려 주지 않기 때문에 요코는 말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인지도 모른다. 아마도 요코는 그때 이후 여러 가지 일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어느 기간까지는 건드리지 않는 것이 친절인지 모르지만 지금은 서서히 요코의 마음을 열게 할 때라고 다스코는 생각했다. 요코는 맑은 눈으로 다스코를 바라보았으나 이윽고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다. 꺼릴 거 없어. 도로우군과 내 가슴에만 간직해 둘 테니까. 꺼리는 게 아니에요.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래? 나는 혹시 요코가 친어머니를 만나고 싶으면서도 여러 가지 눈치를 보느라고 말을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다스코와 요코를 도로우가 번갈아 바라보았다. 아주머니, 제 어머니는 태어나면서부터 오늘까지 저를 키워주신 수지구찌의 어머니뿐이에요. 솔직한 목소리였다. 지나치게 솔직하다고 다스코는 생각했다. 반가운 얘기를 해주는구나. 하지만 요코로서도 그쪽 사람에게 묻고 싶은 일 이쪽에서 하고 싶은 말도 많을 텐데. 다스코는 지금 나스의 친구라기보다 어렸을 때부터 요코의 힘이 되어주고 또 귀여워한 사람으로서 이야기하고 있었다. 요코는 시선을 창문으로 옮기고 무언가를 생각하는 표정이 되었다. 석유난로의 팬소리가 방안에 울리고 있었다. 요코, 못하면 내가 찾아줄 수도 있어. 잠자코 창밖을 내다보고 있던 요코의 표정이 약간 흐려졌다. 아주머니, 만일 말이에요. 아주머니가 남자였다면. 남자였다면? 자기가 전쟁터에 나가 있는 동안에 부인에게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고 그리고 몰래 아기를 낳았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요코는 정면으로 다스코를 쳐다보았다. 날카로운 시선이었다. 요코가 생물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 데는 쓰지구찌가에 대한 눈치 때문이 아니라 좀 더 냉혹한 거부감이 있다는 것을 다스코와 도로운은 알았다. 글쎄, 아마 용서할 수 없을 테지. 요코 앞에서 적당히 얼버부리는 대답은 필요가 없었다. 용서할 수 없겠죠, 아주머니? 요코는 자기를 낳았을 뿐 곧장 복지시설에 맡겨버린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생각할 수는 없었다. 어머니란 낳기보다는 키우는 존재가 아니면 안 되었다. 말하자면 요코는 낳자마자 버림을 받은 것이다. 지금 요코가 나스에를 유일한 어머니라고 말한 것은 요코의 분심이었다. 물론 나스에로부터 살인범의 자식이라고 매도당한 상처는 지금까지도 남아있기는 했다. 그러나 자살을 기도했을 때 이미 요코는 나스에를 미워하고 있지는 않았다. 다스코는 생모에 대한 요코의 감정에 일단 동의하면서 말했다. 그렇기는 하다만 사람이란 약한 거란다. 저쪽 어머니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남을 할 수만은 없는 법이야. 그럴까 하고 생각하며 요코는 타올끝을 접었다 폈다 하고 있었다. 요코는 자기가 부정한 관계 속에서 태어난 것이 괴로웠다. 자기가 태어났을 때 어머니는 당황하고 곤혹해 했을 뿐일 테지 할 수만 있다면 지도 새도 모르게 처치해 버리고 싶었을 것이 틀림없을 거야. 자기가 뱃속에 있는 동안 자기 어머니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요코는 알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어머니조차 기뻐하지 않는 가운데서 태어난 아기가 바로 자기이며 태어나자마자 곧 버려진 것이 바로 자기라고 요코는 몇 번이나 되풀이해서 생각했다. 차라리 살인범인 사이시의 자식으로 태어난 편이 좋았을 것이라고까지 요코는 생각했다. 사이시 부부의 축복을 받으면서 태어난 쪽이 오히려 나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적어도 배신 속에서 태어나지 않은 것만도 다행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며칠 전 요코는 어떤 책에서 낙태에 관한 기사를 읽었다. 최근 수년 동안 일본에서의 낙태 살해는 연평균 약 250만 건에 이른다고 했다. 종전 이래 지금까지 2천 수백만이라는 방대한 목숨이 테네에서 살해되었다는 얘기도 씌여있었다. 요코는 몸소리를 쳤다. 2천 수백만의 목숨에는 두 사람의 부모가 있을 것이다. 요코는 그 부모의 숫자를 생각했다. 신체가 멀쩡한데도 안이하게 낙태를 하는 여자의 모습도 요코는 읽었다. 자기 아이의 목숨을 이렇게 간단하게 지워버리는 부모란 대체 어떤 이들인가 요코는 인간이 지닌 예고이즘의 극단적인 무서움을 그 기사에서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설사 태어나자마자 곧 버림을 당했을 망정 태어난 것만으로도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걸까 요코 누워있는 게 좋겠어 말없이 고개를 떨구고 있는 요코에게 돌아오는 다정하게 말했다. 요코는 그의 말대로 자리에 누웠다. 그럼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단 말이지 요코 다스코가 이불을 덮어주었다. 요코는 잠시 생각하고 나서 조용히 말했다. 저 아주머니 사이시라는 사람의 딸은 살아있을까요? 사이시에? 글쎄 요코가 만나보고 싶다면 내가 다깝게 아저씨에게 물어볼게 도로우가 성급하게 말했다. 아니 만나보고 싶은 것은 아니고 그저 행복하게 잘 살아주었으면 하고 어떤 집에서 어떤 부모 밑에서 어떤 생각을 하며 살고 있는지를 생각하면 요코는 사이시의 딸이 꼭 자기의 분신처럼 생각되었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은 요코의 가슴 속의 날로 더 커지고 있었다. 벚꽃의 꽃잎이 마당에 흩어져 깔려있는 다스코의 집 앞에 서서 게이조는 간판을 보았다. 하나야나기 류, 후지오 연구소라고 먹으러 쓴 간판이 꽤 거무스름했다. 오랫동안 일본 무용만을 애골수로 파고들며 살아온 다스코에게 탄복하면서 게이조는 현관문을 열었다. 벚꽃의 꽃잎은 현관 바닥에도 깔려있었다. 오늘은 연습이 없는 날인지 제자들의 신발은 보이지 않았고 남자 구두가 두세 켤레 놓여있을 뿐이었다. 실례합니다. 넓은 복도를 사이에 두고 양쪽은 방으로 막다른 곳은 연습장으로 되어 있었다. 왼편에 장진문이 열리며 하얀과 검정의 줄무늬 옷을 입은 다스코가 얼굴을 내밀었다. 어머 웬일이세요? 원장님이 찾아주시다니? 현관으로 나오는 다스코의 타비가 새하얗게 보였다. 아니 그저 실은 이 근처까지 왕진을 왔던 길에 이제부터 병원으로 돌아가 봤자 벌써 다섯시가 지났고 게이조는 시계를 보았다. 왕진 왔던 길에 들르셨단 말이죠? 왔던 길이든 뭐든 하여간 반가워요. 어쨌든 올라오세요. 자동차는 돌려보냈죠? 다스코는 재빨리 가족 슬리퍼를 게이조 앞에 내놓았다. 네. 하지만 손님이 계신 것 같은데. 게이조는 발밑에 있는 두세 켤레의 구두를 보았다. 손님이라지만 그렇게 신경 쓸 것 없어요. 항상 찾아오는 사람들이니까. 우리 집 가재도구 같은 거죠. 아니 다스코. 가재도구는 너무 심한 말인 것 같은데요. 차만호에서 누군가가 소리치고 뒤따라 웃음소리가 터졌다. 가재도구가 너무 심한 말이라고요? 그것도 내 딴에는 대접해서 한 말인데. 다스코는 차만호에 장지문을 열고 게이조를 먼저 들여보냈다. 책상다리를 하고 앉거나 누워있던 사나이들이 게이조를 보자 자세를 바로잡으며 인사를 했다. 네. 옛날 연인이에요? 사나이들은 책상다리를 하고 앉으면서 희죽희죽 웃었다. 뭐예요? 그 웃음? 나에게도 연인 정도는 있었어요? 다스코는 정색을 하면서 말하고 게이조를 흘끗 견눈으로 스쳐보았다. 어림없다 그거죠? 사실은 요코 아버지예요. 그로에 씨가 좋아하는 요코의 아버지. 그로에라고 불린 사나이는 긴 머리털을 쓸어넘기며 멋쩍은 듯이 웃었다. 요코가 다니는 고교의 미술 교사이다. 그로에는 언젠가 요코를 모델로 삼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아, 쓰지구찌 선생님이신가요? 요코는 건강한가요? 그로에는 새삼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였다. 요코라는 이름이 다른 사람의 입에서 나오면 게이존은 언제나 불안정한 심정이 된다. 그것은 곧 자기가 요코의 관계가 불안정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듯한 느낌도 된다. 예전에는 전혀 느끼지 않았던 일이었다. 덕분에 상대방이 요코의 자살미술을 알고 있는지 어떤지 게이조로서는 짐작을 할 수가 없었다. 그것이 또 불안정한 심정을 자아내는 원인인지도 몰랐다. 어째서 대학을 가지 않는 거죠? 조금 전까지 누워있던 시인 다야마가 궁금하다는 듯이 게이조에게 물었다. 갈 거예요. 그렇죠, 원장님? 게이조는 어쩐지 앉아있기가 거북했다. 아무래도 이 찬오마의 단골들은 요코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게이조는 그들에 대해 아무런 예비 지식도 없었다. 그것은 마치 마법의 거울을 보고 있는 심정이었다. 자기는 거울만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거울 저편에서는 자기 얼굴이나 모습을 또렷이 게뚤어보고 있는 느낌이었다. 게이조는 침착을 잃은 채 이 집에서 침식을 함께하고 있는 소녀 제자가 가져온 차를 마셨다. 다스코, 모처럼 손님이 오셨으니 우리 그만 물러 가겠소. 어머? 그럴 것도 없어요. 식사 준비를 해 놓았는데. 주방에서 튀김 냄새가 풍겨 나오고 있었다. 그럼 저쪽 주방에서 먹고 가겠소. 사나이들이 나가버리자 게이조는 안도에 숨을 쉬었다. 다스코에게는 여전히 사람들이 모여드는군요. 다스코의 집에 드나들며 언제나 자유롭게 행동하고 있는 사나이들이 은득 게이조는 부러워졌다. 여기에서는 마음대로 짓거려도 아무도 꾸짖지를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겠군요. 우리 남자들은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마음대로 하고 싶은 얘기조차 하지를 못하니까요. 자기만 하더라도 원장실에 혼자 있을 때조차 결코 편안하게 쉴 수가 없었다. 그리고 또 집에 돌아간다 해도 어딘가 모르게 집안의 공기에 억압당하고 있는 느낌이었다. 자기에게도 다스코의 집 같은 휴식 장소가 있었으면 하고 게이조는 생각했다. 끝내 무라이 씨의 부인도 나가버린 채 강감 무소식인가요? 나스한테서 들었나요? 그래요. 그 집 애들은 내 제자들이에요. 부인도 이따금씩 놀러 오곤 했어요. 다스코는 창밖에 번나무를 올려다보며 말을 이었다. 세월이 흐를수록 사람들은 좀처럼 같아지지가 않는군요. 게이조는 끄덕이며 자신의 가정도 역시 같지는 않다고 생각했다. 제자인 소녀가 저녁상을 가지고 왔다. 아니, 나는. 게이조는 일어나려고 했다. 괜찮아요. 나스에게는 전화를 걸어줄게요. 다스코는 벌써 옆에 있는 수화기를 들고 다이얼을 돌리고 있었다. 게이조는 불안스러운 눈으로 밥상을 내려다보고 또 다스코를 바라보았다. 아, 나스? 잘 있었어? 그래, 지금 말이야. 우리 집에 반가운 사람이 와 있어. 누군지 맞춰볼 테야? 다스코는 게이조를 보며 웃었다. 누구일까 모르겠네. 나스의 그이. 내 그이? 아니, 쓰지구찌가? 그래, 그런데 오늘 부군에게 저녁 식사를 대접해도 될까? 저녁 식사? 한순간 침묵이 흘렀다. 괜찮지? 골라내 그건. 집에서도 준비를 해놨는걸? 나스의. 너는 행복한 애 아내로구나. 부군께서 혼자서 내 집에 와서 식사를 한다는 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일이야. 아마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일걸? 하지만 어째서 너한테 갔는가 몰라? 근처까지 왕진을 오셨대. 괜찮지? 부군께서는 시무룩한 얼굴을 하고 계시니까 조금 불쌍하지만 때로는 우리 집에서 식사를 한다고 해서 재될 건 없잖아, 나스의. 너도 때로는 남편이 딴 곳에 들르곤 한다는 기분도 맛보아야 해. 다스코는 한쪽 눈을 찡긋하고 게이조를 보았다. 그럼 오늘뿐이야, 다스코. 부군을 돌려보낼까? 부군도 나가고 싶은 얼굴을 하고 있는데. 또 그런, 그런 폐가 되더라도 잘 부탁해. 나스 애가 먼저 전화를 끊었다. 나스 애도 어지간한 셈이 많군요. 오늘의 한 한 단하요? 무라이시처럼 부인에게 버림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수지구찌 원장 선생님처럼 소중히 떠받들리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위스키는 무엇으로 하시겠어요? 아니, 오늘은 안 마시겠어요. 딱딱하시군요. 모처럼 부인이 허락을 하셨는데. 게이저도 다스코와 둘이서 천천히 마실 수 있다면 얼마나 즐거울까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나스 애가 마음에 걸려서 그렇게 여유있게 행동할 수가 없었다. 어딜 가더라도 자기 같은 인간은 배짱이 없어서 즐길 수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수저를 들었다. 맥주 정도는 무방하지 않아요? 젓가락을 들려는 게이조에게 다스코가 컵을 들이댔다. 이거 참. 밥상 위에는 굴튀김과 아스파라거스, 잘게 썬 청어무침, 치즈와 맥주콩이 올려져 있었다. 다스코와 마시는 맥주의 맛은 좋았다. 게이조는 자기와 다스코의 관계는 대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맥주콩을 집었다. 학생 시절에 나스 애와 알게 되면서 나스 애의 친구인 다스코를 알게 되었다. 게이조와 다카키는 다스코와 나스 애를 상대로 테니스를 치면서 즐겼다. 나스 애는 졸업하자 곧 자기와 결혼했고 다스코는 일본 무용을 배우기 위해 동경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그러는 동안에 다스코는 어떤 마르크스 주의자와 연애를 하여 사내애를 낳았다. 마르크스 주의자는 옥살을 했고 태어난 아기도 곧 죽었다. 다스코는 나스 애가 있는 아사이가와로 돌아와서 이 자리에 무용연구소를 열고 노상 스지구찌가에 드나들고 있었다. 나스 애의 친구였던 다스코는 게이조와 도루, 요오코에 있어서도 어느새 육친과도 같은 다정한 존재가 되어 있었다. 다스코는 엄격하여 함부로 넘볼 수 없게 하는 절도를 유지하면서도 언제나 사람들에게 의지가 되어주고 있었다. 예술의 힘일까? 그 안정된 생활태도에 이따금 게이조는 그렇게 생각했다. 게이조 씨, 우라이시를 혼자 있게 내버려 두는 것도 생각해 볼 일이에요. 그 사람은 응석꾸러기예요. 여기에도 오나요? 이따금요. 꾸질함을 듣고 싶다나요? 자기 스스로 자신을 꾸지지면 될 텐데. 자기에게 관대한 인간일수록 꾸지짐을 당하고 싶다는 얘기를 하죠. 게이조는 섬뜩했다. 자기도 어느 한 구석에서 다스코에게 응석을 부리고 있는 것만 같았다. 소녀가 닭튀김을 가지고 왔다. 다스코, 잘 먹었어요. 장진문 밖에서 구루의 일행의 목소리가 들렸다. 스지구치 선생님, 실례했습니다. 그리고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났다. 잘 가요! 다스코가 앉은 채로 말했다. 저 사나이들도 응석을 부리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게이조는 잠자코 컵을 입에 대었다. 요코가 수면제를 먹은 이래로 오늘만큼 마음이 편안해져 본 적은 없었다. 게이조 씨, 요즘 나스의 기분은 어때요? 그게 말입니다. 나스에는 자기중심적이라서 탈이에요. 요코도 기운을 되찾아서 학교에 다니고 있고 세탁이나 청소일도 돕고 있으니까 이제 아무 불만도 없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어쩔 수 없어요. 그런 일이 생긴 뒤니까 나스에도 신경이 곤두서 있는 거예요. 그건 물론 이해하지만 나는 때때로 다스코 당신의 말을 들었더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 말을? 그래요. 언젠가 당신이 요코를 양녀로 삼고 싶다고 말했을 때 그때마다 그렇게 생각했더라면 하고 후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두는 게 좋아요. 하지만 이젠 요코를 양녀로 삼는다는 건 무리겠죠? 글쎄, 그럴까요? 게이조는 지금에 와서는 요코를 다스코에게 맡기고 싶은 기분이었다. 안 돼요, 이제는. 그보다도 도로군이 요코를 좋아하고 있는 눈치 같아요. 다스코는 일어서서 전등을 켰다. 그거예요. 나도 걱정을 하고 있어요. 요코를 기다라군을 좋아했던 것 같고. 그럼 도로군이 실현을 당한 셈인가요?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도 않을 거예요. 지금의 요코로서는 누구를 좋아하고 싫어하고 할 계제가 아닐 테니까요. 그렇겠죠? 어쨌든 두 손 들었어요. 요코 문제는. 요코 문제는. 살아갈 수 있는 강한 인간이었다고 쓰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자기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애부의 일이기 때문이라고도 쓰고 있었다. 확실히 요코는 그렇게 살아왔다고 게이조도 생각했다. 그러나 요코는 살인범의 딸이라고 나세로부터 매도당한 것이 계기가 되어 자기의 내부에도 제약의 가능성이 있음을 발견했던 것이다. 요코는 티끌만한 악도 자기의 내부에서 발견하고 싶지 않은 긍지 속에서 살고 있었다. 그것은 소녀다운 결벽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오만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결벽이었다. 아마도 지금 요코의 내면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이 제 문제임에 틀림이 없다. 요코는 그 제 문제와 씨름을 하며 혼자 괴로워하고 있을 것이 틀림없다.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한 본래의 요코는 되돌아오지 않는 것이 아닐까. 그것을 나스에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나스에는 자기 본의로밖에는 사물을 생각할 수 없는 여자였기 때문이다. 그 애는 용서를 받고 싶다고 쓰고 있었지요. 나도 말입니다. 다스코 씨. 요즘 곧잘 그런 생각을 하지요. 용서 받고 싶다고. 그래요? 요코가 약을 먹었을 때 모두들 마음이 아팠어요. 예, 아팠어요. 아니, 지금도 아파요. 아프고 말고요. 다스코 씨. 게이조는 쓴 약을 삼키는 것 같은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게이조 씨. 진정으로 용서를 한다는 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일까요? 다스코는 문득 젓가락을 멈추고 게이조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미풍을 타고 바닷물 냄새가 날아왔다. 오다로 항구는 삼사가 전방에 있을 것이다. 도루는 이로나이처로 내려가는 완만한 언덕길에 보도에 서서 어떻게 할 것인지 아직도 망설이고 있었다. 2월 초순인데 벌써 오후의 햇빛이 어깨에 따가왔다. 도루는 지금 미쓰이 게이코의 집으로 가는 길이었다. 그 결정은 며칠 밤이나 생각한 끝에 내린 일이었다. 욕구는 생모와는 만나고 싶지 않다고 했지만 그것이 과연 그녀의 본심인지 어떤지 주위의 사람들이 생각해줘야 할 문제라고 도루는 생각했다. 이론이야 어떻든 인정상 만나고 싶은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설사 지금은 만나고 싶지 않더라도 언젠가 만나고 싶은 날이 오른지도 모른다. 그런 욕구를 위해서 도루는 미리 미쓰이 가정의 내부 사정을 알아두고 싶었다. 도루는 공중전화가 있는 역전의 약국에서 전화본어부 책을 손에 들었다. 표지가 반쯤 찢어지고 손때 더럽혀지고 페이지가 모두 말려 올라와 있었다. 이 더러운 책에 욕구의 어머니의 주소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도루는 어쩐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미쓰이라는 성은 의외로 많았다. 그는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조사했다. 보험회사가 있었다. 자동차 회사도 있었고 항공서비스의 영업소도 있었다. 미쓰이 이사무, 미쓰이 이치노스키, 미쓰이 다소 등의 여러 이름이 나열되어 있었다. 그들 중에 어느 사람이 자기가 찾는 미쓰이신지 도루는 그 직업에도 주위를 기울이면서 살펴나갔다. 마지막으로 미쓰이, 미키찌 상점, 해산물이라고 씌어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다깝기가 예전에 해산물 도매상이라고 말했던 것이 생각났다. 미쓰이라는 해산물 상에는 한 집밖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도루는 확실한 것을 알기 위해 직업별 전화번호를 펼쳐보았다. 역시 미쓰이라는 해산물 도매상은 한 집밖에 없었다. 전화는 대표 전화 이외에 자택에도 또 하나 있었다. 주소는 모두 이로나이초 이가로 되어 있었다. 도루는 수첩에 매물을 했다. 전화번호부를 다시 원래대로 되돌려 놓았을 때 도루의 이마에는 땀이 배어있었다. 언덕길에 멈춰선 채 도루가 망설이는 것은 짐만 보고 돌아갈 것인가 결단을 내려 미쓰이 게이꼴을 찾아볼 것인가 하는 일이었다. 문득 다깝기가 했던 말이 생각났다.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이나 형제는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어. 찾아가서는 곤란하다고 말했을 때 도루는 반발을 느꼈었다. 요코의 생모와 가족은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다. 그런 일이 허용될 문제인지에 대해 젊은 도루는 분노를 느꼈다.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 오다루의 거리에 서서 보니까 요코와 핏줄이 이어진 모든 사람의 평화를 깨트려서는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정말로 평화를 깨트리는 일이 될까? 도루는 뜻하지 않았던 행복이 미쓰이 가를 방문함으로써 요코에게 찾아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요코의 존재가 반드시 미쓰이가의 평화를 깨트린다고만은 할 수 없지 않은가? 이미 요코의 존재는 미쓰이 게이코의 남편에게도 알려져 있는 것이 아닐까? 한 인간의 출생이 아무리 비밀리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과연 20년 가까이나 완전히 덮어둘 수 있었던 일일까? 도루에게는 불가능한 일인 것처럼 생각되었다. 쓰지구찌가의 경우만 하더라도 나스에는 처음에 자기가 요코를 낳았다고 다스코에게까지 거짓말을 했었다. 그것이 누구의 입에서랄 것도 없이 얻어온 아이라는 것이 세상에 알려졌고 여러 가지 곡절 끝에 요코의 출생이 닭갓기로부터 실토된 것이다. 미쓰이가 역시 아무 일도 없이 오랜 세월이 흘렀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지금쯤 요코의 어머니는 요코를 만나보고 싶어할지도 모를 일이다. 그렇다면 요코 출현은 어쩌면 기뻐할 일이 되는지도 모르는 것이다. 하지만 과연 여기에서 다시 도루의 생각은 원점으로 돌아왔다. 새로운 갈등 속에 요코를 휘말려 들게 하지 않겠다는 보증도 없는 일이다. 인생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도루는 파란 하늘을 쳐다보았다. 하얀 구름이 한 조각 두둥실 떠 있었다. 부드럽고 두꺼운 구름이 그야말로 한가롭게 보였다. 이대로 되돌아갈까. 요코의 신상에 더 이상 일은 불어나지 않는 것이 좋다. 요코에게는 어머니도 형제도 없다고 생각하면 그만인 것이다. 요코의 오빠는 자기 혼자만으로 충분하다. 요코의 부모는 쓰지구찌의 부모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러면 되는 일 아닌가. 정말로 그러면 되는 것일까. 도루는 아직도 보도에 선 채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때 언덕 아래에서 빈 소매에 푸른 폴러 셔츠를 입은 청년이 보도를 걸어왔다. 경쾌한 발걸음이었다. 청년은 우트컨이 서 있는 도루를 보더니 씩씩하게 말을 걸었다. 집을 찾고 있나요? 얼굴이 길고 눈썹이 수려한 청년이었다. 뜨닷없이 묻는 바람에 도루는 허둥대며 말했다. 아, 네. 이로나이처 2관은 어디쯤이죠? 이로나이처 2관은 바로 여기예요. 어느 집을 찾는데요? 청년은 친절하게 물었다. 파마를 한 것 같은 머리칼이 넓은 이마에 늘어뜨려져 있었다. 도루는 그 이마에 시선을 주면서 망설이듯이 더듬거리며 말했다. 저, 미스의 상점이라고 했던가 그런데요? 아, 바로 우리 가게군요. 그런데 누구시죠? 우리 가게? 도루는 머리에 풀쑥 피가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아니요, 사실은 미스의 상점에 바로 근처라고 들었기 때문에. 아, 그래요? 누구네 집이죠? 도루는 점점 더 난처했다. 그러나 찾아온 집의 이름을 모른다고 할 수는 없었다. 사또라고 합니다만. 언젠가 도루는 이런 얘기를 들었었다. 빈집 털이가 비어있는 듯한 집에 문을 열고 큰 소리로 안녕하십니까? 라고 말한다. 사람이 나오지 않으면 들어가서 도둑질을 하고 만일 사람이 나오면 이 근처에 사또라는 사람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다. 사또라는 성은 어느 동네에나 한 집쯤은 있게 마련이어서 의심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도루는 지금 순간적으로 그것을 생각해내고 말한 것이다. 사또 씨요? 청년은 조금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다. 글쎄요. 우리 동네에는 없는데요. 사또 뭐라고 하죠? 아니요.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도루는 꾸벅 인사를 하고 도망치듯이 걷기 시작했다. 청년은 수상적다는 듯이 도루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도루는 소방서 부통일을 돌아 후하고 한숨을 쉬었다. 저 사람이 욕호해 오빠일까? 저 청년은 미쓰이 상점을 우리 가게라고 말했다. 우리 가게라는 말은 점원도 할 수가 있다. 하지만 저 청년은 학생 같은 느낌이었다. 도루는 지금 만난 청년의 긴 얼굴과 이목구비를 생각했다. 콧망울 옆에 꽤 큰 점이 있고 치아가 가지런했다. 눈은 가늘지만 맑았던 것 같다. 그러나 요코하고는 조금도 닮은 데가 없었다. 그랬군. 저 친구가 요코의 오빠로군. 도루는 청년을 요코의 오빠라고 단정했다. 어지간히 친절한 친구라고 생각하면서 도루는 이마에 땀을 닦았다. 소방서에서 꺾어든 포도는 그늘이 져 있었다. 도루는 우독과 카메라를 한쪽 손에 들고 어슬렁어슬렁 걸어갔다. 이 일대는 꽤 오래된 도매상가 같았다. 육중한 돌로 만든 가게와 벽돌집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었다. 크고 작은 트럭이 이곳 저곳의 가게 앞에 주차하고 있었다. 도루는 조금 가다가 소방서 가까이에 있는 담배 가게로 되돌아왔다. 가게 앞에 빵을 운반하는 빈 상자가 세 개 세워져 있었다. 낡은 문을 열고 도루는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하이라이트 한 갑 주세요. 낡은 가게와는 어울리지 않는 명랑한 소녀가 도톰한 손으로 담배를 건네주었다. 도루는 담배를 한 개피 뽑아서 입에 물었다. 미스의 상점이 이 근처에 있습니까? 네. 소녀는 큰 눈을 두립거리고는 갑자기 우습다는 듯이 기득거렸다. 미스의 상점은 바로 옆이에요. 그래요? 옆에 있었군요. 미스의 집에는 아마 내 또래의 아들이 있죠? 네, 있어요. 나하고 비슷한 나이에 남동생과 형이 둘이요. 유감스럽게도. 소녀는 동그란 어깨를 흔들며 또 웃었다. 유감스럽게도? 소녀가 어째서 웃는지 도루로서는 짐작을 할 수가 없었다. 유감스럽게도 아버지를 닮았어요. 어머니를 닮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도루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물었다. 그렇게 부인은 미인인가요? 유명해요. 미스의가의 부인이라면 그것도 모르세요? 도루는 모른다고 대답하고 초콜릿과 캐러멜을 샀다. 나 미스의 상점의 부인 좋아해요. 대학을 졸업한 아드님이 있는데도 전혀 그렇게 보이지를 않아요. 예쁘기 때문에 좋아하는 건가요? 도루는 일부러 짓궂게 물어보았다. 아니에요. 친절하고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부인을 보면 좋아하게 될 거예요. 좋아하지 않는 것이 이상하지. 소녀는 귀를 쓰고 말했다. 그렇게 누구에게나 호감을 사는 사람이라면 나는 싫은걸. 솔직히 말해서 도루는 아직도 보지 않은 미스의 게이코에 대해서 자기도 모르게 저기를 느끼고 있었다. 이런 소녀에게까지 평판이 좋은 것이 도루에게는 뜻밖이었다. 게이코는 남편을 속이고 애를 낳았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어두운 이미지를 느끼게 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호감을 사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듣고 도루는 어리둥절했다. 그녀는 욕고를 남모르게 낳아놓고 아무런 고통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손님은 만나보지도 않고 사람을 싫어하세요? 소녀는 입을 삐죽거렸다. 도루는 웃었다. 그렇게 좋은 부인이라면 남편도 좋은 사람이겠군요. 하지만 부인과는 비교가 안 돼요. 모두들 그렇게 말해요. 하지만 큰아들은 친절해요. 어머? 손님 알고 있어요? 나는 동생 쪽이 더 좋아요. 그래요? 하지만 부부의 사이는 별로 좋지 않은 모양이던데. 도루는 슬쩍 떠보았다. 손님은 터무니없는 소리만 하는군요. 유명해요. 그 집은 아주 사이가 좋아요. 그야말로 평화로운 가정인가? 도루는 담배를 한 값 더 사가지고 밖으로 나왔다. 과연 바로 이웃의 미스의 해산물 도매상의 간판이 크게 걸려있었다. 두꺼운 판자의 오른쪽으로부터 가로로 씌어진 간판 글씨가 부각되어 있었다. 정면 폭 6칸에 안 길이는 10칸쯤 될까? 도루는 가슴이 뛰는 것을 느끼면서도 천천히 걸으며 가게 안을 살펴보았다. 20평 남짓한 어두침침한 가게 안에는 사무용 책상이 길게 놓여있고 열댓명가량의 남녀 사무원의 모습이 보였다. 이곳이 요코 어머니의 집인 것이다. 평온할 수 없는 복잡한 기분이었다. 문화의 하구에 걸려있는 스키미밭이 위에 서서 도루는 멍하니 오른쪽에 보이는 부두의 눈을 돌렸다. 부두에서는 노란 지게차가 끊임없이 앞뒤로 움직이고 있었다. 강제의 전용선일까? 안벽에 바싹 붙여서 정박한 그 배에 크림빛 크레인이 철제를 싣고 있었다. 일고 여덟 명의 사나이가 노란 헬멧을 쓰고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이 마치 무성영화의 한 장면처럼 보였다. 도루는 방금 보고 온 미스의 상점의 모습을 떠올렸다. 가게와 이웃집 사이에 폭 3미터 가량의 누지가 있었다. 그 막다른 곳에 낡은 격자문으로 된 현관이 보이고 미스이라고 쓴 사기문패가 걸려있었다. 분명히 살림집 현관이었다. 그 현관을 열면 미스의 개입고가 있을 것이다. 도루는 숨막힐 정도로 가슴이 뛰는 것을 느끼면서 그 격자문을 바라보았다. 남의 집을 찾는 척하면서 들러볼까 하고도 생각했다. 그러나 가게가 많은 큰 길이다. 일부러 몇 미터나 들어가 있는 집에까지 찾아 들어가 말을 묻는다는 것은 아무래도 부자연스럽다. 바다새 여러 마리가 고양이 같은 울음소리를 내면서 항구이를 따라다니고 있었다. 그 그림자가 기름기를 머금은 초록빛 수면에 비치고 있었다. 만일 그때 격자문을 열었더라면 틀림없이 미스의 개입고는 나왔을 것이다. 부인은 내 두 동생과 쏙 닮았어요. 뜨다도 없이 나는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른다. 부인은 옛날에 딸아이를 낳은 적이 있습니까? 혹은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시작할지도 모른다. 그 순간 개입고의 안색이 달라진다. 부인이 낳은 그 애가 자살을 기도했어요. 개입고는 대체 뭐라고 대답할까? 부인은 정말 지독한 어머니군요. 영화원에 애를 맡겨놓고 자기만 행복하게 살아가다니. 자기는 그렇게 책망했을지도 모른다. 조그만 발동선이 운하에 들어가려고 날카롭게 기적을 울렸다. 남자 하나가 뱃머리에 서서 멍하니 푸른 수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볕에 그을린 얼굴이었다. 도루는 쓴 웃음을 지었다. 그 격자문 앞에 접근조차 못한 자기가 공상 속에서는 멋대로 개입고에게 말을 걸고 꾸짖고 있었다. 어쨌든 그 집을 본 것만으로 만족하고 오늘은 돌아가리라 생각하고 도루는 항구를 따라 걸음을 돌렸다. 또다시 운하 입구에서 발동선이 기적을 울렸다. 어비를 실은 거룩배를 끌고 발동선은 다리 밑으로 자취를 감추었다. 유람선이 항구에 들어왔다. 안 벽에는 충격을 줄이기 위한 큰 타이어가 몇 개씩이나 매달려 있었다. 유람선 가판에 하얀 옷을 입은 여자 하나가 이쪽에 등을 돌리고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오다루엘 다녀왔다고? 기다라는 놀라서 잔디 위에 일어나 앉았다. 응, 역시 나로서는 가지 않을 수가 없었어. 도루는 배를 깔고 엎드린 채 부드러운 잔디를 살며시 어루만졌다. 삿보루, 따카지마 공원의 연못 옆 잔디에서 두 사람은 아까부터 쉬고 있었다. 5시 반인데도 6월의 해는 아직도 높았다. 연못 저편에 르네상스 풍으로 지은 호에이캥의 하얀 건물이 녹색의 나무를 배경에 두고 아름답게 서 있었다. 특히 원형의 발코니가 이국적이었다. 미스의 집이 떡은 육중한 석조 건물이었어. 도루는 어제 보고 온 미스의 상점의 어두침침한 사무실이나 살림집 현관의 격자문 따위를 기다하라에게 설명했다. 그래, 만났어? 만나긴. 그저 집을 알아보고 싶었던 것 뿐이야. 그럴 테지. 기다하라는 욕구에 대한 도루의 감정을 다시 생각하면서 조용히 끄덕였다. 처음에 기다하라는 꽤나 동생을 생각하는 오빠라며 도루에게 감탄하고 있었다. 그러나 도루의 입을 통해 욕구와는 혈연관계가 아니라는 말을 들은 이래 기다하라는 도루의 감정을 눈치채고 있었다. 조만간 역시 욕구는 생모하고 만나게 될지도 모르겠군. 글쎄 욕구의 의사에 달린 문제지만 만나는 것이 욕구에게 있어서 행인지 불행일지는 알 수가 없다. 어머니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 만나지 않고 끝나는 일생도 있을는지도 모른다. 그 사람은 수지구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 적어도 그 자살을 깨한 날까지는 욕구가 확실히 자기를 사랑하고 있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도루의 감정은 지난 나흘날 사흘밤의 간호 속에서 급속히 노골화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어떻든 그 나흘 동안의 잠은 옛날의 욕구를 아득히 먼 곳으로 밀어낸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자기와 도루 뿐이고 욕구는 완전히 다른 세계를 걷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미래란 무서운 것이로군. 도루가 말했다. 응. 한치 앞도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 일은 갑자기 일어나니까 말이야. 갑자기 병에 걸리고 갑자기 뜻하지 않았던 사람이 나타나고 갑자기 사람은 죽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가 없거든. 미래가 있다는 것은 예지할 수 없는 무서운 일이 많다는 것이기도 한 셈이지. 응. 확실히 그래. 깊은 생각이 담긴 기다하라의 목소리였다. 지금 도루가 한 말은 그가 지금까지 살아온 무게와도 연결된 말이었다. 루리코가 살해되고 욕구가 자살을 기도했다. 그 두 가지 사실만 하더라도 도루에게는 얼마나 중대한 사실이었을까. 어제 말이야. 사실은 진땀을 흘렸어. 도루가 어제 일을 생각해내고 웃었다. 옆에 서 있는 주먹나무가 잔디 위에 울창한 그림자를 들이오고 있었다. 도루는 이로나이의 언덕에서 만난 친절한 청년의 이야기를 기다하라에게 들려주었다. 그거 참 놀랍겠군. 하지만 그 청년은 대체 누구일까. 응. 저만 같은 느낌은 아니었어. 그럼 욕구해. 오빠일지도 모르지. 얼굴은 전혀 닮은 것 같지 않았지만 말이야. 얼굴이 긴 편이었어. 이상한 기분이 들었겠군. 응. 복잡하고 말이야. 그게 욕구의 오빠라고 한다면. 만나보고 싶은걸. 나도. 도루는 그러는 기다하라의 얼굴을 보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한순간에 딱 마주쳤다. 기다하라가 먼저 시선을 돌렸다. 도루는 기다하라의 마음의 움직임을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사실을 말하면 말이지 남의 집을 찾는 척하면서 들러볼까 하고도 생각했어. 들르지 못했겠지. 아, 이상하더군. 정작 닥치니까 연극 같은 건 할 수가 없더라고. 자네 같으면 어떻게 했겠나? 나는 오다루에도 갈 수가 없어. 나에게는 자네와 같은 자격이 없으니까 말이야. 자격? 자격이라니 어떤 자격 말인가? 욕구 어머니의 집을 방문할 자격이지. 도루는 말없이 기다하라를 바라보았다. 뭐니뭐니 해도 자네는 욕구에 제일 가까운 사람이니까. 아니, 그거라면 자네 쪽이 더 가까운 것 아닌가? 살피듯이 도루가 기다하라를 보았다. 기다하라는 잔물결이 일고 있는 연모두의 시선을 옮겼다. 멀리에서 많은 사람들의 구령소리가 들려왔다. 뒤돌아보자 저쪽 유원지 옆을 달려오는 트레이닝복 차림에 고교생 무리가 보였다. 그들은 순식간에 두 사람 옆을 지나갔다. 도루도 기다하라도 말을 중단한 채 그들을 배웅했다. 쓰지구지? 기다하라가 결심한 듯이 얼굴을 들었다. 뭔데? 실은 말이지 저번부터 자네하고 한번 시간을 갖고 얘기를 나눠버리라고 생각하고 있던 참인에만 자네 소우새끼의 마음을 읽은 적이 있을 테지? 음, 있지. 두 번 읽었어. 친구끼리인 두 남자가 한 여성을 사랑하다. 시련한 남자는 자살하고 배신에 의해 승리한 남자도 결혼 후 자살을 하고 마는 줄거리였다. 우리는 그렇게 되지는 말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말이야. 도루는 버릇인 미간을 찌푸렸다. 기다하라는 시계를 보았다. 아직도 여섯시 전이었다. 두 사람은 닭갓기의 집에 저녁 초대를 받았다. 솔직하게 말하게 쓰지구지 마음 상하지 말고 들어주게. 자네도 알고 있듯이 나에게 있어서 요코는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그리고 아마 요코에게 있어서도 나는 그런 존재였다고 생각해. 도루는 요코의 유서에 쓰인 말을 떠올렸다. 요코는 누구를 가장 그리워하고 있는지 이제 겨우 알았습니다. 라고 도루에게 썼다. 그 사실을 기다하라는 모른다. 하지만 자네와 요코가 친남매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때 나는 조금 동요했어. 불안하기도 했고. 도루는 잠자코 끄덕거렸다. 그때 나는 아직 요코를 자네에게 넘겨줄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어.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내 마음은 조금 달라졌어. 달라져? 달라졌다고 할 수 있지. 자네는 일찍부터 요코를 사랑하고 있었을 것이 틀림없어. 더욱이 사이시의 딸이라는 것을 오래전에 알고 있었으면서도 말이야. 그것은 예산일이 아니야. 얼마나 엄청나게 진실된 기분인지 나는 잘 알고 있어. 거기에 비하면 내 마음 같은 건 너무 무른 것이었어. 그렇지 않아. 기다하라. 아니, 비교가 안 돼. 나는 그 사실을 최근 반년 동안 곰곰이 생각해 왔어. 그러한 도루의 마음을 헤아리지도 못하고 요코에게 접근해 간 자기를 기다하라는 지금 또다시 되새기고 있었다. 친해져 가는 자기와 요코를 도루는 어떤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을까. 그래서 나는 요코를 단념하려고 해. 요코만 하더라도 아마 자네의 진실과 내 흔에 빠진 무른 감정을 민감하게 식별했을 것이 틀림없어. 요코는 그런 사람이거든. 단념하다니 기다하라. 그건 안 돼. 도루는 황급히 말했다. 안 되다니 어째서 안 된다는 거지? 그럴 것이 요코에게 누가 필요한지는 나도 자네도 결정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니까. 스스로도 뜻하지 않았던 말이었다. 확실히 그 유서는 죽음이라는 비정상적인 사태를 앞에 두고 비정상적인 심리에 의해서 씌어진 것인지도 모르는 일이다. 그 유서에다가 요코를 묶어둘 수는 없다고 도루는 생각했다. 기다하라의 예기치 않은 태도가 도루에게 그런 생각을 일으키게 한 것 같았다. 물론 요코의 생각 나름이겠지. 하지만 기다하라는 잔디밭에 한쪽 팔꿈치를 짚고 옆으로 누운 채 무심한 표정으로 하얗게 빛나는 구름을 쳐다보았다. 도루의 말대로 요코가 누구를 필요로 할 것인지는 요코가 결정할 일이다. 그리고 그것은 벌써 요코가 이미 결정한 것처럼 기다하라에게는 생각되었다. 이 사건 이후 요코로부터의 소식은 겨우 엽서 한 장 뿐이었다. 걱정을 끼친 데 대한 인사장으로 소녀다운 감상은 어느 한 구석에도 없었다. 그것은 기다하라에게 낯선 사람으로부터 인쇄로 된 이전 안내장을 받은 것보다도 더 먼 느낌을 주었다. 하지만 스찌구찌 그 사람에게는 이미 내 존재 따위는 필요가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마찬가지야. 기다하라. 나 역시 지금의 요코로부터는 먼 곳에 있어. 요코의 세계에는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두꺼운 장벽이 둘러쳐진 것 같은 느낌이 도루에게도 들었던 것이다. 다만 요코의 유소만이 도루를 지탱해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글쎄 그럴까? 기다하라는 먼 곳을 바라보면서 말했다. 그렇다고 우리 서로 성급하게 생각하지는 말자고. 응, 그러지. 기다하라는 애매하게 대답하면서 요코를 머리에 그렸다. 이어서 나스의 얼굴이 떠올랐다. 기다하라. 절대 소새끼의 마음처럼 되지는 않을 테니까 안심하라고. 나는 요코만 행복해진다면 그것으로 좋게. 기다하라의 표정이 희미하게 움직였다. 슬슬 시간이 되어가는군. 무덤덤하게 기다하라가 말했다. 또다시 연지색 트레이닝복을 입은 고교생들의 무리가 하나둘 하나둘 하고 구령을 붙이면서 두 사람 옆을 지나갔다. 두 사람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연못에 걸려있는 돌다리를 건넜다. 학생들이나 퇴근길의 사람들이 공원 안에 부쩍 늘었다. 세일러복을 입고 두 사람의 앞을 걸어가는 요고생의 다리가 다갈색으로 빛나고 있었다. 연못을 따라 두 사람은 등나무 넝굴 쪽으로 걸어갔다. 등나무의 꽃망울이 제법 부풀어 있었다. 그건 그렇고 기다하라. 요고는 사이시의 딸을 걱정하고 있어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쩐지 하고. 그래? 그럴 테지. 요고에게는 이제 남의 일처럼 생각되지는 않을 테니까. 응, 그런 것 같아. 자기 어머니의 일보다 그쪽에 더 신경을 쓰는 것 같아. 기다하라. 사이시의 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나? 결혼식이라도 있는지 호에이 강의 젊은 여성 너대선명이 서있는 모습이 보였다. 밝은 웃음소리가 들렸다. 저 속에 있는지도 모르지 쓰지구찌. 설마? 도루는 젊은 여성들을 뒤돌아보았다. 두 사람은 소우세이강의 작은 돌다리를 건너서 공원을 빠져나왔다. 이 근처에 소우세이강은 만만하게 커브를 그리며 흐르고 있었고 기슬계에 들어선 수양버들의 녹색이 선명했다. 소우세이강은 삿보루 시내를 남북으로 관통하고 있는 조그만 강으로서 그 이름 그대로 호에이강에서 불을 끌어다가 만든 강이다. 하지만 쓰지구찌. 사이시의 딸이 정말로 기모노를 입고 친구들과 밝게 웃고 있다면 다양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나? 뿐득 도루는 불단에 놓여져 있던 루리꼬의 사진을 떠올렸다. 요꼬가 사이시의 딸의 행복을 바라는 데는 공감할 수 있었으나 기다하라의 말에는 무언가 저항이 느껴졌다. 그것은 사이시의 딸에 대한 감정이라기보다도 기다하라에 대해서 무의식 중에 갖고 있는 무거운 감정의 표출인지도 몰랐다. 도루와 기다하라는 강변을 따라 나 있는 뒷길을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걸어갔다. 왼쪽에 공원이 보이고 오른쪽은 담에 둘러싸인 큰 저택이 늘어선 조용한 지대였다. 좁은 길을 간혹 경적을 울리며 자동차가 지나갈 뿐 사람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자기가 요꼬의 남편이 될지 기다하라가 그렇게 될지 전혀 알 수 없는 미래를 생각하면서 도루는 걷고 있었다. 만일 요꼬와 기다하라가 결혼을 한다면 문득 도루는 잦아드는 외로움을 느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기다하라의 말을 침착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었는데 말이다. 도루는 조금만 바람에도 물결이 일기 쉬운 자기의 마음을 생각했다. 아스팔트 길을 노란 원피스를 입은 소녀가 경쾌하게 샌들 끄는 소리를 내면서 두 사람을 앞질러 갔다. 음식점 감옥가와의 모퉁이를 오른쪽으로 꺾어져서 두 사람은 흙과 모래를 섞은 자갈이 깔린 작은 길로 들어섰다. 콘크리트 땀이 감옥가와의 넓은 건물을 따라 길게 이어져 있었다. 한 블럭쯤 전방의 전차 길이 보이는 왼쪽 모퉁이에 닭갓기 산부인과의 플라스틱 간판이 보였다. 쓰지구찌 닭갓기 선생에게는 오다루에 갔었다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어. 기다하라가 도루의 신경 변화를 눈치채지 못한 채 말했다. 응 지금은 그래야지. 하지만 닭갓기 아저씨에게도 책임이 있는 일이니까 욕구의 입장이 조금은 되어주어야 해. 하지만 말을 꺼내는 시기가 문제라고. 물론 그것은 알고 있어. 욕구의 감정에 따라야지. 욕구를 의해서라면 어떤 곤란도 참고 견디려고 생각하고 있는 도루였다. 좋겠어 자네는. 기다하라가 중얼거렸다. 뭐가? 아니. 자기로서는 입 밖에 낼 수도 행동할 수도 없는 일이 도루에게는 허용되고 있다. 기다하라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활짝 피어서 향기를 내고 있는 라일락꽃의 눈길을 멈추었다. 두 사람은 3층 건물인 닭갓기 병원의 앞에까지 왔다. 전차가 땅을 울리면서 지나갔다. 닭갓기가 거쳐 않은 집은 병원 안에 있었다. 넓은 정면 현관을 들어선 오른쪽에 사무실이 있고 이어서 대합실, 진찰실, 분만실, 수술실 따위가 마주보면서 늘어서 있었다. 현관 왼쪽에 있는 큰 문이 닭갓기의 집으로 통하는 입구이다. 하얀 벨을 누르자 몹시 야인 닭갓기 씨의 어머니가 하얀 앞치마 차림으로 나타났다. 어머나, 어서 들어와라. 기다리고 있었단다. 닭갓기를 닮지 않은 가는 눈이 친밀감을 담고 웃고 있었다. 나하고는 달리 미인이시지? 내 어머니는. 이따금 닭갓기가 자랑하는 그대로 어딘가 멋이 있었고 세련된 모습이었다. 닭갓기의 집은 다다미 열 장에 방 두 개, 여덟 장짜리 방 두 개, 그리고 여섯 장 넓이와 주방과 욕실이 있었다. 닭갓기의 어머니는 서양식을 싫어해서 어느 방에도 소파나 의자는 놓여 있지 않았다. 여, 미래의 이학박사와 의학박사께서 오셨군. 잘 왔어. 감색 목욕옷에 깃이 벌어져서 가슴털이 드러나 보였다. 오랜만이군. 지난번에 이학박사님께 호되게 당했었지. 오늘은 너그럽게 잘 부탁하네. 아름다운 정원이 바라다 보이는 다다미 방에 닭갓기는 의젓하게 앉아서 맥주병을 손에 쥐었다. 미안합니다. 그때는 신경이 곤두서 있었기 때문에 그만. 기다하라는 머리를 극적거렸다. 청풍 재중림이라고 쓴 액자가 독고나마에 걸려있었다. 지난번에 왔을 때 복수초의 그림이 걸려있었다. 5개월 전 이 방에서 기다하라는 닭갓기에게 요코의 생물을 집요하게 추궁했었다. 닭갓기에게 대들듯이 윽박질렀던 자기가 기다하라에게는 어제일처럼 해상되었다. 닭갓기는 나스에가 요코의 태생에 얽힌 사실을 폭로했다는 사실에 놀라 기다하라와 함께 즉시 아사이가와로 달려왔었다. 그리고 달려온 그날 요코의 음독을 두 사람은 알게 되었다. 그런데 자네들은 같은 기숙사에 있었지 아마? 그렇습니다. 방도 같았습니다. 허, 역시 그런 인연으로 기다하라고는 요코의 남자친구가 되었군 그래? 그때 기다하라는 말했다. 설사 누구의 자식이든 자기는 요코와 헤어지지 않겠다고. 그 기다하라의 진지했던 표정을 닭갓기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다. 기다하라를 요코의 남자친구라고 한 말에 도루도 기다하라도 입을 다물었다. 닭갓기는 재빨리 두 사람 사이에 흐르고 있는 공기를 감지했다. 그랬었군. 자네들은 나하고 쓰지구찌 게이조 같은 사이로군. 닭갓기는 크게 각질을 낀 팔을 식탁 위에 놓고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무슨 말씀이죠? 우리 아버지하고 아저씨 같은 사이라는 건? 닭갓기의 어머니가 가지고 온 아스파라거스의 젓가락을 가져가면서 얼버무리듯이 도루가 말했다. 응 한마디로 말하면 경쟁자지. 경쟁자? 아 도루가 웃었다. 웃기는 하긴 우리들 사이는 처음부터 싸움이 되지 않았어. 쓰지구찌 쪽에서는 나를 경쟁자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거야. 하지만 자네들은 백중한 싸움이 될 것 같군. 그런 우리는 경쟁자 같은 생각은 안 해요. 기다하라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뭐 그럴 것도 없어. 기다하라군. 경쟁자도 또 즐거운 것이니까. 그것으로 좋지 뭔가. 나하고 쓰지구찌처럼 사이좋은 경쟁자가 되어주게. 닭갓기는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무슨 실없는 얘기를 하는 거냐. 젊은 사람들이 진심으로 받아들이면 어쩌려고. 새로 맥주를 가지고 온 닭갓기 어머니가 웃으면서 타일렀다. 어머니 흥을 깨면 곤란해요. 저는 지금 시련에서 독신으로 끝나는 비극의 주인공 역할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닭갓기는 큰 소리로 웃었다. 그렇습니까? 닭갓기 선생님. 그럼 독신으로 지내오신 건 쓰지구찌 어머니를 잊지 못하시기 때문입니까? 음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지. 또 엉터리 같은 소리. 닭갓기 어머니가 닭갓기의 무릎을 가볍게 쳤다. 도루도 닭갓기도 웃었다. 하지만 기다라는 어쩐지 웃을 수가 없었다. 욕고를 생각하면서 평생을 독신으로 지내는지 모르는 일이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농담처럼 웃으면서 말할 날이 옳는지도 모른다. 기다라는 맥주콩을 오독오독 소리가 나게 씹었다. 그때 젊은 하녀가 문지방에 무릎을 꿇고 말했다. 선생님 육아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알았네. 닭갓기는 곧 일어나서 나갔다. 도루는 나가는 닭갓기의 뒷모습을 배웅했다. 닭갓기는 곧 돌아왔다. 아저씨, 아저씨는 영아원뿐만 아니라 육아원과도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도루가 물었다. 그야 관계가 있지. 영아원에서 양부모를 못 만난 애가 있거든. 해가 지나면 육아원에 보내지 않으면 안 되니까. 아, 과연 그들 중엔 그럼 육아원에서도 양부모를 못 만나는 애가 있겠군요? 물론 있지. 생부모도 데리러 오지 않고 양부모도 나서지 않고. 그런 애들은 육아원에서 직접 학교에 다니고 중학을 졸업하면 곧장 사회로 진출하지. 생각하면 불쌍해. 닭갓기는 어울리지 않게 조금 침울해졌다. 육아원에서 자라며 육아원에서 학교에 다니는 어린이들의 심정을 도루는 상상도 할 수 없을 것 같았다. 욕고도 어쩌면 그런 식으로 자랐을지도 모르는 것이다. 그래도 수지구찌가에서 자란 것보다는 행복했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은 하면서도 육아원에서 성장한 욕고를 상상한다는 것은 불쌍한 일이었다. 사이시의 딸도 어딘가에 양녀로 들어갔을까. 도루는 닭갓기를 보았다. 왜 그래? 도루군. 갑자기 벙어리가 됐나? 아니요. 육아원에서 자라는 애들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 세상에 자녀들은 자기의 부모 밑에서 자라고 있는 행복을 좀 더 실감해야 한다고. 하긴 나처럼 이 나이가 될 때까지 어머니 밑에서 자라고 있는 것은 고맙다 못해 황송하기까지 하지만 말이야. 선생님. 왜 결혼을 안 하셨죠? 듣고 싶은가? 기다라군. 그야 물론 듣고 싶지요. 선생님 연세에 독신이라는 것은 희소가치가 있으니까요. 내 나이가 어쨌다는 건가. 이래봬도 나는 아직 청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네. 닭갓기는 김에만 버터를 입속에 집어넣었다.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선생님. 아니. 피하려는 게 아니야. 하지만 뭐. 여차여차한 이유 때문에 독신이라고 내세울 만한 것도 없거든. 어쩌다 깨닫고 보니 40대로 벌써 후반에 접어들었더라 그거야. 그럴 수도 있을까요? 기다라가 알 수 없다는 듯이 말했다. 그래. 그런 거라고. 산부인과 의사가 되고 보니 여자는 이미 신비로운 존재가 아니더란 말이야. 게다가 영어한 과지. 이혼한 부부 사이의 아기라든가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기들을 보고 있노라면 여자도 아기도 갖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게 마련이지. 과연 그것도 일리가 있군요. 우선 세상 사람들이 모두 결혼을 한다고 해서 나까지 덩달아 그럴 필요는 없어. 독신도 나름대로 좋은 점이 있다고. 시끄럽게 바가지를 긁어대는 마누라가 없으니 얼마나 편한가. 세상 남자들 중에 자기 마누라하고 결혼하기를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하나도 없을 거야. 모두들 아차 실수했군 하고 생각하고 있지. 어때? 내가 무척 영리하지? 하지만 쓸쓸하지 않으세요 선생님? 쓸쓸하긴 쓸쓸한 것은 결혼한 사람들 쪽이겠지. 이렇다니까 유지로는. 닭갓기의 어머니는 말과는 반대로 대견스러운 눈으로 닭갓기를 바라보았다. 아니 사실을 말하면 이렇게 까다로운 어머니하고 며느리 사이가 밤낮 태격태격할 것은 뻔하거든. 나처럼 심약한 사람에게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고역이지. 어디까지가 진담인지 알 수 없는 웃음띈 얼굴이었다. 일요일 오후 약간 흐린 하늘을 창 너머로 쳐다보면서 게이조는 찬오마에서 나스에와 마주 앉아 있었다. 아까까지 점심 식사에 뒷설거지를 하고 있던 요코는 자기 방으로 들어간 것 같았다. 넓은 집안이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요코는 때때로 산책을 나가나? 학교에서 돌아오면 거의 바깥에는 나가질 않아요. 꽤 명랑해진 것 같기는 한데. 그래요? 내가 보기엔 그렇지도 않은데. 언제나 뭔가 생각에 잠겨있는 것 같아서 난 마음이 무거워요. 이제 곧 6월 15일에 삿보루 신사제가 돌아온다. 요코가 음덕을 하고 나서 만 5개월이 되어 오는 것이다. 이제는 그만 기운을 되찾아 줘야 할 텐데 하고 게이조는 생각했다. 현관에서 털썩 하는 소리가 났다. 등기 우편입니다. 쓰지구찌씨. 어디에서 왔을까요? 나스에가 찻장 서랍에서 도장을 꺼내 들고 나갔다. 카야카자키의 아버지에게서 소포가 왔어요. 꽤 큰 꾸러미를 들고 나스에가 되돌아왔다. 나스에는 가위를 사용하지 않고 노끈 매듭을 풀기 시작했다. 언제나 나스에는 시간을 들여 소포의 노끈을 풀어나갔다. 겨우 노끈이 전부 풀렸다. 나스에는 그 노끈을 정성스럽게 돌돌 감아서 옆에다 놓았다. 그리고 나서 천천히 마분지 상자의 뚜껑을 열었다. 신문지로 상자의 빈틈이 메워져 있었다. 그 신문지를 나스에는 또 차곡차곡 주름을 펴면서 옆에다 쌓아놓았다. 보고 있던 게이조는 안타까웠다. 안타까우면서도 무척 감탄하고 있었다. 당장 내용물을 보고 싶은 것이 인지 상정이 아닌가. 게이조의 시선에 나스에가 문득 얼굴을 들고 미소지었다. 난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열고 있을 때가 가장 즐거워요. 게이조는 자기도 모르게 빈정거리는 웃음을 지었다. 어머 목욕 옷이에요. 이것은 당신 것 이것은 도룩 이것은 욕구의 것이군요. 아니 내게는 이렇게 화려한 무늬를 보내주셨네요. 나스에는 아니나 다를까 미간을 찌푸렸다. 꽤 현대적인 무늬인데 뭘 그래. 하지만 난 싫어요. 이렇게 큰 소라 무늬라니. 그리고는 나스에는 불만스럽다는 듯이 자기의 목욕옷을 게이조 앞으로 내밀었다. 모처럼 아버지가 보내주셨는데 불만을 말해서는 안 되지. 나스에 기뻐하는 얼굴을 상상하면서 짐을 꾸렸을 늙은 장인의 얼굴을 게이조는 떠올렸다. 하지만 감각이 나쁜걸요. 올케가 골랐을 거예요. 틀림없이. 오므린 노꾼을 손가락에 감아지면서 나스에는 시시하다는 듯이 고개를 떨구었다. 게이조는 남의 선물을 중심으로 기쁘게 받아들인 적이 없는 나스의 성격을 새삼 불쾌하게 생각했다. 게이조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나스에는 이상한 성격의 소유자라는 생각이 들었다. 말씨도 정중하고 동작도 부드러웠다. 꼼꼼해서 청소도 구석구석까지 잘하고 요리 솜씨도 섬세하고 치밀했다. 어느 모로 보나 나스에는 상냥하고 다정한 여성으로 보였다. 그런 나스에가 남에게서 선물을 받았을 때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은 대체 어떻게 된 노릇일까. 나스에는 뭔가 선물을 받을 때마다 반드시 불만을 말하곤 했다. 비누만 이렇게 받아보았자 처치 곤란해요. 또 잿더리를 가져왔군요. 놓을 자리도 없어요. 이런 벽걸이는 창피해서 걸어놓을 수도 없어요. 만사가 이런 투였다. 먹을 것을 가져오면 또 그때대로 다 먹을 수가 없다느니 실증이 난다느니 하면서 다 없어질 때까지 투덜거렸다. 예전에 있던 하녀 스키코의 집이나 또는 이웃집에 나누어 주어도 좋으련만 나스에는 그것도 하지 않았다. 대학 교수의 딸로 자랐고 의사의 아내로 살아온 나스에는 선물에 너무 익숙해져 버린 것이다. 그러나 불만을 곧잘 입에 담는 것은 받는 데 익숙해졌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나스에게는 남의 마음을 이해하는 진정한 부드러움이 결여되어 있었다. 어떻게 해야 기뻐할까 하고 여러 가지로 생각한 끝에 보내주었을 사람들의 마음을 나스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모양이다. 게이조는 상상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애정이 없다고 한 누군가의 말을 생각하면서 크게 한숨을 쉬고 자기에게 보내온 목욕옷을 손에 들었다. 그때 장집문이 열리며 요꼬가 들어왔다. 요꼬? 카야 카자키 할아버지가 너에게도 목욕옷을 보내주었더구나. 나스의가 메마른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 저에게도요? 기뻐요 어머니. 요꼬는 곧 무릎 위에 무교곳을 펼쳤다. 하얀 바탕에 감색에 개와 빨간 새우를 새겨 넣은 대담한 무늬였다. 어머 멋져요 어머니. 요꼬는 일어서서 그것을 어깨에 걸쳤다. 잘 어울리는구나 요꼬. 게이조는 안도에 숨을 쉬면서 기뻐하고 있는 요꼬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래요? 괜히 소란이 하는 것은 난 싫어요. 요꼬 너는 그런 것을 정말 좋아하니? 좋아해요. 개 무늬 같은 것 대담하고 착상이 좋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 소라 무늬도 좋고? 네 좋아요. 항아리 무늬가 유행한 적이 있지만 항아리보다도 시가 있어요. 그래? 요꼬는 선물이라면 뭐든지 좋아하는구나. 나스의 어조에 게이조는 퍼뜩 요꼬를 보았다. 그래요. 나는 어떤 것이든지 좀 더 얼마든지 고마운 마음으로 받고 싶어요. 고마워요 어머니. 나스의 가시도친 말을 요꼬는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 넘겼다. 훌륭하다 요꼬는. 젊은 아가씨들은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라도 감각이 좋으니 나쁘냐고 곧잘 잔소리를 하게 마련인데 게이조의 말에 나스의 가 표정이 굳어졌다. 여보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여자에게는 옷이 생명이니까요. 조금 취미가 구상한 사람이라면 남에게서 받은 것이라고 해서 그렇게 쉽게 만족할 수는 없어요. 그런가 취미가 고상한 사람이라는 것은? 게이조는 나스에를 보고 또 요꼬를 보았다. 요꼬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미소를 지으면서 나스에게 말했다. 어머니 고마워요. 나 할아버지에게 고맙다는 편지를 쓰겠어요. 요꼬는 방에서 나갔다. 남에게서 받은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고마워하다니 거지 근성이지 뭐예요? 요꼬의 발소리가 멀어지고 나서 나스이가 말했다. 그럴까? 그럼 당신처럼 선물 받은 것이라면 하나에서 열 가지의 불평을 말하는 것은 무슨 근성이지? 어머? 난 불평을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자기의 취미에 맞지 않는 것을 기뻐할 수는 없어요. 조금 개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개성에 맞는 것을 입는다고 생각해요. 흠 무슨 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른바 개성적인 복장을 과시하기보다는 다소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선물 받은 것을 기뻐하는 심성이 더 아름답다고 생각하는데. 어머 너무해요. 그럼 무턱대고 남이 주는 것을 기뻐하라고 당신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게이조는 그만 입을 다물었다. 생각해보면 어떤 하잘 것 없는 선물이라도 마음으로부터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성인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얼마나 인간은 불만이 많은 존재인가. 지금 이렇게 아내의 성격을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는 나도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의 하나인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은 하면서도 나스의 태도를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 특히 요코에 대한 나스의 말에 게이조는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었다. 게이조는 후딱 일어섰다. 잠깐 산책을 하고 올게. 그러세요? 나스에는 토라진듯이 말했다. 문득 게이조가 요코를 산책에 데리고 가야겠다고 생각했다. 요코는 그때 이후 시범님의 발을 들여놓은 적이 없지 않은가. 지금의 요코라면 이제 숲에 들어가도 좋을 것 같았다. 죽으려고 했던 그 장소를 보아두는 것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하리라고 게이조는 생각했다. 방으로 들어온 게이조를 보고 책상 앞에 앉아있던 요코는 놀란 듯이 얼굴을 들었다. 같이 산책을 하러 갈까 하고. 게이조는 조금 멋쩍은 듯이 말했다. 산책을요? 요코가 이상하다는 듯이 게이조를 쳐다보았다. 응. 시범님을 보러 가자. 얼마 전에는 숲속에 하얀 열령초가 많이 피어있어서 참 아름답더라. 게이조는 요코의 시선을 피해 일어선 채 창문 밖으로 숲을 내다보았다. 그러는 게이조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던 요코가 크게 끄덕였다. 가겠어요, 아버지. 가겠니? 그거 참 기쁘구나. 요코는 처음이지? 처음이라니. 아, 약을 먹고 나서요? 응, 그래. 처음이에요, 아버지. 요코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게이조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숲 입구에 있는 스트로브 소나부에는 담쟁이덩굴이 파랗게 뒤엉켜 있었다. 높은 나뭇가지 위에 얇은 구름에 덮인 파란 하늘이 비단을 통해서 부는 것처럼 어렴풋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걸어갔다. 오늘은 겹옷을 입지 않아도 조금 더운 것처럼 게이조에게는 생각되었다. 어딘가에서 짧게 개구리 우는 소리가 들렸다. 최근 반달 동안 게이조는 몇 번인가 요코를 숲에 데리고 나갈까 하고 생각해왔었다. 그러나 얘기를 하려고 생각하면 게이조 자신의 마음에 걸려서 얘기를 못했었다. 오늘은 소포의 일로 나세에게 화를 냈다. 그래서 그 여세를 몰아 요코를 데리고 나올 수가 있었다. 두 사람은 숲의 중앙을 관통하고 있는 제 방 밑에 왔다. 콘크리트 층계의 구석구석에 풀이 돋아 있었다. 살아서 다시 이 길을 걷고 있는 지금의 요코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게이조는 층계를 끝까지 올라갔다. 요코는 제 방 위에 서서 집 쪽을 뒤돌아 보았다. 그때도 나는 이곳에서 뒤돌아 보았었지. 스트로보 소나무의 숲을 통해 쓰지구찌가의 빨간 지붕이 보였다. 그때 요코는 이것이 마지막이로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뒤돌아 보았었다. 새의 첫눈이 덮인 1월 15일의 아침이었다. 툭 위에 큰 좌제비가 무릎을 가릴 만큼 자라 있었다. 이대로 제 방을 내려가면 독일 가문비나무의 숲으로 들어간다. 요코가 강가에서 음독을 했다는 것을 알고 이곳으로 달려왔을 때 숲속으로 이어진 요코의 발자국을 게이조는 보았었다. 제 방 위를 걸어볼까? 차마 게이조는 그 발자국이 이어져 있던 숲으로 요코를 데리고 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아버지 괜찮아요 전 이 숲속을 다시 걸어보고 싶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곳까지 따라 나올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요코는 게이조를 쳐다보았다. 역시 요코로군. 게이조는 과감하게 숲으로 이어진 층계를 내려가기 시작했다. 독일 가문비나무의 숲속은 황혼처럼 어둑어둑했다. 산 비둘기가 울고 있었다. 올빼미처럼 쓸쓸한 울음이었다. 요코는 게이조보다 조금 뒤처져서 멈춰섰다. 나무들 사이를 통해서 숲 바깥의 빛이 뿌옇게 흐려 보였다. 게이조가 뒤를 돌아보았다. 숲의 한 점을 바라보고 있는 요코의 얼굴이 하얀 조각처럼 맑았다. 요코가 다가왔다. 잿빛 주름치마가 부드럽게 흔들렸다. 뭐라고 말을 걸려고 했지만 게이조에게는 적당한 말이 생각나지 않았다. 그대로 죽었더라면. 게이조는 몇 번이나 생각한 일을 지금 다시 생각했다. 까마귀의 날개의 깃털 하나가 돌출된 나무 밑동의 옆에 떨어져 있었다. 다행이야 요코. 게이조의 말에 요코는 불현듯 쓸쓸한 미소를 보였다. 요코에게는 아직도 살아있어서 다행이라는 실감이 없었다. 중학교를 졸업할 때 요코는 답사를 읽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식장에서 펴든 답사는 뜻밖에도 백지였다. 많은 사람 앞에서 망신을 주려는 나세의 소행이었다. 그런 나세까지도 요코는 미워하지 않았다. 아무리 짓궂은 일을 당해도 절대로 자기를 삐뚤게 만들지는 않으리라고 마음에 다짐한 요코였다. 살인범의 딸이라고 나세에게 매도를 당하고 유언을 쓴 그날 밤조차도 요코는 나세를 미워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나흘 동안의 잠에서 깨어날 무렵에 꾼 꿈은 말할 수 없이 역겨운 꿈이었다. 꿈속에서 요코는 자기가 어두운 수렁이나 진흙 속에라도 밀려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몹시 숨이 갇았다. 괴로워서 몸부림치고 있는 동안에 갑자기 눈이 비셨다. 수렁 밖으로 나왔다. 그러자 안도의 숨을 쉴 새도 없이 요코는 다시 주르르 암흑 속으로 가라앉는다. 다시 눈이 부시다. 다시 가라앉는다. 몇 번이나 요코는 그것을 되풀이했다. 몹시 구역질이 났다. 가슴 속에 지렁이와 개구리가 꿈틀거리고 있는 것이 보인다. 요코는 그것을 끄집어내려고 위장 속에 손을 집어넣는다. 그러나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다. 머리가 지근지근 쑤시고 눈이 무거웠다. 요코는 불현듯 자기가 넓은 들판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저녁 해가 자기 얼굴을 비치고 있는 것처럼 눈이 부시다. 그러자 갑자기 누군가가 코와 입을 눌렀다. 숨이 막힐 것 같다. 그림자처럼 그 사람의 모습이 보였다. 아, 어머니다. 요코는 몸을 떨었다. 나스의 손을 뿌리치려고 몸부림쳤다. 나스의 손이 한층 더 강하게 요코의 코를 누른다. 답답해요. 어머니 살려주세요. 요코는 몇 번이나 소리질렀다. 얼마나 지났을까. 요코는 눈을 떴다. 눈앞에 희미한 그림자가 서 있었다. 그 그림자가 차츰 또렷해졌을 때 요코는 자기도 모르게 숨을 죽였다. 반야의 얼굴이었다. 겁을 먹으면서도 요코는 그 반야의 얼굴을 응시했다. 하얀 반야의 얼굴이 희죽이 웃었다. 나스의 었다. 알아보는구나. 다스코의 상기된 목소리가 들렸다. 담담한 기분으로 음독한 자기가 깨어날 무렵에 꾼 꿈은 너무나도 추악했다. 게다가 눈을 뜨고 처음으로 본 나스의 얼굴이 어째서 반야의 얼굴로 보였을까. 그때 이후 요코에게는 나스의 얼굴이 이따금 반야의 얼굴과 겹쳐서 보이곤 했다. 왜 그러니 요코? 자꾸만 뒤처지는 요코를 뒤돌아보며 게이조가 물었다.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디에선가 또 산 비둘기가 울었다. 강에 가까이 감에 따라 풀이 높게 자라있었고 열기가 풍겼다. 괜히 데리고 나은 것 같구나. 게이조가 생각에 잠겨있는 요코의 표정을 보며 말했다. 요코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두 사람은 숲을 지나서 강 기숙에 섰다. 물이 조금 흐렸다. 요코가 수면제를 먹었던 모래밭이 상여쪽에 펼쳐져 있었다. 게이조는 요코를 보았다. 요코는 엄숙한 시선으로 강변 모래밭을 바라보고 있었다. 잠시 뒤에 요코가 말했다. 아버지, 죄송해요. 사과하고 싶은 건 나다. 조금 흐린 하늘 아래 소년 두세시 강가에서 오닥불을 피우고 있었다. 그 빨간 불길을 요코는 바라보았다. 요코는 깨어날 무렵에 그 꿈을 지금도 또 생각하고 있었다. 국민학교 1학년 때였다. 요코가 학교에서 돌아오자 나세가 경대 앞에 앉아서 화장을 하고 있었다. 무표정한 가면과도 같은 얼굴이었다. 그런 나세에게 요코는 느닷없이 두 손으로 목이 재어진 것이다. 어린 요코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무서운 사건이었다. 그러나 요코는 그것을 누구에게도 오늘날까지 얘기한 적이 없었다. 그 깨어날 무렵에 고통스러운 꿈이나 나세에를 무서운 바냐의 얼굴로 본 것은 모두 어린 날의 공포가 뿌리 깊이 잠재하고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요코는 절대로 나세에를 미워하고 있지 않았다. 그런데 왜 그런 꿈을 꾸었을까. 요코는 그러한 자기가 못 견디게 원망스러웠다. 물끄러미, 모래밭을 바라보고 있던 요코에게 게이조는 불안을 느꼈다. 역시 이곳에 요코를 데리고 온 것은 아직 잃은 것인지도 모른다. 요코, 돌아갈까? 아니요, 좀 더 이곳에 있고 싶어요. 그런데 아버지 꿈이란 대체 무엇일까요? 꿈? 인간이 가지는 그 꿈 말이냐? 게이조는 요코가 새로운 꿈을 가지고 있는가 하고 자기도 모르게 목소리가 들떠다. 강 저편에서 뻐꾸기가 울었다. 그게 아니고요. 잠을 잘 때 꾸는 꿈 말이에요. 요코는 맞은편 기슬기에서 풀을 뜯고 있는 검은 말을 바라보았다. 아, 그 꿈? 꿈이란 이상한 거지. 자기는 생각하고 있지도 않은 일을 꿈속에서는 말하기도 하고 행하기도 하니까 말이야. 게이조는 오늘 아침에 꾼 꿈을 생각했다. 원장실에 들어가자 닭갓기가 게이조의 의자에 앉아있었다. 닭갓기는 게이조에게 너는 누구냐고 따졌다. 농담하지 말라면서 게이조는 웃었으나 따는 쓰지구찌다. 닭갓기 따위가 아니다. 라면서 냉정한 표정으로 게이조를 보았다. 그러고 있는 중에 간호원 차림에 나스에가 들어왔다. 나스에도 게이조를 모르는 척했고 닭갓기하고 서로 다정하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다. 아버지도 꿈을 꾸세요? 응, 자주 꾸지는 않지만 특별히 피곤할 때는 꾸곤 하지. 게이조는 요코가 뭔가 마음에 걸리는 꿈을 꾸었던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아버지, 꿈이란 자기 마음에 없는 것도 꾸게 되나요? 아니, 그게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심리학 책에 씌어있더라만 사람은 자기의 인격 전체를 의식할 수는 없다는 거야. 팔알은 무의식 가운데 가라앉아 있다더군. 어머, 팔알이나요? 요코는 놀라면서 긴 속눈썹을 지켜올렸다. 그래, 그러니까 자기가 의식하고 있는 자기 자신이라는 것은 이 아래 불과하다는 거지. 그러고 보면 자기의 일은 자기가 가장 잘 알고 있다는 말 따위는 주제는 없는 얘기가 되는 셈이지. 자기 딴에는 상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실은 무섭도록 냉혹한 성격이었다는 사실도 있을 수 있는 일이지. 게이조는 방금 전에 나세에게 아직도 신경을 쓰고 있었다. 나세는 요코를 향해 선물 받은 것이면 무엇이라도 다 좋아한다고 비웃었다. 그럼 아버지, 아버지가 꾸는 꿈은 모두 자기 속에서 나온다는 얘기군요? 그렇군요. 꿈은 자기가 꾸는 것이니까요. 자기 마음의 밑바닥에 있는 나세에 대한 증오가 그 꿈을 꾸게 했는지도 모른다. 절대로 사람을 미워할 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던 자기의 참모습을 그 꿈은 보여준 것이다. 요코는 눈을 내리깔았다. 그럴린지도 모르지. 꿈속에서는 깨어있을 때의 이성도 의지도 꽤 상실되니까. 즉, 억제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지. 무의식에 자기가 얼굴을 내민다거나 할까. 아버지는 말이다. 꿈속에서 누군가에게 고함을 지르면서 일본도를 마구 휘두른 일도 가끔 있단다. 게이조는 요코가 설사 마음에 걸리는 꿈을 꾸었다고 하더라도 안심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면서 침착하게 이야기했다. 꿈속에서 일본도를 가지고 날뛴다는 게이조에게 요코는 정색한 얼굴로 물었다. 어머, 정말이에요, 아버지? 응, 정말이고 말고. 그리고 많은 사람 앞에서 큰 소리로 호령을 하거나 연설을 하는 꿈도 곧잘 꾼단다. 아버지는 남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무척 싫어하는 성격이라고 스스로는 생각하고 있는데 말이다. 평소에 무기력하기 때문에 꿈속에서 울분을 토로하는 것인지도 모르지. 요코는 몇 번이나 끄덕이면서 듣고 있었다. 자기가 꾼 그 역겨운 꿈도 틀림없이 자신 속에서 나온 생각인 것이다. 요코 자기는 적어도 증오만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어쨌든 꿈이란 이상한 것이란다. 하지만 꿈이 무의식의 세계를 모두 보여주고 있는지 어떤지는 알 수가 없어. 화장실 꿈도 자주 꾸지만 이상하게도 대소변을 볼 수가 없거든. 문이 망가져 있거나 내부가 지저분하거나 해서 말이다. 요코는 희미하게 웃었다. 그건 꿈속에서도 역시 어느 정도는 억제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지. 이부자리를 더럽히면 큰일이니까 말이야. 그렇게 본다면 꿈에도 나오지 않는 무의식의 심층이 있는 느낌이 들기도 하지. 어머 꿈에도 나오지 않는 자기가 있다니 무서워요 아버지. 요코는 그렇게 말하고는 게이조의 옆을 떠나 강변의 작은 길을 상류 쪽으로 걷기 시작했다. 게이조는 요코의 뒤를 따랐다. 무섭냐 요코야? 네 무서워요. 자기 자신이 무서워요. 멈춰서서 뒤돌아보는 요코의 어깨 너머로 미의 강이 희미하게 빛나면서 흐르고 있었다. 전 역시 오만했던 거예요 아버지. 자기의 일은 자기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친절하다고 생각하고 있던 자기 속에 심술 그준 자기가 숨어 있었을지도 모르니 생각만 해도 무서워요. 요코는 다시 앞장서서 걷기 시작했다. 어떤 사나이가 허리까지 강물에 담그고 긴 낚싯대를 두리고 있었다. 그야말로 고요하고 조용한 세계로 보였다. 그러나 요코는 이미 눈에 보이는 모습만으로 그 인간의 심경을 간파할 수는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때 게이조가 요코의 뒤에서 말했다. 요코 그렇게 무서워할 것은 없단다. 자기 속에 미지수가 있다는 것은 동시에 그만큼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기도 하니까. 희망요? 요코는 게이조를 뒤돌아보았다. 게이조는 크게 끄덕였다. 요코에게는 어떻게 해서든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게이조는 노란 분비나무에 새잎을 바라보았다. 젖은 수건을 손에 든 닭갓기가 실내복 차림으로 방에 들어섰다. 역시 온천이로군. 몸이 완전히 풀렸어. 그래? 그거 참 다행이군. 게이조는 읽고 있던 신문에서 얼굴을 들었다. 역시 340킬로는 강행군이었어. 어깨가 다 뻐끈하던걸. 털이 부수수한 정강이를 드러내고 닭갓기는 한쪽 무릎을 세웠다. 수고가 많았어. 내겐 좋은 휴식이 되었지만 자네는 운전을 하느라고. 힘이 들었을 테지 안마사라도 부를까? 응. 그러지. 아직 9시니까. 닭갓기는 카운터 연결에 수화기를 손에 들었다. 안마사를 불러주지 않겠소? 응? 남자? 여자? 아니. 안마만 해준다면 어느 쪽이든 상관없어. 철컥하고 닭갓기는 수화기를 놓았다. 두 사람은 오늘 와카나이와 가까운 토요토미 온천에 왔다. 산속에 있는 고즈넉한 온천 여관이었다. 2주일쯤 전에 어느 날 밤 닭갓기로부터 전화가 왔었다. 하스자또에 있던 누이 동생이 올봄에 와카나이로 이사를 했으니 쓸쓸하니까 한번 와달라고 말했다. 일간 한번 가보려고 생각하는데 자동차로 함께 가보지 않겠느냐 하는 권유였다. 닭갓기의 갑작스런 제의에 게이조는 망설였다. 이것 봐. 내 운전 솜씨를 믿지 못하겠다는 건가? 닭갓기가 웃었다. 게이조는 문득 학생 시절에 한번 와본 적이 있는 와카나이에 다시 가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지금까지 여행을 함께 하자고 권유하는 일이 없을 만큼 서로가 바쁜 생활을 해왔다. 게이조의 마음은 움직였다. 가자고. 와카나이에는 전에 한번 가보았을 뿐이니까. 그래? 가겠어? 쓰지그찌도 마침내 집을 떠날 마음이 생겼군. 작년에 그 사건 이후에는 사뽀로에도 오지 않았으니까. 아, 그랬던가? 그렇다니까. 그로부터 벌써 1년 반이 지났잖아. 그동안 자네는 아사이가와에만 줄곧 처박혀 있었으니까. 1년 반이나 됐나? 아닐세. 1년하고 4개월이야. 게이조는 게이조답게 정확하게 정정했다. 너털 웃음이 수화기를 통해서 울려왔다. 뭐, 1년 반이든 1년 4개월이든 그런 건 상관없고 몇 번이나 말하는 것 같지만 그토록 놀랄 일은 태어난 일의 나로서는 처음이었어. 요코도 꽤 결단성 있는 일을 저지르는 애라니까. 아, 폐를 끼쳐 미안했어. 괜찮아. 폐를 끼친 것은 나였지. 그래, 건강한가? 요코는? 덕분에 그럭저럭. 전화를 끊고 나서 게이조는 저도 모르게 한숨을 쉬었다. 요코가 자살을 기도한 것은 바로 엊그제 같은 기분이 들었다. 현실적으로는 틀림없이 1년하고도 몇 달이 지나갔다. 겉보기에 스지구찌가는 평온해 보였다. 그러나 게이조에게는 언제나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불안정한 나날이었다. 다깝기는 오늘 아침 사뽀루를 떠나 아사이가와의 스지구찌가에 들러서 20분쯤 쉬었다. 요코, 아저씨는 자동차를 타면 술이 마시고 싶어지는 성미란다. 게다가 100킬로 이하의 군뱅이 운전 같은 건 딱 질색이거든. 다깝기는 차를 마시면서 말했다. 옆에 있던 나세가 고지곳대로 받아들여 불안한 듯이 미간을 찌푸렸다. 곤란해요. 저는 그렇다면 거절하겠어요. 뭐 스지구찌도 어지간히 지쳐빠진 낡은 남편인데 지금 곧 생명보험이나 들어두어요. 혹시 오늘 안으로 큰 돈이 굴러 들어올지도 모르니까. 내겐 돈 같은 건 필요 없어요. 나세는 정색했다. 게이조는 그러한 나세를 유머를 모르는 여자라고 생각했는데 다깝기는 차에 오르고 나서 말했다. 나세는 소녀같도군. 고지 듣고 정색을 하는 데가 귀엽다고. 나세와 나란히 서서 손을 흔들며 배웅하던 요코의 얼굴을 게이조는 자동차 안에서 몇 번이나 떠올렸다. 게이조는 문득 요코를 두고는 아직 죽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다깝게 온 저는 생각했던 것보다 신중했다. 게이조가 기특해서 그렇게 말했더니 다깝기는 웃었다. 스지구찌답지 않은 말은 하지 말게 나처럼 우수한 인간이 과속을 할 것 같은가. 그런 놈들은 조금 정신이 나간 거야. 그렇지 않으면 어지간히 스트레스를 받았다거나. 다깝기는 역시 믿음직한 사나이라고 게이조는 새삼 깨달았다. 그럼 텔레비전이라도 볼까? 스지구찌? 다깝기가 옆에 방으로 갔다. 복도 바로 옆에 양실에 텔레비전이 있었다. 아니, 난 읽기 시작한 책이 있어서. 뭔데? 읽기 시작한 책이? 응, 사이토, 모키찌의 시집이야. 시집? 단가마리로군. 자네도 짓고 있나? 아니. 게이조는 얼굴을 불켰다. 최근에 지어보기 시작한 참이어서 남에게 보일 수 있을 정도가 아니었다. 스지구찌, 단가 따위를 짜내지 말고 도도이스라도 쓰고 있으면 자네도 좋은 사나이인데. 다깝기는 웃으면서 소파를 침대로 고치고는 벌렁 누웠다. 다깝기, 뭔데? 네? 아니, 요코의 일인데. 요코가 또 무슨 일을 했나? 응, 요코가 영화원을 보고 싶다고 해서. 허어. 다깝기는 팔베개를 한 채 다담이 앉아있는 게이조를 보았다. 무슨 생각으로 그러는가 궁금하더군. 요코가 영화원을 보고 싶다고 말하는 것이. 게이조는 담배에 불을 붙였다. 알 것 같은 느낌이 드는군. 요코의 일이니까. 영화원에 있는 애가 불쌍해서 그러는 거지. 자기가 있었던 곳이기도 하니까 말이야. 대학은 나중에 가도 좋다는 거야. 1년 동안 실사일을 잘 보고 나서 진로를 결정하겠다는 거야. 좋은 생각이지 뭐야. 찬성인걸, 나는? 양실 소파에 누워있던 다깝기가 얼굴을 들고 말했다. 그런데 그게 나로서는 찬성할 수가 없어. 영화원이나 육아원은 요코에게는 조금 자극이 강하지 않을까? 그야 그렇지. 버려진 아기도 있고 이혼한 부부의 아기도 있으니까. 그야말로 불쌍하다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지. 그래, 그래서 또 요코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 하고. 게이조는 불안한 얼굴로 닭갓기를 보았다. 그때는 그때 가서의 일이야. 너무 그렇게 끙끙 앓지 말라고. 음,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고 성서에도 씌어있기는 하지만 나는 5년 후, 10년 후의 일까지도 걱정이 됐거든. 그런데 다깝게 우다루에 있는 요코의 어머니는 요코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있나? 이따금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릴 뿐 바깥에는 자동차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창문 바로 앞은 그야말로 새까만 어둠이 감싸고 있는 것 같은 조용한 여관이었다. 그쪽에서 말인가? 모르고 있을걸. 아사이가와 어딘가에 있으리라는 것쯤은 알고 있겠지만 그건 왜? 아니, 그저 신경이 쓰여서. 이봐, 쓰지구찌. 너무 나를 책망하지 마라. 나 역시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지 아닌지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니니까 말이야. 아니, 책망하고 있는 게 아니야. 따지고 보면 내가 나빴으니까. 어느 쪽이 나쁘다고 판가름할 문제가 아니야. 하지만 요코의 입장에서 볼 때 사이시의 딸과는 어떻게 되는 걸까? 응? 사이시의? 그럼, 이딴 말인가? 있지. 부모는 없어도 애는 자라게 마련이니까. 다깝기는 천천히 소파 위에 일어나 앉았다. 어디에 있지? 사뽀류에. 나는 늘 조마조마하고 있어. 언제 어디에서 도로군과 부딪히게 될까 하고. 그때 노크를 하고 여자 안마사가 들어왔다. 다깝기는 텔레비전 스위치를 켜고 엎드렸다. 부탁해요. 검은 안경을 낀 여인은 조그만 입을 약간 벌리고 다깝기의 큰 몸을 주무르기 시작했다. 하는 수 없이 게이조는 시집을 펼쳐들었다. 여자 안마사는 말없이 다깝기의 등줄기를 꾹꾹 누르고 있었다. 당신은 힘이 세군. 다깝기가 말했으나 여인은 대답이 없었다. 토요토미에서 와카나이까지는 몇 킬로쯤 되지? 글쎄요. 기차로 40분 정도 걸립니다만. 뜻밖의 윤기가 있는 목소리였다. 당신 혼자 살아요? 혼자 산다면 어쩌시려고요? 여인은 희미하게 웃었다. 아니, 여러 종류의 손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다깝기는 고개를 돌려 여인을 보았다. 검은 안경과는 대조적으로 얼굴은 희었다. 여인의 입술이 가냘프게 떨렸다. 네, 남자도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요. 나쁜 사낸 놈도 있을 테지? 나쁜 남자란 없겠죠? 어조가 어딘지 모르게 허무적이었다. 나는 좋은 남자라고 게다가 혼자 살고. 여인은 대담하게 코웃음쳤다. 응? 믿지 않는 거요? 아니요. 지금 손님은 저에게 좋은 사람이며 게다가 혼자 살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좋은 사람이란 것과 혼자 산다는 것은 어떤 점에서 연결되는 거죠? 여인의 어조에는 역시 허무적인 데가 있었다. 그것이 다깝기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당신은 독신녀로군. 어머, 어째서요? 나는 심리학자니까. 조금만 얘기를 나눠보면 당장 알지. 당신들도 손님의 직업은 곧 알아볼 수 있을 것 아니요? 저는 몰라요. 저는 눈이 보이지 않고 마음까지 장림이니까요. 뭐라고? 꽤 비꼬아서 말을 하는군. 사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여인은 빈정거리는 웃음을 지었다. 사실이란 말이지? 하지만 당신 눈은 보일 것 아니요? 요즘에는 눈뜬 안마사가 많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무리가 아니죠. 하지만 저는 보이지 않아요. 게이조는 문득 고개를 들어 여인의 모습을 보았다. 누군가 닮은 목소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다시 시집을 읽기 시작했다. 당신은 이 근처에서 태어났소? 바다 저쪽이요. 카라후토예요. 카라후토? 지금은 애국이로군. 여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토요톰이란 참 조용한 곳이야. 도착했을 때 희파람새가 울고 있더군. 여관은 대여섯 개쯤 되는가? 열 개는 될 겁니다. 여인은 약간 쌀쌀 맞게 대답했다. 닭갓기는 알람거리는 구석이 전혀 없으면서도 기술이 좋은 여인에게 이상한 흥미를 느꼈다. 흥미라기보다는 연민이었을지도 모른다. 이 여인은 어딘가에 육아원에서 자라지 않았을까 하는 닭갓기다운 관심을 품었다. 닭갓기는 또다시 고개를 돌려 여인을 보았다. 조그만 입, 손가락으로 잡힐 것 같은 귀여운 코, 살같은 희지만 약간 거칠었다. 살결이 거친 것은 마음이 거친 것을 나타낸다고 했다. 닭갓기는 서른은 넘었을 것이라고 짐작했다. 부모님은 모두 건재하신가? 오래전에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도대체 그런 걸 물어보아서 무엇 하시려고요? 닭갓기는 머리를 극적거렸다. 정말 그렇군. 아무 소용도 없는 일이겠지. 미안해요. 기분을 상하게 했다면. 육아원의 아이를 대하는 듯한 부드러운 어조가 되었다. 여인의 손이 한순간 멎었다. 남의 신생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건 정말 악취미에 속하는 일이지. 괜찮아요. 요즘은 남의 일 따위는 아무래도 좋다. 어디에서 태어났든 어디에서 죽든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세상이니까요. 여인은 갑자기 얌전한 어조로 변하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옮겨가려고 침대를 따라 걷기 시작했으나 옆에 놓여있던 탁자에 걸려서 넘어졌다. 어, 괜찮아요? 저는 감각이 둔해요. 서른 살이 지나서 장님이 되었으니까요. 서른이 지나서? 당신 그렇게 나이가 많아요? 손님, 제 신상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당신의 신상이라면 듣고 싶은데요. 닭갓기가 다정하게 말하자 여인은 가라우토에서 태어나 양친을 빨리 여의했다는 것, 패전 후 오빠와 둘이서 기환했다는 것 따위를 띄엄띄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텔레비전에서는 관연하게 조용히 흐르고 있었다. 전 말이에요. 근무체에서 어떤 사람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부인이 있었어요. 게다가 근무처에 나쁜 사람이 있어서 난 노리개 취급을 받았어요. 흠, 과연?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좋아하는 사람은 저를 거들떠 보지도 않았고 그래서 그 사람 곁에 있다가 괴로워서 어느 날 갑자기 그 고장을 떠났어요. 무심히 듣고 있던 게이조의 얼굴이 갑자기 긴장했다. 게이조는 일어나 앉았다. 마스사키다. 마스사키 유카쿠다. 게이조는 놀랐다. 살아 있었구나. 게이조는 넋을 잃고 타카키를 주무르고 있는 흰옷의 여인을 응시했다. 검은 안경을 끼고 있기는 하지만 그 얼굴은 영락없는 유카쿠였다. 게이조의 무릎이 와들와들 떨렸다. 마스사키 게이조는 하마터면 입 밖에 나올 뻔한 목소리를 가까스로 삼켰다. 지금 이 자리에서 불러도 좋을 것인지 아닌지 판단이 서지 않았다. 유카쿠가 게이조 쪽으로 얼굴을 돌렸다. 게이조는 순간 몸이 굳어졌다. 검은 안경 너머로 유카쿠의 눈이 자기를 쳐다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유카쿠는 또 고개를 숙이고 말을 이었다. 손님, 전 역시 벌을 받아서 장님이 되었을까요? 부인이 있는 사람을 좋아해서? 무슨 소리를? 그야 물론 남의 남편을 좋아하지 않는 편이 좋지. 하지만 눈이 나빠진 것과는 관계가 없는 일이라고. 그럴까요? 여인은 살며시 웃었다. 벌을 받는다면 내가 받아야지. 나는 나쁜 놈이니까. 어머, 아까는 좋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자기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하고 있을 뿐이지. 그것은 어쨌든 당신은 지금도 그 사람을 만나보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을 테지? 아니에요. 당치도 않아요. 이런 모습으로 만날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유카쿠의 말이 게이조의 가슴에 박혔다. 하지만 전 행복한 여자예요. 이렇게 영원히 그 사람을 그리워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 사람 생각에 한때는 식사도 할 수가 없을 정도였지만 그런 일도 눈을 망치게 된 원인일지도 몰라요. 어쨌든 저는 그 사람에게 이 두 눈을 받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게이조는 차마 듣고 있을 수 없는 심정이었다. 당신은 참 놀라운 사람이로군. 다깍기는 탄복한 듯이 말했다. 게이조는 문득 금세라도 다깍기가 자기의 이름을 부르진 않을까 두려웠다. 그러자 다깍기가 게이조를 보았다. 게이조는 당황하여 시집을 펄럭펄럭 넘겼다. 미안합니다. 돌아 누우시죠. 유카쿠의 말에 다깍기는 그 큰 몸을 소파 침대에 반듯하게 누웠다. 유카쿠는 다깍기의 팔을 문지르기 시작했다. 다깍기는 엄살스럽게 얼굴을 찡그렸다. 으 아퍼오. 하지만 시원하군. 어깨가 결리시죠? 그래요. 사뿌루에서 여기까지 한다름에 달려왔으니까. 화재가 바뀌어서 게이조는 안도했다. 텔레비전에서는 남자 가수의 노랫소리가 흘러 나오고 있었다. 밑에 있는 욕탕에서는 증기에 젖은 목소리가 울려오고 형광등이 한순간 반짝반짝 떨리듯이 깜빡거렸다. 언제부터 이 일을 하고 있소? 5, 6년. 아니 7년쯤 되는군요. 그런데 손님은 혼자 여행을 오셨나요? 텔레비전 소리에 뒤섞여서 일과 구석방에 있던 게이조의 인기척을 유카쿠는 깨닫지 못한 것 같았다. 게이조는 유카쿠를 따라 여관을 나섰다. 바로 앞은 조그만 야산이고 근처에는 집이 한 채도 없었다. 창문에서 흘러나오는 불빛이 미치는 범위에는 캄캄한 어둠이었다. 이 여관은 온천 거리에서 2, 300미터 떨어진 안쪽에 있었다. 프론트에서 미친 게이조의 강한 해준 전등 밑에 유카쿠의 뒷모습이 떠올랐다. 하얀 지팡이를 짓고 유카쿠는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었다. 게이조는 달려가서 손을 붙들어주고 싶었다. 그러나 40보 정도의 간격을 게이조는 더 이상 좁힐 수가 없었다. 신사 앞에 쓸쓸한 길을 유카쿠는 지금 위태로운 걸음걸이로 걸어간다. 벌써 몇 년이나 이런 모습으로 유카쿠는 걸어왔는가. 저도 모르게 게이조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나왔다. 어디에서 왔는지 큰 개가 어슬렁거리며 유카쿠에게 접근했다. 유카쿠는 허리를 굽히고 개의 머리를 싸듬었다. 마스사키 게이조는 멈춰섰다. 말을 걸지 못하는 자기가 그야말로 비정한 사람처럼 생각되었다. 그러나 지금의 게이조에게는 말을 걸 용기가 없었다. 이런 모습으로 만날 바에는 차라리 죽는 편이 나아요. 이 두 눈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바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까 유카쿠가 하던 말이 귓속에서 울리고 있었다. 여기에서 말을 걸어본들 대체 무엇을 해줄 수 있단 말인가. 앞에 가고 있는 유카쿠의 지팡이가 이따금씩 번쩍거렸다. 살아있는 한 유카쿠는 저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걸까. 게이조는 망설였다. 한때는 자기의 병원에서 근무한 직원의 한 사람이 아닌가. 자기에 대한 유카쿠의 감정이야 어떻든지 이대로 지나치는 것이 사람이 지할 도리일까. 어떻게 하면 좋지. 게이조는 망설이고 있었다. 무슨 방법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문득 게이조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우라이 이놈. 우라이라는 놈이 유카쿠를 능욕하지만 않았더라도 유카쿠에게는 다른 운명이 열려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확실히 유카쿠는 나를 사랑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유카쿠는 사라지기 직전에 전화를 걸어왔었다. 원장 선생님의 애를 낳고 싶어요. 그러나 그것은 단지 자기에 대한 사랑에서 나온 생각은 아니었던 것 같았다. 이미 육체관계를 거듭하고 있던 문라이의 결혼이 역시 큰 충격이 되어서 유카쿠에게 그런 전화를 걸게 했던 것은 아닐까. 유카쿠의 실종 원인의 대부분이 무라이에게 있다고 게이조는 지금 새삼스럽게 생각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무라이는 유카쿠의 무덤을 세우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다. 남자가 여자를 능욕한다는 것이 얼마나 그 여자의 운명을 크게 흔들어 놓는가를 생각하며 게이조는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왜 그래? 오늘 아침엔 통, 말이 없으니. 다깎이는 핸들을 잡으면서 견눈질러 게이조를 보았다. 아니, 별로. 아, 미안하네만. 온천거리에서 잠시 차를 세워주지 않겠어? 쇼핑을 하게? 사진을 찍어두려고. 게이조는 허둥지둥 차에서 내렸다. 유카쿠가 살고 있는 이 거리를 게이조는 카메라에서나마 담아두고 싶었다. 오른쪽엔 여관, 왼쪽에는 술집이 많았다. 그리고 한 블럭쯤 전방에 막다른 곳에 여관이 하나 버티고 서 있을 뿐인 조그만 거리였다. 게이조는 그 한 채 한 채를 찍기라도 하려는 듯이 몇 번이나 셔터를 눌렀다. 어느 집엔가 육각구가 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베길 수가 없었다. 뭐야? 시시한 곳까지 시시콜콜 찍고 있군 그래? 자초지종을 아내에게 보고할 생각인가? 다깎이는 운전석에서 얼굴을 내밀고 어이없다는 듯이 말했다. 자동차는 온천거리를 떠나 상간의 목초지나 묘포 따위를 좌우에 바라보면서 몇 킬로를 달려 도요토미로 들어갔다. 주유소 옆에서 사로베츠 원야로 가는 길을 묻자 작업복을 입은 젊은 사나이가 말했다. 지금은 사로베츠 원야에 가더라도 아무것도 볼 것이 없어요. 그러나 그는 웃으면서 그래도 친절하게 길을 가르쳐 주었다. 이윽고 하얀 광우면이 군생하고 있는 들이 나왔다. 군데군데에 황금빛 산모위가 뿌리져 피어 있고 부르스름한 사녀노사꽃이 물을 통해서 비쳐 보이듯이 일대의 물길을 머금고 있는 것도 아름다웠다. 광우면은 목초지에까지 번져 있었고 그 속에서 소들이 평화롭고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었다. 멋지군 쓰지구찌. 아 정말 멋이 있어. 이런데도 아무것도 볼 것이 없다니 그 친구 참. 볼 것이 있다고 했으면 어쩔 뻔했어. 아무리 아름다운 경치라도 가까이 있으면 감동도 없어질 테지. 익숙해진다는 건 무서운 일이야. 아름다운 아내가 있으면서도 시큰둥한 얼굴을 하고 있는 쓰지구찌도 비슷하지 뭔가. 그건 어떻든 우리 어머니를 모시고 왔더라면 좋았을걸. 참 그랬더라면 좋았을걸. 나스에도 같이 왔더라면 좋았을 텐데. 글쎄. 게이조는 지금 하얀 광우면을 유카코에게 보여줄 수 있다면 하고 생각하고 있었다. 유카코는 이곳에 살면서 이 아름다운 꽃도 보지 못하고 일생을 마치고 말 것 아닌가. 게이조는 못 견디게 애처로운 심정이었다. 이윽고 자작나무가 뒤섞여 있는 꽤 넓은 잔목숲을 빠져나왔을 때 게이조는 자기도 모르게 눈을 크게 떴다. 눈앞에 느닷없이 광활한 원야가 펼쳐졌다. 다갈색의 광막한 원야 위에는 검은 구름이 무겁게 드리워져 있었고. 아득한 지평선 위에는 언덕인지 수림인지 모르게 한 줄기 선을 그은 것 같은 긴 그림자가 뻗어있었다. 새 한 마리 날지 않고 새들이 깃을 칠 나무조차도 하나 없었다. 그것은 넓은 바다를 보는 것보다도 더 아득하고 황량한 조망이었다. 바다에는 파도가 있어서 그것은 살아있는 것이라고 게이조에게는 생각되었다. 그러나 이 형용하기 어려운 사로베츠 원야는 지금 무거운 하늘 밑에 죽은 듯이 누워있을 뿐이었다. 나무 하나쯤 있어도 좋을 텐데. 길 옆을 따라 마른 갈대가 쓰러져 있었고 그 사이를 물이 흐르고 있었다. 닭갓기가 그 냇물을 뛰어넘었다. 여! 무시무시한 걸. 자네도 어서 오게. 그 말에 게이조는 냇물을 뛰어넘었다. 거대한 매트리스 위에 내린 것 같은 기묘한 감촉이 발끝에 전해져 왔다. 대지 위에 서 있다는 확실성이 없었다. 굉장한 스버니로군. 이렇게 되면 너무 물기가 많은 것도 좋지 않은걸. 음, 과연. 게이조는 또다시 육각구를 생각했다. 여긴 불모의 땅이로군. 정말 그래. 게이조는 자기도 역시 불모의 땅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자기의 마음 속에 무엇이 확실하게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렇게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한 그루의 나무가 될 만한 것은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없었다. 나스에 대한 애정도 확실하지가 않았다. 요코에 대해서도 진실한 아버지로서의 사랑은 끝내 가져보지 못하고 끝날 것 같았다. 친나들인 도루에 대해서조차도 가슴을 펴고 떳떳하게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못되는 것 같았다. 뭔가 모든 것이 어중간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인간의 모습일까. 게이조는 주머니에 손을 찔러넣은 채 물기로 부푼 땅 위에 서 있었다. 2만 5천 헥타르. 그러니까 약 2만 5천 정보로군. 어지간히도 넓지 뭔가. 다깝기는 자작나무의 밑등에 박아놓은 표지판을 읽었다. 아까운 땅이로군. 수지긋지. 그렇지만 인간에게는 이런 자연도 필요한 게 아닐까. 이처럼 인간을 냉정하게 거부하면서도 영합하지 않는 경치를 나는 좋아하지. 나는 그 반대야. 백만 장자의 바람둥이 아들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야. 공연이 의세만 부리는 정말 아깝기 짝이 없어. 뭐 그건 농담이고. 개발되어서 1천 헥타르의 큰 목장도 생겼다더군. 나는 자연이 자연대로 있는 것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 인간은 어디까지나 인간이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니까. 인간이 인간답게 살지 않았다는 것만큼 부끄러운 일은 없다. 게이조는 어젯밤 여관에서 본 켈리더의 말을 되새기고 있었다. 원야의 한가운데를 관통하고 있는 도로를 자동차는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희끄무려해진 마을 조리대가 노상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머위잎이 길가에 질비하게 이어지고 또다시 광우면이 점제하기 시작했다. 구릉지대가 가까워지고 자동차는 이윽고 사구림으로 들어섰다. 그러자 숲속에 아늑한 늪이 보였다. 내려서 볼까? 내 생각엔 크고 작은 무수한 늪이 있다는 곳이 아무래도 여기 같은데. 어둠 속을 지팡이를 짚고 걷고 있던 유카코의 모습을 아까부터 해상하고 있던 게이조는 퍼뜩 제 정신으로 돌아왔다. 차에서 내리자 바다 냄새가 났다. 바다가 가까이에 있는 모양이지? 그래, 지금 지나온 습지가 원래는 바다였다는 거야. 바람에 의해서 이 모래 언덕이 생기고 저 습원이 생겼다는 거야. 길 오른편에 있는 원생 사구림이라고 쓴 큰 표지판 앞에 닭갓기가 섰다. 그렇군. 모래 언덕이라는 것은 바다 옆에 있게 마련이지. 하지만 여기는 깊은 산속 같은 느낌인데 그래? 이곳저곳에 텀블 그늘에 눈이 남아있었고 나무들은 겨우 싹을 틔우고 있었다. 깊은 수림에 에어사인 듯이 흐린 하늘을 비추어 남빛으로 뿌옇게 가라앉아 있었다. 이 바람새가 이따금 앳대게 울고 기슬개 벚꽃나무 하나가 허옇게 무르의 그림자를 들이오고 있었다. 산에끼리 둘이서 올 때가 아니로군. 다깝기는 웃으면서 뜹기슥으로 다가갔으나 불현듯 뒤돌아서 게이조를 보며 물어보았다. 어젯밤에 그 안마사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게이존은 뜨끔했다. 불쌍하게도 육감이 둔한 사람이더군. 자네가 있는 것도 모르고 혼자 여행을 왔느냐고 묻고 있었으니 그런 얘기를 들은 뒤끝이라 혼자 몸이라고 말은 했지만 게이존은 잠자코 오래되어 쓰러진 나무를 바라보았다. 어쩌면 의외로 쉽게 고칠 수 있는 눈인 줄도 모르고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 여인의 말투로 보아서는 변변히 의사에게도 보이지 않았던 것 같던데? 다깝기는 육각구를 알 까닭이 없었다. 모르는 여자에게도 다깝기는 이렇게 따뜻한 마음씨를 쓰는 것일까? 게이존은 육각구에 대한 것을 고백하고 싶은 의혹에 사로잡혔다. 다깝기, 어젯밤에 그 여자 말인데? 뭔데? 두 사람은 늪기슬개서 자동차 앞으로 되돌아왔다. 아니, 무라이 군에게 진찰을 받게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문득 나서 말이야. 무라이? 응. 그놈은 사람은 덜 됐지만 솜씨는 확실하니까. 무라이 얘기가 났으니 말인데 사키코는 두 아이를 데리고 훌륭하게 살아가고 있어. 하지만 여자가 혼자 산다는 것은 이상하게 불쌍해 보이거든? 어젯밤에 여자하며 사키코하며 물론 다스코는 얘기가 다르지만 말이야. 눈 아래에 와카나이 거리의 지붕들이 어수선하게 늘어져 있었고 그 저편에 바다를 향해 돌출한 뿐에야 갑이 보였다. 다깝기와 게이조는 지금 사사야마우의 공원에 올라가서 빙설을 쳐다보고 있었다. 8미터 가량의 문기둥 사이에 하늘을 우러르고 있는 소녀의 상이 서 있었다. 눈과 얼음에 덮인 카라후토에서 죽은 많은 동포의 영혼을 의뢰하기 위해 이 빙설의 문을 세웠다고 비문에 적혀 있었다. 사람들은 이곳에서 카라후토로 건너가고 카라후토에서 이곳으로 돌아왔다. 게이조는 빔은 첫머리의 한 구절을 읽었을 때 또다시 어젯밤의 유카코의 모습을 생각했다. 유카코는 틀림없이 카라후토에서 태어나 호카이토로 기완에 왔을 것이다. 이봐, 저것은 뭐지? 갑자기 다깝기가 소리질렀다. 그가 가리키는 곳으로 게이조는 눈길을 돌렸다. 먼 하늘 아래 평평한 섬 그림자가 어렴풋이 보이고 오른쪽에 있는 산 위에 하얀 눈만이 선명하게 보였다. 다깝기, 카라후토야. 그래? 틀림없이 카라후토야? 다깝기는 크게 팔짱을 끼고 카라후토를 바라보았다. 카라후토는 1년 중에 몇 번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들어온 두 사람이었다. 그런 만큼 감동이 더 컸다. 카라후토에 살고 있던 사람이 이곳에서 바라본다면 견딜 수 없는 심정이겠지? 저 카라후토도 또 자기의 눈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라며 게이조는. 유카코를 또다시 생각했다. 두 사람은 전화 교화원들의 돛을 새김 옆으로 다가갔다. 석 장의 네모난 돌이 평풍처럼 늘어서고 오른쪽 끝에 도들새김, 왼쪽 끝에 아홉 명의 아가씨들 이름, 그리고 가운데에 비통한 말이 새겨져 있었다.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안녕히, 안녕히. 그것은 1945년 8월 소련군의 포화에 둘러싸인 마오카에서 마지막까지 직장을 사수한 교환원들의 최후의 말이었다. 그 말을 마지막으로 그녀들은 청산가리를 마시고 죽었다. 전쟁을 다시 되풀이하지 않으리라. 평화의 염원을 담고 존귀한 아홉 아가씨의 영령을 위로한다. 비문을 다 읽고 난 게이조는 그 아홉 아가씨의 이름을 눈여겨보았다. 다카이시 미야, 와타나베 테루, 요시다 이에코, 마스사키 미도리. 게이조는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내어 읽었다. 마스사키 유카쿠의 친척이 아닐까. 언니나 사촌언니 또는 숙모가 아닐까. 게이조에게는 왠지 유카쿠와 무관한 사람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게이조는 다시 시선을 옮겨 카라우토의 푸른 섬 그림자를 지그시 바라보았다. 게이조는 가슴이 뜨거워졌다. 강한 바람 속에 꼼짝도 않고 서 있는 게이조에게 다카키가 말했다. 왜 그래? 카라우토의 잊을 수 없는 소녀라도 있었나? 아, 있었지. 게이조는 카라우토를 바라본 채 정색을 하고 말했다. 이봐, 정말이야? 놀라게 하지 마라. 똑바로 카라우토의 시선을 둔 채 서 있는 게이조의 진지한 표정에 다카키는 놀라면서 말했다. 여기에 마스사키 미돌이라고 씌어있지? 게이조가 손으로 가리켰다. 허, 이 여자가 자네 연인이었나? 아니, 들어봐. 게이조는 지금이야말로 솔직히 유카쿠의 일을 다카키에게 이야기하리라고 생각했다. 어째 이리 이상하게 되었는걸? 좋아, 차 안에서 듣기로 하지. 이 바람 속에서는 몸이 떨리니까. 5월의 태양은 따뜻하지만 바다에서 불어닥치는 바람은 차가웠다. 다카키는 먼저 차 안으로 들어갔다. 마스사키 미돌이라는 여자를 어디에서 알게 됐나? 아니, 마스사키 미돌이라는 사람은 몰라. 다깝게 어젯밤의 안마사 이야기인데. 게이조는 여전히 차창 너머로 카라우토의 섬 그림자를 바라보면서 말했다. 어젯밤에? 응, 그 여자는 말이야. 전에 내 병원에 있던 사무원이라네. 뭐? 뭐라고? 마스사키 육각구라고 하는데. 정말이야, 그게? 핸들에 몸을 기대듯이 하면서 다카키는 옆에 앉은 게이조를 바라보았다. 날카로운 눈초리였다. 10년쯤 전에 갑자기 실종되었어. 설마 실명을 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어. 다깝기는 게이조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그래, 알았어. 자네를 짝사랑했었군. 그리고 그 여자를 엉망으로 만들었다는 놈이. 다깝기는 흰 파도가 이는 눈 아래의 바다로 시선을 던졌다. 무라이로군. 게이조는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랬었군. 그런데 어째서 그녀에게 말을 걸어주지 않았나. 자네는 너무 매정하군. 나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어. 하지만 말이야, 다깝기. 말을 걸어서 대체 어떻게 해주면 된단 말인가? 하긴 그렇군. 말을 걸어서 오랜만이군. 어째서 눈이 안 보이게 되었나? 어쨌든 건강하게 살게. 그것으로 끝날 일이 아니니까. 바로 그거야. 하지만 말이야, 어떻게도 해줄 수가 없다고 해서 그냥 버려둘 수는 없어. 난 그 여자는 벌써 죽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도 이상하게 마음에 걸려 있었어. 그런데 저런 모습으로 살아 있었어.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야. 그야 그럴 테지. 어쨌든 놀라운 얘기로군. 잔설이 보이는 가라우토의 섬 위로 하늘에서 솔로 쓴 듯한 엷은 구름이 뻗어가고 있었다. 어젯밤 말일세. 그 여자가 돌아간 뒤 나는 목욕을 하러 간다면서 곧 방을 나섰지? 응, 유난히 목욕을 오래 한다고 생각했지. 결국 나는 먼저 잠들고 말았지만. 나는 그늘에서나마 그 여자를 바래다 주고 싶었어. 그래서 몰래 뒤따라갔지. 그리고 어떤 집에 살고 있는지도 알고 싶었고. 불쌍하게도 하얀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걸어가더군. 그래? 지팡이를 짚고 말이지? 요감스럽게도 그녀는 아직도 일이 있었어. 다른 여관으로 들어가더군. 잠시 나는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었지만 나중에 물어도 알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돌아와 버렸지. 그랬었군. 그래서 오늘 아침에 자네는 그 온천거리에 사진을 마구 찍어댔군. 게이조는 조금 얼굴을 불켰다. 두 사람은 잠시 말을 잊은 채 유리창 너머로 바다를 보았다. 쓰지구찌 자네 그 여자에게 반했었나? 잠시 뒤에 닭갓기가 무거운 노조로 말했다. 아니, 싫은 것도 좋은 것도 없었어. 단순한 여직원이었으니까. 하지만 실종 전에 갑자기 바스 사키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더군. 내 아기를 낳고 싶다는 거야. 나는 불쾌한 생각이 들어서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지. 역시 자네답군. 자네다운 방식이야. 그런데 무라이와의 일은 자네도 알고 있었나? 아니, 그때는 몰랐어. 그녀는 무라이가 사키코와 결혼하기 직전에 자취를 감추었어. 결혼 직전에? 응. 결혼해서 얼마 뒤에 무라이가 몹시 취해가지고 우리 집에 왔더군. 그때 비로소 육각고의 나에 대한 마음이라든가 무라이가 그녀와 깊은 관계에 있었다든가 하는 것도 듣게 되었지. 저런 짐승같은 지독한 놈이로군. 그러고도 뻔뻔스럽게 사키코와 결혼을 하다니. 하긴 무라이도 한 번은 마스 사키에게 정식으로 결혼을 신청했던 모양이더군. 저런 제받을 놈. 화를 내는 다깝게에게 게이조는 말했다. 무라이도 나름대로 보상을 하고 있었어. 마스 사키에 무덤을 세워 주었더군. 무덤? 바보 같은 놈. 다깝기는 잠시 뭔가를 생각하는 것 같더니 몸을 게이조 쪽으로 돌리며 말했다. 이봐, 무라이에게 그 여자를 떠맡기는 게 어때? 뒤에는 그 놈에게 책임을 지우는 거야. 아니, 그건 안 돼. 무라이에게 그녀를 맡긴다는 것은 그 여자가 불쌍해. 아니, 그저 책임을 지울 뿐이야. 손가락 하나 다치지 못하게 하고 생활비는 그놈이 내는 거야. 눈은 그놈의 전문이니까 고칠 수 있으면 고치게 하고. 무라이는 다깝기에 먼 친척이었다. 일가 친척으로서 다깝기가 화를 내는 것은 당연했다. 바다의 흰 파도가 더욱 심해졌다. 두 사람은 자동차를 멈춘 채 이야기를 계속했다. 하긴, 무라이에게 눈은 진찰받게 하고 싶어. 하지만 마스사키를 떠맡길 수는 없어. 무라이가 실명시킨 것도 아니고.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할 셈인가? 그대로 저 온천에서 일생을 마치게 할 셈인가? 아니, 어젯밤엔 그것을 생각하느라고 나도 잠을 못 잤어. 엉터리 같군. 자네는 왜 진작 얘기하지 않았어? 실은 나 자신도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몰랐어. 하지만 이곳에 와서 결심이 섰네. 어떻게 할 건가? 역시 아사히가와로 데려오고 싶어. 생활비는 내가 되고. 조심하지 않으면 첩을 둔 것으로 오해를 받게 돼. 나스의 심정도 생각했을 테지? 물론 생각하고 있어. 하지만 나스에보다도 마스사키의 심정을 생각하고 싶어. 그 여자는 어젯밤에 이런 모습으로 만날 바에는 차라리 죽는 편이 낫다고 말하고 있었으니까. 나는 두 번 다시 만나지 않으려고 생각해. 두 번 다시 안 만나? 무슨 뜻이지? 나는 직접적으로는 그 여자와 아무런 교섭도 같지 않겠다는 뜻이지. 어딘가 아사히가와의 조그만 집 한 채를 전세 내서 사람을 하나 붙여주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아니 잠깐. 그럼 누가 그 여자를 데리러 가지? 그거야 문제는 그렇지. 자네에게 부탁할 수 없을까? 나한테? 응. 그건 그렇게 한다고 치자. 하지만 누가 무슨 이유로 그 여자를 아사히가와에 데려가고 싶어 하는지도 모르고서 그 여자가 따라 나설 까닭이 없잖아. 응. 문제는 그거야. 바로 쓰지구찌 병원이라고 해도 절대 오지 않을 것이고. 우선 그런 모습으로 누가 뭐라고 해도 아사히가와에는 돌아오지 않을 걸. 그럴까?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게이조는 한숨을 쉬었다. 쓰지구찌 자네 그 여자에게 반했나? 그런. 그저 불쌍하다고 생각할 뿐이야. 흠. 불쌍하다는 생각은 반했다는 뜻이라고 한 어떤 연극 대사가 생각나는 걸. 다깝기는 엔진을 걸었다. 잠깐 사이에 바다가 비스듬히 기울고 차는 가파른 언덕을 내려갔다. 사사야마를 끼고 길다랗게 뻗은 와카나이의 시가를 자동차는 달렸다. 미군 기지를 왼쪽에 바라보며 자동차는 노시아프 가베 등대에 닿았다. 오늘 아침까지 와카사쿠 나이에 해안에서는 보이지 않던 토지의 후지가 일본해의 거친 파도 위에 유연하게 자락을 펼치고 서 있었다. 새하얀 눈이 감청색의 산 표면에 산뜻하게 돋보였다. 광우면 속에 소가 누워있다니 정말 멋지군요. 나도 함께 갔더라면 좋았을 걸 그랬어요. 나스에는 젓가락을 든 손을 범치고 게이조의 말에 맞장구를 쳤다. 어제 저녁에 게이조는 와카나이에서 돌아왔으나 일찍 자리에 들었었다. 지금 저녁상을 둘러싸고 게이조는 나스에와 요코에게 여행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다. 아 당신과 요코에게도 보여주고 싶었어. 그런데 뜻하지 않았던 사람을 만났어. 게이조는 아무렇지도 않게 유카코의 얘기를 꺼냈다. 나스에게는 빨리 말해두는 편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어젯밤 당장에는 말을 꺼낼 수가 없었다. 뜻하지 않았던 사람? 나스와 함께 요코도 게이조의 얼굴을 보았다. 요코는 모를 테지만 말이다. 왜 병원에서 사물을 맡아보다가 갑자기 잡치를 감춘 여자가 있었지. 마스사키 유카코라고 하는. 갑자기 자치를 감춘? 나스의 표정이 언뜻 어두워졌다. 나스에는 잊고 있지 않았다. 잊기는커녕 게이조의 아이를 낳고 싶다고 한 마스사키 유카코를 나스에는 혐오하고 있었다. 그런 여자를 만난 이야기를 요코 앞에서 꺼내는 게이조에게 나스에는 어쩐지 뜬글맞다는 느낌을 받았다. 생각나요. 어디서 만났죠? 그게 말이오. 도요토미 온천에서 닭갓기가 안마사를 불렀는데 하필 나타난 안마사가 마스사키였다고. 어머 눈이 나쁜가요? 나스에도 놀란 모양이었다.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더군. 게이조는 지팡이를 짚고 걸어가는 유카코를 먼 발치로 배웅했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어머 불쌍해요 아버지 요코의 목소리에는 마음으로부터의 동정이 깃들어 있었다. 그러한 요코를 나스에는 흘끗 돌아보고 게이조에게 말했다. 정말 불쌍하군요. 그럼 당신을 만나서 놀랐겠군요. 말을 걸지 않았다는 것은 게이조는 알릴 수가 없었다. 말을 걸 수 없었던 자기의 심리를 나스에게 말할 용기가 게이조에게는 없었기 때문이었다. 음 놀랐을 테지. 게이조는 거북한 심정으로 대답했다. 혼자 살고 있던가요? 나스에는 애매한 어조가 된 게이조를 탐색하듯이 보았다. 그것까지는 물어보지 못했어. 욕 갖고 얘기를 한 것을 게이조는 벌써 후회하고 있었다. 아버지 병원에 있던 사람이란다. 정말 괴로운 일이야. 그런 사람을 만난다는 건. 요코를 무언가를 생각하는 표정이 되었다. 그야 괴로운 일일 테지요. 그런데 여보, 마스사키 양은 행복해 보이던가요? 행복할 까닭이 없겠지. 실명을 했으니까. 게이조에게는 나스의 질문이 비정하게 여겨졌다. 어머, 실명한 사람이라고 해서 반드시 불행하다고는 할 수 없잖아요? 헬렌 켈레의 얘도 있고 행복해 보이는 장님이 있다고 해서 조금 더 이상할 건 없어요. 하긴 그렇군. 하지만 마스사키는 행복해 보이지 않았어. 나스의 말도 논리적으로는 옳았다. 하지만 어딘가 피가 통하고 있지 않은 냉혹함이 그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듯이 느껴졌다. 당신도 안마를 받았어요? 나스에는 상냥한 미소를 띄었다. 아니, 다깝기만 받았어. 그런 때는 안마를 받아야 해요. 그래야 조금이라도 수입이 들 것 아니에요? 그 유카코에게 안마를 받을 만큼 자기는 무신경한 사람이 아니라고 게이조는 말하고 싶었다. 무라이의 고백은 나스에도 함께 들었지 않았는가? 자기들 부부의 행복을 생각해서 나스에 대한 무라이의 감정을 유카코는 저지하려고 했었다. 그 약점을 노려 무라이는 유카코를 범했다. 유카코는 게이조에 대한 그리움을 아는 채 사라졌다. 그 유카코가 실명을 한 것이다. 나스에는 대체 그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 걸까? 당신이 안마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기뻐했을 거예요. 그럴까? 게이조는 흥분을 누르고 성게 알젓에 젓가락을 가져갔다. 하지만 역시 안마를 받으실 마음은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 아버지? 여코, 너는 자세한 사정을 모르잖니? 하지만 어머니는 잘 알고 있단다. 부드러운 어조였으나 눈길은 차가웠다. 미안해요, 어머니. 아니, 요코의 말이 맞아. 게이조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다. 나스에는 잠자코 젓가락을 놀리고 있다가 살피듯이 물었다. 여보, 안마사는 병원에서도 필요하니까 그녀를 병원으로 데려오면 어떨까요? 글쎄, 하지만 전에 있던 병원에 다시 근무하게 하는 것도 가혹한 일 같아. 게다가 무라이군도 있고. 하지만 당신이 계시잖아요? 나스에는 야릇한 미소를 띄었다. 그런 쓸데없는. 요코 앞에서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인가. 게이조는 당황했다. 요코, 그 사람은 전에 아버지를 좋아했단다. 요코 같으면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주었으면 좋겠어? 게이조와 나스의 시선이 마주쳤다. 요코는 젓가락을 멈추었다. 마스사기 유카코가 게이조를 좋아했었다는 나스의 말에서 씻을래도 씻을 수 없는 격렬한 질투심이 느껴졌다. 요코, 너 같으면 마스사기를 어떻게 하겠니? 나스에는 다시 말했다.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게이조 역시 마스사기 유카코를 사랑하고 있었던 걸까? 요코는 불현듯 나스에게 깊은 동정을 느꼈다. 요코, 아버지는 그 사람의 마음을 모르고 있었어. 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르는 일인데 갑자기 그 사람이 없어진 거야. 게이조는 요코의 오해를 두려워했다. 그 여자분이 일방적으로 아버지를 좋아했었군요. 요코는 안심한 듯이 말했다. 그렇단다. 게이조는 분명하게 대답했다. 어려워요. 요코에게는. 아버지 게이조는 아무런 생각도 품고 있지 않았다고 했다. 그런데도 이렇게까지 질투를 하는 것이 부부라는 것인가. 요코는 자기를 낳은 어머니를 생각했다. 요코는 남편 아닌 남자와의 사랑 속에서 태어났다고 게이조는 요코에게 말했다. 남편 몰래 자기를 낳은 그 어머니를. 과연 그 남편은 용서할 수가 있을까. 절대로 용서할 수는 없을 것 같았다. 나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에 의해 태어난 존재인 것이다. 요코는 새삼스럽게 아직도 본 적이 없는 생모와 배신당한 그 남편의 일을 생각했다. 벌써 9년 10년 전의 일인걸요. 설사 당신도 좋아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옛날 일이에요. 우리 병원에 있던 사람이 불편한 몸이 되었다는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일이에요. 게이조는 잠자코 밥 위에다 연어 알젓을 얹었다. 어쨌든 마스사키든 아니든 당신 그런 사실은 보살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거기다가 행복해 보이지 않았다고 하니까 더더욱 그래요. 게이조는 나스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었다. 나스의 모양 좋은 입술에 부드러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웃으면 입매가 어리광스러워졌다. 그 입술을 바라보면서 게이조는 뻐뭇거렸다. 욕고도 그러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고 눈을 내리깔았다. 하지만 고분고분 돌아와 줄런지 어떤지 알 수가 없는 일이고. 어머 그럼 당신은 내버려둘 참이에요? 나스에는 식탁 위에 젓가락을 놓았다. 그때 뒷문에서 다스코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다. 딸기를 사왔어요. 식후에 과일로 꼭 좋죠? 들어온 다스코가 식탁을 보면서 말했다. 허, 그런 일이었군요. 다스코가 가지고 온 잘 익은 딸기가 전등 밑에서 반들반들 빛나고 있었다. 욕고가 우유 시럽을 각자의 딸기에 치고 있었다. 우유는 하얗게 솟아올랐는가 하면 딸기와 딸기 사이를 누비고 주르르 파란 유리그릇 밑으로 흘러내려갔다. 이것 참 맛이 좋은데. 게이조는 스푼으로 떠올린 딸기를 입에 넣었다. 그래요? 다행이군요. 그래서 결국 결론은 안 났군요. 육각고 얘기를 들은 다스코가 말했다.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나는 별로 아사이가와에 데리고 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다스코는 딸기를 하나하나 입속에 넣고 있었다. 하지만 다스코, 내 제자가 어디선가 혼자 불편한 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니? 다스의 말에 다스코는 웃었다. 내 경우와 지금 이 경우는 달라. 전혀? 그렇게 달라? 다르다고 생각해. 그리고 마스사키라는 아가씨에 대해선 나도 무라이 씨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 허, 무라이 군이 말하던가요? 게이조는 조금 놀란 듯이 말했다. 들었어요. 그녀의 무덤을 만들어 주었다는 얘기도요. 그래서 대강은 짐작이 가요. 나는 마스사키라는 아가씨를 불쌍하다고는 생각해요. 하지만 어딘가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기 멋대로라? 이를테면 자기들 부부를 위해서 무라이에게 피해를 입게 된 육각고를 자기 멋대로 행동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그렇지 뭐예요? 게이조 씨. 옆에 있기가 괴로운 건지 어떤지. 그건 모르겠지만 말이에요. 그태여 자취를 감춰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제대로 퇴직원을 내고 그동안 신세가 많았습니다. 하고 한마디 인사쯤 하고서 아사히가와를 떠나도 되는 거 아니에요? 과연 그러고 보니 그렇기도 합니다만 사람이란 유해할 수 없는 곳까지 내 몰릴 수도 있는 법이니까요. 육각고를 변호하듯이 말하는 게이조를 나스에는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하긴 그때는 그 아가씨도 젊어서 그랬을 테지만 어느 순간 퍼뜩 게이조 씨 앞에서 사라진다. 그것도 사랑을 고백하는 한 방법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사랑의 고백이라니 그런... 사랑의 고백이에요. 그런 식으로 자취를 감춤으로써 평생 기억에 남게 하려는 여자의 속셈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다스코의 여전은 담담했지만 하는 말은 딸카로 왔다. 하긴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군요. 게이조는 딸기의 맛을 느낄 수가 없게 되었다. 게이조 씨 어쨌든 그 아가씨는 위험인물이에요? 위험인물? 하는 행동에 지성이 없으니까요. 결국 무라이시하고 관계가 있었던 것 아니에요? 그야 물론 무라이시가 나빴죠. 하지만 그 뒤 곧잘 무라이시를 만나지 않았어요? 만일 정말로 싫다면 굳이 두 사람만이 만날 기회를 만들지 않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나는 별로 동정을 하지 않아요. 게다가 무라이시가 결혼하기 직전에 그런 식으로 없어진 것 아니에요? 게이조 씨를 좋아한다면서 사실은 무라이시를 좋아했으리라는 느낌마저 들어요. 나도 그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게이조는 불현듯 무라이에게 질투를 느끼면서 말했다. 육각권은 닭각기의 어깨를 주무르면서 이 두 눈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바친 셈이라고 말했었다. 그 말을 게이조는 자기 혼자만의 가슴 속에 새삼스럽게 간직하는 기분으로 되씻고 있었다. 여보세요 게이조 씨 마스사기라는 아가씨에게는 행동력이 있잖아요? 생각한 일은 곧 실행하는 그런 성격으로 느껴지죠? 생각한 일을 망설임 없이 해낸다는 것은 즉 억제력이 없는 문제아적 성격이란 말입니다. 요코는 자기도 모르게 눈을 내리깔았다. 갑자기 눈앞에 누가 피수를 들이댄 것 같은 기분이었다. 확실히 다스코의 말대로 생각한 일을 곧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은 문제아적 성격이란 지도 모른다. 가지고 싶으면 남의 물건도 훔치고 화가 나면 사랑까지도 죽인다. 그것은 그때 약을 먹은 자기의 기분과도 공통된다고 요코는 생각했다. 자기로서는 생각하고 생각한 끝에 냉정하게 약을 먹은 셈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역시 직정 경행적인 행동이 아니었을까. 나스에나 게이조의 입장도 생각하지 않고 도루나 기다하라의 감정도 고려하지 않고 죽고 싶다는 자기의 기분에만 사로잡혀 있었다. 그것은 확실히 큰 잘못이었다고 요코는 새삼스럽게 자기를 돌아보았다. 그럼 다스코 마스사키의 일은 내버려 두자는 말씀이군요? 그래요. 그게 가장 좋다고 나는 생각해요. 아무도 나가라고 한 게 아니고 제 발로 나가서 사람들에게 실컷 걱정을 끼친 게 아니에요? 어쨌든 자기 행동에 제동을 걸 수 없는 인간은 위험해요. 옆 사람에게도 폐가 되니까. 엄격하군요 다스코. 엄격한 줄 알면서 하는 얘기예요. 그야 나 역시 무라이 씨가 저지른 일은 치사하다고 생각하고 그 아가씨는 그 아가씨대로 불쌍하다고는 생각해요. 하지만 지금 여기에서 불쌍하니까 불러드리세요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요코는 살며시 주방 쪽으로 나갔다. 다스코의 말에 따르는 것이 좋을 것 같군. 게이조는 마지막 딸기를 입에 넣었다. 나스의 입술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다스코가 하는 말은 틀림이 없으니까. 게이조는 나스의 표정을 눈치채지 못하고 계속해서 말했다. 무슨 말씀을. 잘못투성이에요. 하지만 잘못한다는 것은 인간이라는 표시예요. 다스코가 웃었다. 나스에는 잠자코 그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다가 말했다. 하지만 다스코. 나는 역시 마스사키가 불쌍하다고 생각해. 만일 고칠 수 있는 것이라면 빨리 고쳐주고 싶기도 하고. 그럼 어떻게 하고 싶어? 다스코는 쌀쌀하게 말했다. 옛날 일은 옛날 일이야. 지금은 그런 것을 잊어버리고. 역시 그녀를 우리 병원에서 돌봐줘야 한다고 생각해. 게다가 무라이시도 지금은 혼자가 아니잖아. 만일 다스코가 말하듯이 마스사키가 무라이시를 좋아하고 있다면. 그건 당치하는 소리야. 게이조는 자기도 모르게 말했다. 나스에는 차갑게 웃었다. 어째서 당치하는 소리죠? 사키코가 친정으로 돌아갔는데도 무라이시는 태연해요. 그 무라이시가 마스사키 무덤을 만들었어요. 만일 살아있다는 말을 듣는다면 얼마나 기뻐할지 모르는 일이에요. 그럼 두 사람을 결혼시키고 싶다는 얘기요? 나스에는 끄덕였다. 나스에 너는 아직도 무라이시를 좋게 보고 있구나. 그 사람은 좀 비정해. 다스코는 그렇게 말하고는 요코가 가져온 차를 한 모금 마셨다. 나스에는 조금 기색이 달라졌으나 곧 침착하게 말했다. 부탁이야 다스코. 어쨌든 마스사키가 눈을 뜰 수 있도록 궁리를 좀 해봐. 나스에는 어리광 부리듯이 하얀 손을 모으고 다스코를 쳐다보았다. 바보 같은 나스에. 다스코는 쓴 웃음을 지으며 게이조에게 말했다. 원장님 어때요? 아니 뭐 나는. 역시 게이조도 육각고를 그대로 버려둘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모든 것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는 방법만 있다면 역시 아사히가와에 데려왔으면 하는 것이 게이조의 본심이었다. 믿음직하지 못한 사람이군요. 다스코의 말이 맞다고 하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곧 다시 부인의 말이 옳다고 하기도 하고. 뭐 좋아요. 이건 숙제로 남겨둬요. 게이조는 씁쓸하게 웃었다. 백화점을 나선 나스에는 하늘을 쳐다보았다. 금세라도 쏟아질 듯한 어두운 하늘이었다. 나스에는 게이조와 도루의 와이셔츠를 가슴에 안고 택시를 기다렸다. 흐트러진 격자 무늬에 하얀 명지의 남빛띠를 맨 나스의 모습이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다. 나스에는 지금 요코에게 어울릴 듯한 블라우스를 사지 않고 나환데 신경을 쓰고 있었다. 파르스름한 그 블라우스를 요코가 입은 모습을 상상만 하고도 나스에는 사지 않으리라고 마음먹었다. 그러나 이렇게 남편과 도루의 것만을 가슴에 안고 보니까 그야말로 자기가 심술 굳은 사람처럼 생각되었다. 나스에는 솔직히 요코가 조금이라도 아름답게 보이게 하는 데 신경 쓰고 싶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은 하면서도 나스에는 역시 그 블라우스를 요코에게 사다 주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갑자기 마음이 달라진 것이다. 다시 백화점 안으로 되돌아가려고 했을 때 잿빛 승용차가 나스의 옆에 퍼졌다. 쇼핑 나오셨나요? 운전석에 문을 열고 브라이가 내려섰다. 어머! 오랜만이에요. 해마다 사키코하고 연초에 찾아오곤 하던 브라이가 혼자서 연초에 찾아온 이래 처음이었다. 발에다 들이지요.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브라이를 보고 나스에는 요코의 블라우스를 입고 말았다. 하지만 아직 쇼핑이 끝나지 않았나요? 아니요. 브라이는 망설이고 있는 나스에를 보고 미소지었다. 허무적이고 그늘진 웃음이었다. 젊은 여성 두셋이 이 두 사람을 뒤돌아보며 서로 눈짓을 했다. 오늘은 병원일이 지금 끝났군요. 네, 토요일이니까요. 하지만 원장님은 중환자가 있다면서 아직 병원에 계시더군요. 그 환자 때문에 최근 며칠간 늦게 들어와요. 남에게 맡겨도 좋을 텐데 원장님은 그러질 못해요. 손해보는 성미죠. 아니, 책임감 있고 양심적인 의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만. 나스에는 브라이의 빈정거리는 웃음을 백미러로 통해서 보았다. 자동차는 한 줄기 길을 서쪽으로 달렸다. 눈에 보이는 낮은 산이 오늘따라 가까이에 다가와 보였다. 타고난 성격이에요. 브라이는 대답하지 않고 조금 속력을 냈다. 추베츠 강의 다리를 건너 강쿠라추로 들어갔다. 왠지 브라이는 갑자기 입을 꾹 다물고 말을 하지 않았다. 나스에는 시선을 옮겨 백미러에 비춰진 브라이의 얼굴을 보았다. 브라이는 더욱 속력을 냈다. 어머, 보퉁이를 지나왔어요. 브라이는 나스의 말에 열분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30분쯤은 상대해 주실 수 있겠죠? 아직 3시도 안 됐으니까. 30분쯤이라면 싫다고는 할 수 없었다. 하지만... 미에이 강의 절반쯤 되는 요신바에 접어들었다. 나스에는 강 상류 쪽에 보이는 지푸른 시범님을 약간 불안스럽게 바라보았다. 하지만 어떻다는 말씀인가요? 말없이 자기 생각대로만 하시니까요. 곤란해요. 하지만 내가 드라이브를 하자고 하면 거절할 것이 뻔해요. 부인은 냉정한 사람이니까요. 브라이의 말끝이 부드러워졌다. 냉정하다니요? 나스에는 미소지었다. 브라이는 희파람을 불었다. 곤돌라의 노래라는 멜로디였다. 브라이는 희파람을 그치고 중얼거렸다. 사랑하라, 아가씨요. 브라이는 노래의 한 구절을 입에 담았다. 빨간 입술이 퇴색하기 전에 라고 했던가요? 꽤 오래된 노래죠. 나스에는 곤돌라의 노래를 희파람으로 불며 그 가사를 흡조리는 브라이의 기분을 알 것 같았다. 브라이는 그대로 정면 언덕을 향해 차를 몰았다. 5,600미터쯤 달리자 길은 언덕 밑에서 오른쪽으로 꺾였고 완만하고 긴 언덕이 나타났다. 양쪽의 나무가 울창해서 언뜻 산속으로 들어온 것 같은 인상이었다. 어머, 이쪽은 묘지로 가는 길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브라이는 놀라는 나스에게 덤덤하게 대답했다. 묘지로 가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마음에 드시지 않습니까? 그래요? 싫어요, 난. 나스에는 미간을 찌푸렸다. 브라이는 메마른 웃음소리를 내고 크게 핸들을 틀었다. 싫으신가요? 나는 마스사키의 무덤으로 안내하려고 했는데. 어머, 그분은 살아있다고 했잖아요. 살아있을 리가 있나요? 내가 알고 있는 마스사키는 죽었어요. 어느 온천장에서 비실비실 살아있는 것은 마스사키가 아니에요. 그 여자의 망령이죠. 어머, 너무했어. 나스에는 백미러에 비친 브라이를 바라보았다. 그러는 나스에를 무라이가 보았다. 어두운 시선이었다. 길 양쪽에 아카시아의 하얀 꽃이 이어져 있었다. 달콤한 향기가 자동차 안으로 흘러 들어왔다. 언덕에 경사면 일대에 넓은 묘지가 있었다. 묘지 중간쯤에서 차를 세우고 무라이는 밖으로 나가 찬문을 열었다. 마스사키 육각구의 무덤은 무성한 덤불 그늘에 머의 잎들 속에 위치하고 있었다. 꽃도 울타리도 없었고 조그만 비석이 굳은 억이 서 있을 뿐이었다. 마스사키 육각구의 무덤이라고 깊이 새겨진 글자를 바라보면서 문득 나스에는 마스사키 육각구에게 연민의 정을 느꼈다. 바보 같은 것, 무덤값만 손에 보았잖아. 나스에는 잠자코 옆에 무덤을 보았다. 세 줄 울타리를 둘러친 가운데 하얀 마가레트가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고 큰 묘석이 놓여져 있었다. 살아있다는 게 반갑지 않아요? 무라이는 무덤 앞에 우뚝 선 채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기쁘기는요? 눈이 안 보인다니까 무턱대고 기뻐할 수만도 없겠죠? 그런 것은 아무래도 좋아요. 그 사람은 내가 죽었다고 생각했을 때 죽어야 했어요. 어머, 너무해요. 모를 거예요, 당신은. 그는 담배를 버리고 그 담배를 발로 짓밟았다. 왜 나를 이곳으로 데리고 왔죠? 당신을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요. 다스코 씨가 말하더군요. 사키쿠하고 헤어졌으니까 이번에는 육각구하고 결혼을 하면 좋을 거라고 그렇게 당신은 말씀하셨다면서요? 네, 그랬어요. 당신은 마침 독신이고 그 사람도 혼자니까요. 즉, 제 가품으로 돌봐주라 그런 말씀인가요? 제 가품이라뇨? 나스에는 대답할 말문이 막혔다. 무라이는 그런 나스에를 보고 빈정거리는 웃음을 지었다. 부인, 사람은 말입니다. 여러 가지 무덤을 가슴 속에 만들어 놓고 있는 법이에요. 내 가슴에는 사키쿠의 무덤도 육각구의 무덤도 들어앉아 있어요. 지난 날에 만났던 여자와 남자, 여러 부류의 사람의 무덤이 들어앉아 있어요. 가슴 속에 무덤이 들어앉아 있다. 나스에는 무라이에게 등을 돌리고 육각구의 무덤을 보았다. 무라이에게 있어서 육각구는 과거의 사람이 된 것일까? 아니면 과거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서 억지로 묘석을 세운 것일까? 자기도 무라이에게 있어서 과거의 사람이 되어 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말입니다. 부인, 나는 두 아이의 무덤만은 절대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당신의 무덤도요. 네? 나스에는 자기도 모르게 뒤를 돌아보았다. 당신의 무덤도 만들 수가 없다고 말했어요. 당신을 장사 지낼 수가 없어요. 얄미운 사람이에요. 무라이는 번쩍하고 격렬한 시선을 돌렸다. 나스에는 화려하게 미소지었다. 안 돼요, 무라이 씨. 놀리시는 건 곤란해요. 부인, 나는 놀리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무라이는 다시금 격렬한 시선을 보냈다. 나스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육각구의 무덤을 보면서 말했다. 그보다도 육각구의 눈을 생각해 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근처에 나무숲에서 매미가 마냥 울고 있었다. 육각구의 눈이라. 싫은 말입니다, 부인. 이야기를 듣고 나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원장님이 거짓말을 할 까닭도 없고 어쨌든 내가 도요토미까지 확인을 하러 가겠다고 말했죠. 가셨더라면 좋았을 텐데. 원장님에게 꾸중을 들었어요. 농담하지 말라고. 무척 무서운 기색이었어요. 저런. 나스에는 다시 미간을 찌푸렸다. 나를 도무지 신용을 안 해요. 하지만 나는 원장님을 다시 보았어요. 원장님이 이마에 핏대를 세우는 것을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니까요. 무라이는 의미 있는 듯한 미소를 띄었다. 나스에는 얼굴이 굳어졌다. 육각구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진지해질 수도 있는 게이조의 심정이 나스의 질투심을 자극했다. 머의 잎에 똑똑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돌아갈까요? 비가 올 것 같으니까. 무라이는 손바닥에 비를 맞으면서 하늘을 쳐다보았다. 이쪽에 탓이지요. 무라이는 조수석에 문을 열었다. 나스에는 한순간 망설였으나 조수석에 앉았다. 부인, 육각구를 아사이가와에 데려오라고 부탁한 것은 부인이라고 하더군요. 무라이가 핸들을 잡고 말했다. 네. 그런 말씀은 안 하시는 게 어떨까요? 나는 육각구하고는 결혼을 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결국 원장님이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래도 괜찮습니까, 부인? 하지만 무라이 씨는 빠스사키의 눈을 진찰해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아, 진찰은 해줄 수 있지요. 단, 눈에 한해서만. 냉랭한 어조였다. 좋아요. 눈만 고쳐지면 다시 그 사람의 인생이 열릴 테니까요. 뭐 하지만 낳을 눈이라면 굿해요. 내가 치료하지 않더라도 벌써 나 있을 거예요. 무라이는 내뱉듯이 말하며 자동차에 속력을 냈다. 무라이 씨는 정말 무서운 사람이군요. 천만에요. 다스코 씨의 얘기로는 나는 세 살짜리 어린애 같다고 하던걸요. 이따금씩 떨어지던 비가 차츰 굵어지면서 빗발이 거세졌다. 자동차가 스지구찌가에 도착할 무렵에는 자동차 앞유리에는 와이퍼로 닦아내고 닦아내도 순식간에 흐려질 정도의 줄기찬 비로 변해 있었다. 기다리세요. 이대로 밖에 나가면 당장 옷이 젖을 테니까요. 무라이가 말하는 대로 다스에는 그대로 좌석에 등을 기대고 비에 젖은 창문을 통해 멍하니 집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우산을 받아도 집에 들어가기까지는 옷자락이 흠뻑 젖고 말 것이다. 물 보라를 일으키는 세찬 빗줄기를 바라보면서 나스에는 갑자기 지난 날의 기억을 상기했다. 그날 또 이렇게 세찬 비가 내리고 있었지. 호라야 요양소로 떠나기 전에 무라이는 나스에를 찾아왔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스지구찌가에서 나스의 목에 키스를 했었다. 그때 목에 난 키스 자국을 나스에는 미처 깨닫지 못했었다. 그 키스 자국이 게이조를 분노하게 만들고 결국 그로하여금 사이시의 딸을 데려오려는 결심을 하게 한 것이었다. 아득한 옛날 일 같기도 하고 얼마 전의 일처럼 생각되기도 했다. 기억하고 계셔요? 부인? 무라이가 말했다. 무엇을 말이에요? 내가 요양소로 떠나기 전날의 일 말이에요. 이렇게 줄기차게 비가 내리는 날이었죠. 비가 오던 날이요? 나스에는 무라이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일부러 딴전을 부렸다. 그래요? 잊으셨군요. 무라이는 차의 앞유리를 바라본 채 중얼거리듯이 말했다. 무라이가 문득 나스에를 바라보았다. 나스에가 당황하여 눈을 내리깔았다. 잊지는 않았을 겁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기억하고 계신 것만으로 좋게요. 나는 이제 부인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는 않아요. 무라이는 화가 난 것처럼 말했다. 빛발이 차츰 가늘어졌다. 요구가 집에서 우산과 우비를 들고 나타났다. 지금 오세요 어머니? 비가 지독하군요. 요구는 지금 알아채고 나온 것 같았다. 요구는 무라이를 보고 뻥짓하면서 머리를 죽였다. 여, 안녕? 무라이는 쾌활하게 손을 쳐들어 보였다. 날 여기까지 태워다 주셨단다. 백화점에서 나오는데 마침 지나가시다가. 나스에는 변명하듯이 말했다. 잠깐 들렀다 가세요. 나스에는 새삼스러운 어조로 무라이에게 말했다. 그럼 잠깐. 요구는 말없이 자기의 우산을 무라이에게 받쳐주었다. 요구? 아버지는 아직 안 오셨니? 나스에는 응접실로 무라이를 안내하고는 차노바에 있는 요구에게 다정하게 물었다. 요구에게 어울릴만한 브라우스를 사지 않았다는 자격지심과 무라이의 차로 돌아온 자격지심이 겹쳐서 나스에는 상령했다. 요구는 커피를 끓이면서 말했다. 오늘은 환자의 용태가 아주 나쁘대요. 저녁 식사 때까지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 아버지도 큰일이에요 어머니. 나스에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고 다른 화재로 돌렸다. 난 옷을 갈아입어야겠다. 요구가 커피하고 과일을 좀 대접하도록 해. 네. 요구는 조금 상기에 있는 나스의 얼굴을 보고 곧 시선을 돌렸다. 어쩐지 오늘의 무라이는 신경이 쓰였다. 요구는 중학생 때 한 번 설맹 때문에 무라이 안과에 다닌 적이 있었고 해마다 연초에 찾아오는 무라이를 오랫동안 보아온 터였다. 그러나 요구는 왠지 오늘은 무라이에게서 친숙할 수 없는 무언가를 감지했다. 커피와 바나나를 들고 응접실로 들어가자 무라이는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있었다. 어른이 됐군. 아주 훌륭한 아가씨가 됐어. 무라이는 요구의 하얀 목덜미에 시선을 주었다. 무라이와 나스의 일을 자세히 모르는 요구도 요가꼬아의 일만은 지난번에 들었다. 그런 탓인지 요구는 무라이의 시선에서 끈적거리는 불쾌감을 느꼈다. 잠자코 커피와 바나나를 탁자에 놓고 있는 요구에게 다시 무라이는 말했다. 조금 거기에 앉아서 얘기나 하다가 나가요. 그렇게 말하는데 딱 잘라 거절할 수도 없었다. 요구는 희미하게 미소를 짓고 의자에 앉았다. 요구는 참 예쁘구나. 역시 젊은 사람의 아름다움에는 당할 수가 없군. 고마워요. 요구는 조용한 목소리로 대답하고 똑바로 무라이를 쳐다보았다. 윤곽이 뚜렷하고 반듯한 얼굴이지만 어딘가가 허물어져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너희들 또래의 나이대는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지? 옷이라든가 남자친구가 공통의 화제인가? 선생님 생각하는 것도 나이에 따라 다른가요? 그 사람의 기질이나 성격에 따라 각자 차이가 있는 게 아닐까요? 선생님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죠? 이거 참 보기 좋게 역습을 당하는 걸.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일에 관한 거지.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반은 정말이지만 반은 거짓말이 되겠군. 브라이는 언뜻 진지한 얼굴이 되었다. 나머지 반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죠? 요구는 소녀답게 솔직하게 물었다. 너무 다그치지 말아요, 아가씨. 글쎄, 나머지 반은 너희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일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나 할까? 여자에 대한 것, 미운 사나이에 대한 것, 돈에 대한 것, 어떻게 하면 마작에 이길 수 있을까 하는 것 따위로 세상에 진보하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뿐이지. 브라이는 자주 하듯이 웃었다. 요구는 말없이 그러한 브라이를 바라보며 아버지 개조와는 꽤나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아버지도 선생님과 비슷한 일을 생각하고 있을까요? 글쎄, 원장님은 나하고는 달라. 진실한 분이니까 일에 대한 생각만 하고 계실지도 모르지. 하지만 요구, 솔직히 말해서 진실해 보이는 사람도 별로 우리들과 다르다고는 생각하지 않아. 본성이 착하고 청순한 아가씨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좋을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남자라는 것은 남자인 이상 여자에게 미혹되기가 쉽기 마련이지. 이건 알아두어서 나쁠 것 없다고 생각해요. 원장님도 여자에 관해서는 마찬가지가 아닐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때 가벼운 노크 소리가 들리고 나스에가 들어왔다. 연한 팥빛 기념으로 갈아입고 짙은 팥빛 띠를 맨 나스에는 머리를 산뜻하게 올리고 있었다. 어머? 한창 재미있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요구는 일어섰다. 괜찮아 요구, 그냥 앉아있어. 어머니한테도 차를 갖다 드리겠어요. 요구는 방에서 나왔다. 어째서 어머니는 머리 모양까지 바꾸었을까 하고 요구는 불쾌하게 생각했다. 불쾌감은 전에도 느낀 적이 있었다. 기다라가 일주일쯤 스치구찌가에 묵고 있던 여름. 기다라에 대한 한 옥타브 높은 나스의 목소리와 빨간 입술에서 느꼈던 그 불쾌감이었다. 요구는 나스에를 위해서 녹차를 끓였다. 피부가 거틀어질 것을 염려하여 나스에는 요즘 좀처럼 커피를 마시지 않았다. 차를 끓이면서 요구는 방금 전에 무라이의 말을 생각했다. 남자는 모두 여자 생각을 한다고 무라이는 말했다. 그러나 요구는 무라이의 말이 옳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무라이의 표현에서는 어딘가 질척거리는 더러움이 느껴졌다. 아버지 게이조도 여성에 대해서 생각하는지 모른다. 그러나 적어도 무라이와 비슷한 감각으로는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았다. 그것은 요구의 직감이었다. 다깍기 씨와 기다하라와 도로우만 하더라도 무라이와는 다른 감각으로 여성을 생각할 것만 같았다. 그리고 남자가 여자를 생각한다는 것은 무라이에게서 느껴지는 것 같은 기묘한 불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요구에게는 생각되었다. 나스에게 차를 가져가려 했을 때 요구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다. 서둘러서 나가보았더니 게이조가 지친 얼굴을 하고 구두를 벗고 있었다. 어서 오세요 아버지. 환자분은 어떠신가요? 응 돌아가셨다. 밤까지는 견딜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런데 손님 오셨니? 무라이 선생이에요 아버지. 게이조는 순간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무라이 군이? 허어 희한한걸. 그리고는 앞장서서 찬어마로 들어갔다. 피곤하시죠 아버지? 여느 때 같으면 곧 마중을 나오던 나스애가 모습을 보이지 않는데 게이조는 신경이 쓰였다. 게이조는 안방에서 혼자 넥타이를 끌렀다. 그 넥타이의 매듭이 오늘따라 이상하게도 잘 풀리지 않았다. 손가락까지 피곤한 듯한 느낌이었다. 어머 미안해요. 오늘은 늦으실 거라고 들었기 때문에 당신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스애는 살며시 게이조의 어깨에 호돗을 걸쳐주었다. 무라이 선생이 무슨 볼일이 있소? 게이조는 못마땅한 투로 말했다. 자기가 병원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 무엇 때문에 무라이는 이 집을 찾아왔던 말인가. 오늘 당신 와이셔츠를 사러 백화점에 갔었어요. 밖에 나왔더니 마침 무라이 씨의 차가 지나가다가 집에까지 바래다 주셨어요. 나스애는 밝게 대답했다. 음, 바래다 주었다고? 친절한 사나이로군. 게이조는 내뱉듯이 말하고 양치질을 하러 화장실로 갔다. 나스애의 목소리가 들떠있는 것이 불쾌했다. 찬호마로 돌아가자 벌써 나스애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게이조는 소파에 앉아서 신문을 펼쳐들었다. 도시의 중심에라는 제목을 도시의 심중이라는 말로 잘못 읽고 게이조는 쓴 웃음을 지었다. 몇 시간 전에 죽어간 마흔을 갓 넘은 여자의 얼굴이 떠올랐다. 흐느끼면서 그 아내의 시체에 매달려 이름을 부르고 있던 남편의 모습도 눈에 선했다. 게이조는 일어서서 응접실로 들어갔다. 여, 오셨군요. 나스애를 바래다 주셨다고? 브라이의 얼굴에도 나스애의 얼굴에도 아직 웃음이 남아있는 것을 보고는 자기가 이 두 사람 사이에 잘못 끼어든 것 같은 묘한 의아감을 느꼈다. 폐를 끼치고 있었습니다. 환자는 그만 죽었다고요? 그래요. 죽는다는 건 정말 질색인데 그것만은 익숙해질 수가 없어요. 게이조는 요꼬가 가지고 온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렇습니까? 아직도 익숙해지지 못하셨나요? 나는 그 점에 대해서는 죽는 환자는 좀처럼 만나지를 않으니까 알 수가 없지만요. 브라이의 말투가 게이조에게는 냉담하게 들렸다. 브라이의 표정, 말, 태도 하나하나가 요즘에 게이조에게는 특히 불쾌했다. 요꼬가 지팡이를 짓고 힘없이 걸어가던 모습을 본 이래 게이조의 마음속에는 브라이에 대한 용서할 수 없는 감정이 새로이 싹트고 있었다. 아버지도 푸딩을 드시겠어요? 요꼬가 먼저 브라이 앞에 푸딩을 놓고 이어서 게이조와 나스애 앞에도 놓았다. 음, 먹어보지. 요꼬가 만든 것이구나. 게이조는 다정하게 말했다. 별로 잘 만들진 못했지만. 아니다, 맛이 좋다. 요꼬도 여기 앉아서 함께 먹도록 하자. 게이조는 지금 자기 옆에 요꼬가 있어 주었으면 하고 진심으로 바랬다. 요꼬가 옆에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나스애는 게이조의 말에 흘끗 요꼬를 쳐다보고는 말만은 부드럽게 했다. 요꼬, 네 푸딩도 가져와야지. 오랜만에 오셨잖아요. 천천히 앉았다 가세요. 맥주나 오이식기 같은 건 어떠세요? 나스애는 일어나려 했다. 아니요, 나는 차가 있으니까 됐어요. 하지만 오랜만에 오셨잖아요. 택시로 대까지 보내드리겠어요. 그렇죠, 여보? 음, 그렇군. 그러면 되겠군. 게이조는 마음속으로는 화를 내면서 말했다. 오랫동안 의사의 아내로 살아오면서 나스애는 지금의 자기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정말로 모른단 말인가. 최근 며칠 동안 오늘 죽은 환자 때문에 자기는 매일 밤 지친 몸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오늘 끝내 죽는 바람에 심신이 모두 피곤해 있었다. 나스에게는 반가운 손님일지도 모르지만 자기로서는 매일 얼굴을 맞대고 있는 무라이다. 어차피 내일은 일요일인걸요. 정말 천천히 앉아있다가 가세요. 제가 스테이크라도 대접을 할게요. 허, 스테이크를요? 유감이지만 다음에 다시 들릴게요. 무라이는 말없이 차를 마시고 있는 게이조의 표정을 살피면서 말했다. 요꼬가 푸딩을 가지고 들어왔다. 게이조가 뻐끈한 목을 천천히 돌렸다. 아버지, 의사란 여러 가지로 고된 직업이로군요. 운명하셨습니다. 라고 말하지요. 그 사람의 죽음을 선언한다는 것은 무척 괴로운 일일 테죠. 암, 괴롭지. 요꼬는 그 괴로움을 잘 아는구나. 나스의 눈이 갑자기 그늘졌다. 잘 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다깝게 아저씨가 언젠가 말씀하셨어요. 아기가 태어난 것을 가족에게 알리는 것은 즐거운 일이라고. 죽음을 알린다는 것은 그 반대일 테니까요. 게이조는 크게 끄덕였다. 게이조는 요꼬가 말한 죽음의 선언이라는 말을 가슴 속에 되새겼다. 지금까지 게이조는 수없이 많은 환자의 임종에 입회해왔다. 유족들이 울며 슬퍼하는 속에서 임종을 알리고 그 비탄의 소리에 떠밀리듯이 하여 병실에서 나온다. 그것은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일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것은 단지 의사로서 임종이라는 상황을 보아왔을 뿐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임종을 알릴 때 한 인간의 생애가 끝났다는 사실의 의미를 자기는 과연 얼마만큼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일까. 지금 요꼬가 죽음의 선언이라고 말한 데서 생각났지만 말이다. 이것은 매우 중대한 일이란다. 인간이 인간의 죽음을 선언하다니 어쩐지 무서운 것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구나. 그럴지도 모르겠군요. 원장님. 죽음이라는 것은 속임수가 통하지 않는 것이니까요. 적당히 얼버무릴 수 없는 일이니까 말입니다. 무라이는 담배를 잿더리 안에서 비벼 껐다. 바로 그거예요. 무라이 선생. 진단이라면 암이라도 확실히 모른다는 표현이 허용되지만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말은 도저히 할 수가 없으니까 말이요. 죽었을지도 모른다. 무라이는 자기도 모르게 유쾌한 듯이 웃었다. 나스에도 요꼬도 웃었다. 게이조는 쓸쓸하게 웃었지만 왠지 웃을 수만은 없는 것이 뒤에 넘었다. 한 인간의 죽음을 분명히 선언한다는 것은 거기에 모여 있는 가족들에게 낙담과 절망, 비탄과 고통을 줄 뿐이다. 거기에는 한 가닥의 희망도 없다. 지난날 요꼬에 나흘에 걸친 간병 속에서 게이조는 거의 절망적이면서도 그러나 한 가닥의 희망을 품고 있었다. 그것은 어쩌면 살아날지도 모른다는 만의 하나인 희망이었다. 만의 하나라도, 억의 하나라도, 아니 몇 조의 하나라도 희망이 있다면 그것은 완전한 절망은 아니다. 죽음이란 대체 무엇일까? 완전한 절망일까? 그거야 절망이죠, 여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니까요. 나스에는 푸딩을 스푼으로 뜨면서 말했다. 그렇겠군요. 죽음은 완전한 종말이니까요. 재와 약간의 뼈만이 남고 나머지는 모두 연기가 되어버린다. 그것이 죽음이니까요. 무라이는 흘러내린 앞머리를 쓸어넘기면서 말했다. 그럴까? 재와 뼈밖에 남지 않은 것이 죽음일까? 그야 물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니까 뭐 업적 정도는 남겠지요. 하지만 남을만한 업적을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 테니까요. 하지만 무라이 선생, 추억도 남는 법이죠. 난 루리꼬의 일은 결코 잊고 있지 않아요. 루리꼬의 일을 잊지 못한다고 말하고 나서 나스에는 자기도 모르게 무라이의 얼굴을 보았다. 루리꼬는 살해당하는 날 이 방에 들어왔었다. 방에는 자기와 무라이 뿐이었다. 무라이와 단둘이만 있고 싶었기 때문에 나스에는 루리꼬에게 밖에 나가서 놀다 오라고 말했다. 아저씨 싫어 엄마도 싫어 아무도 루리꼬하고 놀아주지 않는 걸 그렇게 말하고 루리꼬는 이 방에서 뛰쳐나간 것이다. 그 말이 나스에가 들은 루리꼬의 마지막 말이었다. 이 말에 나스에는 몇 번이나 가슴이 지어들고 괴로운 생각을 해야 했던가. 여보, 추억이나 이름이 남는다는 것만으로는 곤란해요. 그건 말하자면 이승의 문제 아니겠소. 죽은 사람의 사후 문제를 나는 말하고 싶단 말이요. 흔히 말하는 지옥이라든가 극락이라든가 하는. 마지막 말을 무라이에게 하듯이 말했다. 지옥과 극락 말인가요? 그런 어린애 속임수 같은 말은 나에겐 어쩐지. 무라이는 열분 웃음을 띄었다. 어린애 속임수일까요? 오늘날에는 지옥과 극락이라는 말은 확실히 저속한 느낌밖에 남아있지 않을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거기에는 영원한 생명이나 제약의 문제를 내포한 깊은 사상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괴이조는 무라이를 보았다. 나는 천국이나 극락이 있는 편이. 나스에는 말을 하다 말고 찔끔 눈물을 흘렸다. 룰이꼬 생각을 한 것이다. 그것을 보고 무라이는 어조를 받고 말했다. 어쨌든 원장님. 천국이나 지옥 얘기는 의사의 영역은 아니에요. 중이나 복사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지요. 물론 의사의 영역은 아니지요. 하지만 의사는 병만 고쳐주면 돼요. 원장님. 그야 그렇지만 환자의 가장 큰 고통은 죽음에 대한 공포지요. 무라이 씨, 당신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지요? 사람은 어차피 죽게 돼 있어요. 죽음이라는 문제는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고 결국은 죽으니까 어쩔 수가 없지요. 그저 맛있는 것을 먹고 서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그러다가 죽는 거죠. 어쨌든 심각한 얘기는 단 질색이에요. 원장님. 무라이가 얘기를 도중에 끊으려는 듯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무라이가 돌아간 뒤 게이조는 찬오마의 소파에 앉았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고 있을 무라이가 조금 더 행복해 보이지 않는 것이 얄굳게만 생각되었다. 무라이 씨의 차로 어디 들렀다가 왔소? 나스에는 말없이 소파 언저리에 앉고 나서 말했다. 저, 마스사키의 무덤으로 데리고 가더군요. 나스의 말에 게이조의 얼굴이 갑자기 험악해졌다. 데리고 가요? 네, 발에다 준다고 하기에 곧장 집으로 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가쿠라의 교차점에서 꺾어지지 않고 류신바시를 건너고 말았어요. 버릇 없이 남의 아내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하고 게이조는 화가 불끈 치밀어 올랐다. 왜 집으로 차를 돌리라고 말하지 않았어? 그냥 30분 정도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나스에는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 요코에게 들리지 않도록 따지막하게 대답했다. 그래요? 30분 정도라고만 하면 당신은 어디든지 따라 나서는 게요? 아니, 어디든지라니요? 그런... 구태여 남의 차가 아니더라도 택시라는 것이 있잖소. 택시라는 것이 말이요. 게이조의 목소리도 낮았으나 말투는 날카로웠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 없잖아요? 더욱이 무라이시는 우리 병원의 직원인데 직원은 병원 일만 해주면 되는 거요. 우선 당신 자신이 루리꼬가 죽었을 때의 일을 생각하면 무라이시의 자동차 따위에 탈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그게 어머니라는 것 아니겠소? 알았어요. 당신은 20년이나 지난 일을 아직도 마음속 깊이 품고 계시는군요. 당연하지. 무슨 소리야. 그날 무라이와 나스에가 루리꼬를 밖으로 내보내지만 않았던들 루리꼬는 살해되지 않았을 것이다. 무라이만 찾아오지 않았던들 아무 일도 없었을 것이다. 아니 찾아왔더라도 현관에서 돌려보냈으면 되는 것이다. 나스에는 빈틈이 없는 것 같으면서도 그 점이 허술하다고 게이조는 마음속에서 매도했다. 루리꼬만 죽지 않았더라면 요꼬를 이 집에 데리고 올 이유도 없었다. 주방에서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불쌍한 것. 요꼬는 아무것도 모르고 무라이 따위에게 자기가 만든 푸딩을 대접하고 있었다. 게이조는 자기가 요꼬를 떠맞는 경위는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무라이야말로 쓰지구찌가의 모든 화근이라고 생각하고 새로운 증오를 느꼈다. 당신이라는 사람은 무서운 분이군요. 그럴까? 나는 당신이야말로 무서운 여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쩌면 제가요? 나스에는 게이조 쪽으로 돌아앉았다. 어쨌든 역겨운 사람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사는 사람은 상대방 입장 따위는 생각하지 않는 법이요. 당신 정신 차려요. 당신은 아직도 저를 의심하고 계세요? 나스에는 열을 올리며 따지듯이 말했다. 아니 의심하고 있다고는 하지 않았어. 하지만 당신은 누가 보아도 30대처럼 젊어 보이니까 말이요. 게이조는 기가 꺾인 듯이 말했다. 당신 요즘 말솜씨가 늦었어요. 전 의심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괴로워져요. 나스에는 응석을 부리듯이 말투를 바꾸었다. 앞으로는 무라이하고 단둘이만 있는 시간을 피해 주었으면 좋겠어. 이것만은 부탁을 해야겠어. 하지만 자동차를 편승하는 정도는 괜찮죠? 안 돼요. 자동차는 하나의 독방 같은 것이니까. 싫어요. 독방이라니. 독방이라는 건 앱으로부터 격리된 방을 말하는 거예요. 자동차는 앞도 옆도 뒤도 몽땅 유리로 되어 있잖아요. 하지만 차 안에서 하는 얘기는 바깥에까지는 들리지 않으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호텔방보다 더 아늑한 독방이라고 할 수 있지. 더욱이 그 독방은 사람의 눈을 피해서 산속으로도 이동을 할 수가 있으니까. 묘지만 하더라도 사람들의 눈이 없었을 것 아니요? 이야기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갔다. 봐요. 또 의심하고 계시면서 전 몰라요. 무라이도 마찬가지지. 굳이 사람들이 없는 묘지 같은 곳에 당신을 데리고 갈 필요가 없잖소. 또 같은 소리를 하시는군요. 끈질긴 것 같지만 당신에게는 몇 번이라도 같은 얘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마스사키의 무덤을 보여주었어요. 여보. 죽은 사람의 무덤이라면 찾아갈 수도 있겠지. 하지만 마스사키는 살아있어요.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의 무덤을 보고 무엇이 재미있단 말이요? 어둠 속을 지팡이를 짚고 걸어가던 육각구의 모습이 떠올라 게이조는 무라이와 나스에게 또다시 화가 치밀었다. 그런 육각구를 구실삼아 두 사람이 장난을 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견딜 수가 없었다. 몰라요. 당신은 너무 집요해요. 나스애가 얼굴을 돌렸다. 그때 요란스럽게 전화벨이 울렸다. 게이조는 나스애를 보았다. 나스애는 토라진 옆 얼굴을 보인 채 일어서려 하지 않았다. 전화는 계속 울렸다. 게이저도 일어날 생각이 없었다. 요꼬가 주방에서 얼굴을 내밀었다. 전화가 계속 울리는데도 두 사람이 가만히 앉아있는 것을 보고 요꼬가 살며시 다가와 수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수지구찌입니다만. 어머, 오빠! 그래요. 별일 없어요? 네? 돌아가셨다고요? 네네, 계셔요. 잠깐 기다려요. 돌아가셔? 누가? 게이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도루의 얘기를 들은 게이조와 나스애가 삿보류의 닭갓기 가로 달려간 것은 8시가 지나서였다. 병원 현관이 활짝 열려져 있었고 사람들이 전등불이 환하게 비친 복도를 분주히 오가고 있었다. 조문객 몇 사람이 우두커니 앉아있는 객실 앞을 지나 위패를 모신 방으로 들어서자 닭갓기가 혼자서 어머니의 베개맡에 앉아있었다. 돌아가실 거면 돌아가신다고 저에게 한마디 말씀이라도 해 주실 일이지. 게이조와 나스애를 보고 닭갓기가 말했다. 오늘 오후 닭갓기는 해진 중이었다. 마침 토요일이어서 도루와 기다하라가 닭갓기의 집에 놀러왔다. 그 두 사람에게 방석을 권한 닭갓기의 어머니가 일어서려다가 앞으로 고꾸라졌다. 쓰러졌는가 하고 도루가 말을 걸었으나 아무래도 이상했다. 기다하라가 급히 닭갓기를 부르려고 방에서 뛰쳐나갔다. 닭갓기가 달려왔을 때는 이미 어머니는 죽어있었다. 내일렬이었다. 나같은 불효자는 역시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임종도 못했어. 한 지붕 밑에 있으면서도 말이야. 닭갓기는 평소에 그답지 않게 풀이 죽은 채 말했다. 그때 부원장인 채도희가 들어왔다. 원장님 내일 밤샘의 준비는 대략 끝났습니다. 스님은 다섯 분이면 되죠? 보기에도 정력적인 사나이였다. 아 고마워요. 모든 걸 맡길 테니 알아서 해요. 닭갓기의 대답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채도희는 곧 방에서 나갔다. 여전히 재빠르군. 크게 도움이 되겠어. 응. 눈치가 기가 막히게 빠르지. 어머니가 돌아가신 순간 그는 곧 광고사에 전화를 걸고 장의사에 전화를 거는 등. 닭갓기는 쓴 웃음을 지었다. 그때 기다하라가 들어왔다. 나스에는 언뜻 눈을 내리깔았다. 특별히 눈을 내리깔지 않으면 안 될 이유는 없었다. 그러나 나스에는 기다하라를 두려워하고 있었다. 여코가 수면제를 먹은 이래 오늘 처음으로 얼굴을 대하는 것이다. 기다하라는 게이조와 나스에를 보자 순간 놀란 것 같았지만 아무렇지도 않게 손을 내밀며 인사를 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아 한참 많이군. 오늘은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았어. 뭘요. 다카키 씨의 어머니는 도로군의 팔 안에서 돌아가셨는걸요. 그리고는 스스럼 없는 표정을 지어보였다. 기다하라가 닭갓기에게 뭐라고 귀엣말을 하고 방에서 나가버리자 나스에는 겨우 얼굴을 들었다. 왜 기다하라의 얼굴을 정면으로 볼 수 없었을까 하고 나스에는 생각했다. 여코가 수면제를 먹은 날 기다하라는 나스에를 매도했다. 나스에는 또 기다하라를 비웃으며 매도했다. 그러나 그 뒤 기다하라는 여코를 간호하며 날간이나 집에 같이 있었다. 생각해보면 별로 어색하게 헤어진 것도 아닌데 나스에게는 왠지 자기를 꾸짖던 기다하라의 인상만이 강하게 남아있었다. 헤어진 이후 기다하라로부터는 여코에게 편지가 몇 번 왔을 뿐 나스에게는 아무런 소식도 없었다. 그런 당연한 일에도 나스로서는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었다. 게이조와 닭갓기를 그곳에 둔 채 나스에는 객실 쪽으로 갔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도울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주방으로 들어서자 앞치마를 걸친 두세 명의 여자가 차를 끓이면서 시시덕거리고 있었다. 나스에를 보자 일제히 여자들은 입을 다물었다. 제가 도울 일은 없을까요? 나스에가 말했을 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부인? 부인은 닭갓기 씨의 옆에 있어 주세요. 무라이였다. 무라이는 나스에 등에 손을 얹고 주방에서 밀어내듯이 했다. 어머 언제 오셨어요? 나스에는 저도 모르게 낯선 사람들 속에서 다정하게 말했다. 방금 왔어요. 자동차로? 네, 자동차로요. 아직도 무라이의 손은 나스의 등에 있었다. 그대로 두 사람이 주방에서 나왔을 때 도루가 서 있었다. 아, 도루군. 수고가 많구나. 도루는 얼굴을 획 돌리고 바삐 병원 쪽으로 나갔다. 장례식까지 계실 겁니까? 네. 나스에는 도루의 지금의 태도가 무척 마음에 걸려서 우울한 표정을 지었다. 돌아가실 땐 발에다 드리지요. 고맙습니다. 나스에는 병원 복도로 나가보았다. 전등이 켜져 있는 사무실 안에서 사나이들 대여섯 명이 전화를 걸기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 석에서 도루가 혼자 멍하니 턱을 개고 앉아있었다. 기다하라가 바깥에서 현관으로 들어섰다. 나스에를 보고 기다하라가 미소지었다. 나스에는 마음이 놓으며 같이 웃어주었다. 다카키 선생의 누이 동생들이 지금 와카나이에서 자동차를 타고 오신대요. 저런 무척 피곤들 하겠어요. 도루군 만나보셨나요? 만났어요. 스스럼 없이 말을 걸어주는 기다하라에게 나스의 마음은 서서히 열렸다. 기다하라는 다시 다깝게 집으로 들어갔다. 나스에는 아직도 턱을 개고 앉아있는 도루를 창 너머로 바라보고 조금 망설이다가 그쪽으로 다가갔다. 도루? 나스에가 열려있는 문간에서 서서 불렀다. 도루가 힐끗 나스에를 돌아보았다. 요코에게 전화를 걸어주지 않겠니? 어머니가 걸면 되잖아요. 뭐라고 더 말도 붙일 수 없는 대답이었다. 다음 날 밤 7시부터 다깝게 어머니를 위한 밤샘이 근처의 절에서 행해졌다. 다깝게는 대인관계가 원만했으므로 500명 가까운 손님이 2층 본당 안에 꽉 들어차 있었다. 도루는 그 밤샘 자리에도 나갈 수가 없을 만큼 이런저런 자질구레한 일에 쫓기고 있었다. 지금 도루는 오늘 밤 절에서 묻게 될 친척 친지의 수를 알리기 위해 접수처로 내려가는 길이었다. 층계를 내려선 곳에 현관이 있었고 오른쪽에 조문객을 접수하는 대기소가 있었다. 동리에서 이를 도와주러 온 대여섯 명의 사나이가 이곳에서 손님의 부의금을 접수하고 거기에 대한 답례품을 건네고 있었다. 그러고는 즉시 그 금액과 이름을 향전장에 기록하고 있었다. 왼쪽에는 신발장이 있었고 거기에서도 담당자 네, 다섯 명이 이를 보고 있었다. 도루가 대기소에 들어가서 밤샘을 할 인원수를 보고하고 아침 식사 주문을 확인하고 있을 때 접수처에 검은 드레스를 입은 여자의 모습이 보였다. 그 손님이 내민 부의금을 접수계의 어깨 너머로 무심코 바라본 도루는 하마터면 소리를 지를 뻔했다. 거기에 적힌 이름은 미쓰이 게이코였다. 도루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도루는 뚫어지게 게이코의 얼굴을 보았다. 게이코는 그러한 도루를 눈치채지 못하고 답례품 보따리를 받아들고 조용히 접수계 앞을 떠났다. 도루는 정신없이 대기소에서 나왔다. 방금 본 게이코의 얼굴이 요오코의 얼굴에 겹쳐졌다. 이목구비는 요오코와 비슷했으나 인상은 전혀 달랐다. 요오코의 그 맑고 깊은 인상이 게이코에게는 없었다. 베일을 통해서 보는 것 같이 어딘가 요염한 아름다움이 있었다. 불과 몇 초 동안에 그 표정이 실로 미묘하게 몇 번이나 변화한 것 같은 인상이었다. 도루는 층계를 올라가는 게이코의 뒷모습을 쳐다보았다. 가볍게 양쪽 팔꿈치를 몸에 붙이고 천천히 올라가는 모습에서 도루는 문득 돌스토이의 안나 카레리나를 연상했다. 도루는 용기를 내어 층계를 두단씩 뛰어올라갔다. 어쩜. 가로막듯이 도중에 층계참에 우뚝 선 도루를 보고 게이코는 미소지었다. 저. 도루의 입술이 실럭실럭 경련을 일으켰다. 무슨 말을 할 것인지 도루는 아직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 무슨 할 말이 있나요? 게이코의 미소는 도루를 부드럽게 감쌌다. 이상한 눈이다. 아니요. 실례했습니다. 사람을 착각했습니다. 착각했다고요? 나하고 닮은 사람이 계신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욕과 매우 비슷했다. 약간 코먹은 듯 하면서도 젖은 목소리였다. 네. 있어요. 하지만 나이가 틀려요. 그랬군요. 상냥하게 대답하고 게이코는 그대로 다시 층계를 올라가려 했다. 독경 소리가 한층 더 크게 들려왔다. 저. 아주 꼭 닮았어요. 도루는 매달리듯이 말했다. 미안해요. 밤샘을 끝내고 나서 얘기하죠. 게이코는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도루의 심상치 않은 표정을 마주 보면서 조용히 말했다. 정말입니까? 밖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도루는 멍하니 게이코의 뒷모습을 배용했다. 엄청난 얘기를 하고 말았군. 도루는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렇게도 마음에 걸리고 있던 욕구의 어머니를 지금 만난 것이다. 작년 6월 도루는 미쓰이가를 찾아서 오다루까지 갔었다. 그 뒤에도 몇 차례 가보고 싶다고는 생각하면서도 도루는 자제하고 있었다. 이따금 아사이가와의 돌아가 욕구의 모습을 보고는 아직도 그 시기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도루도 기다하라도 욕구의 일은 금기처럼 차츰 언급하지 않고 지내왔다. 욕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기가 서로 무서웠던 것이다. 그러나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도 불안한 일이었다. 두 사람은 다른 일에 대해서 마냥 이야기했다. 그리고 헤어질 때면 언제나 욕구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은 기다하라에게 도루는 초조감이랄까 불만이랄까 형언할 수 없는 서먹서먹한 느낌을 받고 냈다. 긴 것도 같고 짧은 것도 같은 일련이었다. 도루는 본당 입구에서 개입구가 앉아있는 자리를 확인했다. 창문으로 밤바람이 들어오고 있었지만 사람이 꽉 찬 본당 안은 사람의 훈김으로 후덥지근했다. 맨 뒤에서 차분하게 손을 모으고 있는 개입구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도루는 안정할 수 없는 심정이었다. 촛불 모양을 한 전등이 여러 개 켜져 있는 재단에 다깝게 어머니 사진이 조그맣게 보였다. 머리를 숙이고 있는 사람, 뭐라고 노상 수근대고 있는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다깝게 어머니 또는 다깝게 하고 알게 되었을까 하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한 사람의 죽음으로 한자리에 모이게 된 이 500명 남짓한 사람에게 다깝게와의 관계를 도루는 묻고 싶었다. 더욱이 개입구와 다깝게의 애초의 계기는 무엇인가? 대체 요코의 출생에 대해 의논할 정도의 관계가 어떻게 해서 형성되었는가? 자기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개입구를 보았을 때 도루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개입구의 바로 옆자리에 기다하라가 무릎을 안고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도루는 기다하라에게 개입구의 존재를 알리고 싶었다. 불러내어 이야기할까 하고도 생각했다. 그러나 도루는 그만두었다. 요코의 관한은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알리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들었다. 그것은 추악한 일일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도루는 이 중대한 비밀을 자기만의 가슴에 간직하고 싶었던 것이다. 밤샘에 의식이 끝나고 사람들은 저마다 일어서서 돌아가기 시작했다. 상조인 다깝게에게 인사를 하려는 사람은 재단 가까이에 있는 다깝게 옆으로 다가갔다. 두세 마디 뭐라고 입속에서 중얼거리며 머리를 숙이고 돌아가는 사람. 다깝게 어깨를 두드리며 격려의 말을 하고 가는 사람. 여러 사람들이 번갈아 가며 인사를 하고 간다. 게이조와 나스에는 다깝게에게서 멀지 않은 곳에 앉아서 그러한 손님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어머 여보! 사키꼬예요! 나스의 속삭임 소리에 자세히 보니까 수수한 잿빛 기모노에 검은 하우리를 걸친 사키꼬가 다깝게 앞에서 정중하게 머리를 숙이고 있었다. 게이조로서는 뜻밖의 일이었다. 그러나 생각할 것도 없이 사키꼬가 밤샘을 하러 달려온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 뭔가 얘기하고 있던 사키꼬가 재단 앞에 나가 분양을 하고 일어서서 나가려고 할 때 나스의 애가 다가가 말을 걸었다. 사키꼬 오랜만이에요. 사키꼬는 놀란 것 같았으나 곧 반가운 표정을 지으며 게이조와 나스의 옆에 앉았다. 그때는 폐를 끼쳐서 정말 미안했어요. 사키꼬는 중개인이었던 게이조에게 이혼의 일로 사뿌로까지 오게 했던 일에 대해 인사를 했다. 애들도 잘했어요? 네, 덕분에 잘했어요. 하지만 때때로 아버지는 어디 갔냐고 물을 땐 내가 못할 일을 하지 않았나 하고 마음이 언짢아요. 주눅들지 않는 말투였다. 오늘 밤 만났어요? 나스의 애가 목소리를 낮추었다. 만났어요? 어, 와 있었군 하더군요. 사키꼬는 시원스럽게 말했다. 헤어진 부부란 그런 것인가 하고 게이조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만일 나스의 애가 자기를 두고 나간 뒤 어디에선가 우연히 만났다고 한다면 자기는 과연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아마 밉살스럽게 나스의 애를 쳐다보며 말도 걸지 않을 것이다. 어머, 그 얘기뿐이던가요? 네, 그것뿐이에요. 나 역시 와 있었어요. 안 돼요? 하고 말했을 뿐이니까요. 애들에 대한 것도 묻지 않으시던가요? 아무 얘기 없었어요. 잘 있느냐는 말 따위는 해도 괜찮을 텐데 그런 말 하기가 억울한 것 아닐까요? 사키꼬가 돌아와 주었으면 하는 것 아닐까? 게이조는 무라이를 눈으로 찾으면서 말했다. 친척이나 가까운 친지들이 삼삼오 여기저기에 어울려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바구니에 담은 꽃과 화안이 여러 곳에 늘어서 있었다. 그 벽 가까이에 책상다리를 하고 앉아서 혼자 멍하니 담배를 피우고 있는 무라이의 모습이 보였다. 아, 저기에 있군. 조금 이야기를 나누고 가는 것이 어떨까? 게이조는 무라이 쪽을 보면서 사키꼬에게 말했다. 전 싫어요. 할 얘기도 없고요. 하지만 전에도 말했지만 사키꼬도 어머니니까 두 아이에 대한 것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때 닭각기와 미스 게이코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러나 게이조도 나스에도 전혀 깨닫지를 못했다. 무라이와 사키꼬에게만 정신이 팔려 있었기 때문이다. 그건 저도 몇 번 생각했어요. 하지만 원장 선생님. 사키꼬는 전에 아사이가와에 있을 때와 똑같은 호칭으로 게이조를 불렀다. 어머니인 제가 이런 길을 걸어왔다는 것을 애들에게도 분명히 알려주고 싶어요. 경박한 결혼에는 얼마나 큰 형벌이 가해지는가 하는 것을 딸들에게도 알려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요. 사키꼬는 저어만치에 있는 무라이의 쪽을 흘끗 바라보고 나서 말을 계속 이었다. 그리고 선생님. 무라이는 대학을 나와서 사회적 지위가 높은 직업을 가졌어요. 하지만 여성을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는 그러한 인간은 인간 쓰리기예요. 애들도 이제 자라게 되면 그가 어떤 인간인지 잘 알게 되리라고 생각해요. 어딘가에 자기 본의적인 이유가 내포되어 있다고는 생각하면서도 무라이를 나쁘게 말하는 사키꼬의 말이 게이조의 귀에는 기분 좋게 들렸다. 루리꼬가 살해당했을 때 나세와 무라이의 일만을 생각해도 좀 더 격렬하게 매도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게다가 육각고의 일도 있다. 만일 무라이라는 인간이 이 세상에 없었다면 루리꼬는 그날 살해되지 않았을 것이고 따라서 우리 집은 그야말로 평온 무사했을 것이 틀림없다. 육각고도 지금쯤 몇 아이의 어머니가 되어서 행복하게 살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저 원장선생님 만일 제가 무라이와 헤어지지 않았다면 제 딸들은 아버지의 모습에 완전히 환멸을 느꼈으리라고 생각해요. 일전에 어디에선가 무슨 책을 읽고 지저분한 아버지라면 차라리 없는 편이 낫다고 했었어요. 차라리 죽고 없을 때 애들은 더 강하고 진실하게 자란다고 말이에요. 죽은 아버지는 미화되기 때문일까요? 게이조는 과연 그럴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자식의 눈으로 볼 때도 경멸하고 싶어지는 부모가 자식을 비행으로 인도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게이조는 은근히 자신을 돌아보았다. 자기들 부부도 훌륭한 부모는 아니다. 그래도 아직 무라이보다는 낫다고 생각하면서 게이조는 사기꼬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이봐, 봤어? 다깎이가 게이조의 옆으로 다가왔다. 사라져가는 사기꼬의 뒷모습을 앉은 채 바라보고 있던 게이조가 다깎이를 돌아보았다. 무엇을 말인가? 그때 앞치마를 걸치고 이를 돕는 여자들 대여섯 명이 술과 마른 안주를 가지고 왔다. 드세요. 스무살이 될까 말까한 소녀가 다깎이와 게이조 앞에 살며시 쟁반을 내려놓았다. 아니, 준꼬. 이렇게 늦게까지 이를 돕고 있었어? 다깎이가 즉시 술병을 들고 게이조에게 따라주면서 말했다. 아직 그렇게 늦지 않았어요. 아버지하고 함께 돌아갈 건데요, 뭐. 웃으니까 볼에 깊은 보조개가 생기는 귀여운 얼굴의 소녀였다. 준꼬? 이 아저씨는 내 가장 친한 친구이고 역시 의사선생이란다. 준꼬라고 불린 소녀는 깊은 보조개를 또다시 보이면서 나갔다. 저의 아버지는 훌륭한 사람이야. 약제사인데 고토지에 가게가 있지. 뭐, 그런 것보다 아까 내가 이야기를 꺼내려 했던 것은 검은 옷을 입은 여자 말인데 보았을 테지? 검은 옷을 입은? 아니, 보지 못했는걸. 그래? 못 보았으면 됐어. 다깎이는 자기 잔에 술을 따르면서 말했다. 어머, 마음에 걸려요. 말씀하시다가 말면. 그렇죠, 여보? 아니, 못 보았으면 됐어. 어쨌든 장례식을 치르자니까 뜻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군. 그야, 그렇지. 결혼식이라면 참석자가 뻔하지만 장례식은 다르지. 상주조차도 예측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지. 나도 삿기꼴을 만난 것은 뜻밖이었으니까. 스지구찌, 그리고 나스에도 놀라지 말아요. 사실은 오다루에 그 사람이 왔어요. 오다루에? 게이조와 나스에가 동시에 되물었다. 그럼 저 요코에? 그렇다니까. 게이조와 나스에가 얼굴을 마주 보았다. 뭐, 굳이 만날 것도 없어. 다깎기는 그렇게 말하고 술잔과 술병을 들고 일어섰다. 어머니를 잊고 있었어. 좋아하셨지. 이걸 말이야. 다깎기는 재단 앞에 앉아서 자기의 자네의 술을 따르고 합장을 했다. 그랬었군. 요코에 어머니가 왔었군. 바로 코앞에 있던 게이코를 미처 깨닫지 못한 것이 게이조에게는 무척 의미심장하게 생각되었다. 문득 게이조는 나스를 보며 왠지 절실하게 자기들은 역시 부부라는 생각이 들었다. 도루는 절의 정문 근처에 서서 미스의 게이코를 기다리고 있었다. 경례 주차장에서 헤드라이트를 켠 자동차가 연달아 도로 앞을 지나서는 사라져갔다. 도루는 시계를 보았다. 8시 반이 지나 있었다. 벌써 요코의 어머니는 돌아갔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그런대로 차라리 잘된 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도루는 정문 안으로 되돌아 들어갔다. 그때 밝은 헤드라이트가 도루를 비치고 자동차가 멎었다. 미스의 게이코의 차였다. 타시지 않겠어요? 도루는 시키는 대로 조수석에 앉았다. 자동차는 오른쪽으로 꺾어져 밝은 전착길로 나왔다. 어디서 차라도 마실까요? 오랜 친지 같은 친밀감이 담긴 목소리였다. 미안합니다. 하지만 오다루까지 가셔야 할 것 아닙니까? 도루는 말하고 나서 당황했다. 오다루? 게이코는 조금 놀란 듯이 옆에 앉은 도루를 보았다. 역시 어디 조용한 데서 차분하게 얘기를 나누는 것이 좋겠군요. 가까이 있는 상하이 호텔의 로비는 어떨까요? 게이코는 말없이 앉아있는 도루에게 말했다. 도루는 자연스럽게 게이코에게 접근할 생각이었다. 게이코에 대한 예비 지식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처럼 행동할 생각이었다. 그런데 얼떨결에 말을 뱉는 바람에 그 계획은 완전히 빗나갔다. 어떻게 이야기를 전개할 것인가 하고 도루는 바삐 머리를 굴렸다. 스쳐 지나가는 자동차의 물결을 바라보면서 도루는 초조해했다. 당신도 오다루예요? 자동차가 상하이 호텔에 도착했을 때 게이코가 물었다. 도루는 애매한 표정으로 차에서 내렸다. 넓은 호텔 로비에는 외국인의 모습도 보이고 끊임없이 손님이 드나들고 있었다. 호화로운 상델리에를 쳐다보면서 두 사람은 로비의 창가에 있는 의자에 앉았다. 정원의 푸른 잔디가 수은등에 비춰지고 폭이 넓고 낮은 폭포가 물보라를 흩뿌리고 있었다. 나는 오다루에 사는 미스이라고 해요. 당신은요? 게이코는 가볍게 두 손을 깍지 끼고 탁자 위에 놓았다. 그것이 도루에게는 무척이나 우아한 동작으로 여겨져서 압박을 느꼈다. 나, 도루는 말이 막혔다. 게이코는 한쪽 손을 들어 사완을 부르더니 도루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는 커피. 당신은 뭘로? 나도 커피, 아니 아이스크림으로 하겠어요. 사완이 사라지자 미소를 띈 채 그러나 단호하게 게이코는 말했다. 어떻게 당신은 내가 오다루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아시죠? 도루는 가볍게 입술을 깨물었다. 추궁당하는 느낌이었다. 마음을 결정한 도루는 게이코을 직시했다. 내 실수였어요. 실은 나는 아주머니가 오다루에 살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으로 해둘 생각이었어요. 게이코는 잠깐 눈을 내리깔았으나 곧 도로를 마주 보았다. 나는 스지구찌 도루라고 합니다. 실례했습니다. 도루는 새삼스럽게 머리를 숙였다. 스지구찌 도루? 좋은 이름이군요. 어째서 댁은 나에 대한 걸 알고 계시죠? 도루는 잠자코 있었다. 미스의 게이코는 대략 짐작하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채 나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일까? 만일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면 나는 지금 게이코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는 것이 된다. 어떻게 됐어요? 스지구찌 씨? 한마디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차례차례 듣겠어요. 당신은 나하고 닮은 사람이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무척 심각한 얼굴이었어요. 그 얘기부터 들려주세요. 게이코는 커피에 우유를 넣으면서 말했다. 네, 누이 동생이요. 누이 동생이 아주머니를 쏙 닮았어요. 누이 동생이요? 몇 살이에요? 스푼으로 커피를 젓고 있던 게이코의 손이 멈추었다. 가을에 열아홉 살이에요. 열아홉 살? 게이코의 얼굴에서 불현듯 미소가 사라졌다. 도루는 숨이 가빠졌다. 자기는 지금 잔혹한 일을 벌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누이 동생은 양녀예요. 게이코는 크게 끄덕이고 도루를 바라보았다. 형언할 수 없는 슬픈 빛이 떠올랐다. 도루는 가슴이 뭉클했다. 알겠어요. 대강 무슨 얘긴지. 미안합니다. 나는 이런 말씀을 드리지 말았어야 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욕구는 이 일도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도루는 시계를 보았다. 아, 돌아가야 할 시간이로군요. 아니요. 저는 절에 묵습니다. 그보다도 아주머니가 오다루에 돌아가실 시간이. 내일은 걱정하지 말아요. 사뽀루의 어머니 집에 묵으니까요. 어머니의 집? 이 사람의 어머니는 곧 욕구의 할머니가 아닌가. 그럼 좀 더 말을 하게 해주세요. 하세요. 사양할 것 없이. 이런 얘기를 듣다 말고 헤어질 수는 도저히 없을 것 같아요. 다시 게이코의 입술에 미소가 돌아왔다. 끊임없이 표정이 달라지는 게이코를 도루는 넉넉한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했다. 작년 겨울에 누이 동생은 자살을 기도했어요. 자살을요? 게이코의 눈이 크게 떠졌다. 어째서요? 도루는 누리꼬가 살해된 일에서부터 요오꼬의 자살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를 짤막하게 이야기하고 오다루에 자기가 찾아갔던 일도 덧붙였다. 게이코는 끄덕이면서 듣고 있었으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는 후하고 큰 한숨을 쉬었다. 무서운 일이군요. 많은 생각이 담긴 목소리였다. 미안합니다. 스지구치 씨, 내가 무섭다고 한 것은 나 자신에 대해서예요. 나는 확실히 딸애를 낳았어요. 스미꾸라는 이름을 임시로 붙여가지고 다가키 씨에게 부탁해서 영화원에 맡겼어요. 나는 애보다도 나 자신의 일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짊어져야 할 책임을 나는 아무것도 지지 않고 말하자면 그 애를 버린 셈이니까요. 나는 막대 먹은 여자예요. 미스이를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미스이가 출장하고 없는 동안에 나카가와를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때 나카가와를 좀 더 깊이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아 나카가와는 그 애가 태어나기 전에 죽었어요. 이윽고 미스이가 돌아온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나카가와보다도 미스이를 사랑하고 있는 것 같은 마음이 든 거예요. 게다가 나에게는 아들이 있었고 도루는 작년에 오다르의 이로나이초에서 만났던 친절한 청년을 머리에 떠올렸다. 스지그찌 씨 난 정말 지독한 여자예요. 시치미를 떼고 미스야고 그대로 오늘날까지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행복하게 말이에요. 물론 그 애를 잊은 것은 아니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마음은 아프면서도 눈앞에 있는 아들만큼 마음에 두고 있지는 않았어요. 내 무책임한 생활이 당신의 집안을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 들게 하고 이 애가 자살까지 게이코는 눈을 감았다. 게이코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다. 너무나도 솔직하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한 게이코에게 도루는 맞장구를 칠 수도 없었다. 게이코는 한마디도 변명을 하려 하지 않았다. 그것은 요코에게 있는 그 성격과 흡사했다. 스지그찌 씨 나는 어떻게 하면 좋죠? 호소하는 듯한 가냘픈 눈길이었다. 그 모습은 한순간 어린아이처럼 보이기까지 했다. 요코의 일을 마음에 두고 계시기만 하면 됩니다. 요코? 무슨 글자지요? 타이요의 요입니다. 게이코는 쓸쓸하게 웃으면서 끄덕였다. 도루는 녹아버린 아이스크림을 스푼으로 뜨면서 게이코에 대해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만날 때까지는 막연하나마 가지고 있던 게이코에 대한 적의가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이 사라져 있었기 때문이다. 작년에 미스의 상점 옆에 담배가게 아저씨가 게이코를 만난 사람은 누구나 게이코를 좋아하게 된다던 말이 생각났다. 지금은 건강한가요? 육체적으로는 건강합니다. 하지만 그때의 요코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요? 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언짢게 생각하지 마세요. 요코는 아주머니를 만나고 싶다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당연하겠죠. 어떤 사정이 있었든지 남에게 넘겨주었다는 것은 결국 버렸다는 얘기니까요. 어머니라는 존재는 기른 사람을 말하는 것이니까요.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요코하고 똑같은 소리를 한다고 도루는 놀라서 게이코를 보았다. 다시 시계를 들여다본 도루가 말했다. 이젠 가셔야겠는걸요? 조금만 더 계셔주세요. 부모님이 장례식에 와 계시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와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누구에게도 아주머니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어째서요? 난 요코를 어째서요?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래요? 게이코는 밤의 폭포에 눈을 돌리며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표정이 되었다. 아주머니도 다시는 만나지 않을 겁니다. 왜요? 게이코가 도루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 눈길이 요코와 무척이나 흡사했다. 아주머니의 평화를 더 이상 교란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나는 당신과 친구가 되고 싶어요. 난 그에게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어요. 알아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떻게도 할 수 없는 일인지는 몰라요. 하지만 알게 됨으로써 나는 무엇인가 내가 살아가는 방법을 고쳐나가게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밤에는 신뢰가 많았습니다. 도루는 갑자기 피로감을 느꼈다. 절까지 모셔다 드릴까요? 나는 택시를 타고 가겠어요. 걸어도 잠깐이고 게이코도 일어났다. 참 내가 운전을 해서 모셔다 드릴까요? 나는 막대 먹은 여자인걸요. 오늘 밤의 일로 운전을 그르치는 일은 없을 거예요. 게이코는 다시 쓸쓸하게 웃었다. 장례식의 모든 절차를 끝내고 돌아갈 때 나스에는 기차의 창문을 통해 해점은 하늘을 바라본 채 게이조에게 옆 얼굴을 보이고 있었다. 무라이가 자동차로 아사히가와까지 발에다 주기를 나스에는 은밀히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게이조는 무라이의 권유를 거절하고 말았다. 고맙지만 기차 안에서 자면서 가는 쪽이 편안하니까 피곤해서 그만 신뢰하겠어요. 부드러운 거절이었지만 무라이는 짓궂은 미소를 띄고 말했다. 억지로 권하지는 않겠어요. 운전에 자신이 없으니까요. 나스에는 게이조를 질투심이 많다고 생각했다. 무라이는 아사히가와까지 140킬로를 혼자서 운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혼자서 운전하기보다도 오히려 누가 타고 있는 편이 안전한 것이다. 그러나 게이조는 무라이와 나스에가 조금이라도 더 친숙해지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듯 했다. 나스에는 왠지 자기가 끊임없이 게이조의 감시를 받고 있는 것 같은 불만을 느꼈다. 무라이스는 어디쯤 갔을까 몰라. 나스에는 옆에 나란히 앉아있는 게이조의 표정을 살피면서 말했다. 게이조에 대한 반발이 그렇게 말을 하게 한 것이다. 글쎄 그나저나 다깝기도 외로워 지겠군. 이번에야말로 결혼을 할 마음이 생기는지 모르겠군. 나스의 감정을 무시하고 게이조는 말했다. 언젠가 다깝기가 다스코에게 결혼을 신청했다는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어머 다스코 에게요? 나스에는 저도 모르게 대답했다. 아니 반 농담으로 했던 모양이지만 다스코도 언제까지나 혼자 산다는 건 글쎄 어떨까? 다깝기 씨하고 다스코라면 어울릴 것 같기는 한데요? 두 사람 모두 진짜 어른이니까 좋은 짝이 들이라고는 생각되지만 다스코도 많은 제자를 아사히가와에 둔 채 사뽀리에 살 마음도 생기지 않을 거고 다깝기 씨 어머님 정말 안 됐어요. 손자 얼굴도 보지 못하시고 응 정말 그래 그건 그렇고 무라이군과 사키코는 어떻게 될까 사키코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지만 그 두 사람은 이제 원상복귀는 불가능해요. 게이조는 냉담하게 말하는 나스를 힐끗 바라보고 신문을 펼쳤다. 일면에서부터 차례로 보고 있던 게이조가 불쑥 소리를 질렀다. 여보 미쓰이 게이쿠 씨가 네 어떻게 됐어요 따스에는 게이조가 가리켜 보이는 기사를 쳐다보고 순간 숨을 죽였다. 부인 자가운전 추돌 중상 상가집에서 돌아가던 길에 그리고 제목에 이어 어젯밤 10시 조금 지나 미쓰이 게이쿠의 트럭 추돌 사고의 모습이 간략하게 적혀 있었다. 요꼬는 오늘 육아원을 방문할 생각으로 집을 나섰다. 일반 사람이 찾아가도 좋을지 어떨지 요꼬로서는 알 수가 없었다. 그래서 방문한다기보다는 육아원의 건물만이라도 보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다. 육아원은 시립병원에서 가깝고 이시가리 강의 제방 근처라고 듣고 있었다. 좀처럼 가지 않은 지역이어서 요꼬는 그 근방의 지리에 어두웠다. 그래도 육아원의 낡고 큰 건물은 곧 발견되었다. 킨세이바시 옆에 모퉁이에 하얀 페이트가 벗겨진 판벽으로 된 육아원이 있었다. 요꼬는 제방에 서서 그 건물을 내려다보았다. 250평 남짓 2층 건물이 그 4배나 되는 부지 안에 서 있었고 낡은 연못이 버드나무와 자작나무에 둘러싸여 마당 한 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다. 제 방 쪽의 빈터에는 미끄럼틀과 그네가 있었으나 애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때 중학생 정도의 여자애가 가방을 들고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보였다. 요꼬는 제방을 걷기 시작했다. 넓은 수면이 7월의 햇빛을 반짝반짝 반사하고 제방 양쪽에 키보다도 높게 자란 감제풀의 잎사귀가 군데군데에서 시야를 차단하고 있었다. 건너편 모래밭의 자동차 연습소에서는 자동차 대여섯 대가 뜨거운 햇볕 아래서 느릿느릿 움직이고 있었다. 누나 어디에 가세요? 언제 왔는지 국민학교 3, 4학년 짜리 애들 몇 명이 요꼬를 외웠었다. 그냥 산책하는 거야. 요꼬는 말을 건 동그란 얼굴에 사내애를 바라보았다. 아 그냥 산책? 누나네 집 이 근처야? 아니 멀어 가구라 초 가구라 초? 어딘데? 저 쪽? 응 저 쪽 요꼬는 남쪽을 가리켰다. 누나 엄마 아빠 계셔? 제일 키가 작고 목덜미 개가 거무스름한 사내애가 물었다. 그래 있어 누나의 엄마 아빠 결혼했어? 결혼? 응 두 애가 한꺼번에 대답했다. 결혼했지 그럼 요꼬는 문득 자기를 낳은 진짜 어머니와 진짜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동시에 애들의 질문에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응 결혼했으면 좋은 거다. 그치? 그래 결혼했으면 괜찮아. 어디서 결혼했어요? 분명히 그것은 어린애의 질문이라고는 할 수 없었다. 너희들은 집이 어디니? 우리 집? 루모이 루모이? 요꼬는 놀라서 그 애를 보았다. 난 몰라요. 세 살 때 왔으니까. 세 살 때 왔다고? 요꼬는 그제서야 그들이 육아원의 애들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 그럼 너희들은 저 집에 살고 있구나. 요꼬는 제 방 밑에 육아원을 가리켰다. 그래요. 애들은 명랑하게 대답했다. 누나 벌써 돌아가요? 시계 몇 시인데? 여자애가 요꼬의 손목을 잡았다. 땀이 맨 손이었다. 어머 벌써 셋이 반이네. 애는 그렇게 말했지만 아직도 요꼬를 애호싼 채 떠나려고 하지는 않았다. 언니 이쁘네요. 여자애가 요꼬의 손을 자기 손에 얼거지었다. 정말 그래 텔레비전에 나오는 여자 같다. 다른 애들도 요꼬의 손을 잡았다. 얌체다. 내가 옆에 있었는데. 모두가 요꼬의 손을 잡고 싶어 했다. 그것은 국민학교 교사를 따르는 애들의 모습과 흡사했다. 언니 이름이 뭐예요? 머리를 따느린 여자애가 물었다. 스지구찌 요꼬라고 한단다. 스지구찌 요꼬? 그 이름은 아버지 쪽 이름이에요? 어머니 쪽 이름이에요? 여자애가 열심히 물었다. 아버지 쪽 이름이지 물론. 흠 그쪽이 좋아요. 나는요 언니 어머니 쪽 이름이에요. 아직 결혼을 안 했다나 봐요. 아직 결혼을 안 해? 요꼬는 퍼득 머리에 와 닿는 것이 있었다. 아까부터 애들은 결혼이라는 말을 자꾸 입에 담고 있었다. 그 배우의 얼마나 복잡하고 무거운 생활이 숨겨져 있었는가를 요꼬는 지금 비로소 알았다. 육아원 안에서 불현듯 오르골 소리가 흘러나왔다. 이 길은 언젠가 왔던 길 이라는 곡이었다. 어머 무슨 오르골 소리니? 음 이제부터 자유시간이라는 오르골이에요. 이제부터 자유시간? 하지만 너희들은 내내 이런 곳에서 놀고 있었잖니? 아니에요. 놀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 근처에 어떤 풀이 있는지 알아보러 나왔어요. 그렇지 얘들아? 사내 애는 변명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감제풀잎과 쑥을 요꼬에게 내밀어 보였다. 누나 우리들하고 같이 가서 놀다가 가요. 그래 그래 놀다가 가요. 애들은 일제히 크게 끄덕이며 말했다. 육아원의 애들과 제 방에서 만난 것도 뜻밖이었고 애들이 말을 걸어준 것도 뜻밖이었다. 그리고 요꼬에 요꼬에 손을 잡아 끌며 사내 애가 말했다. 요꼬는 잠깐 빵설였으나 애들과 함께 제 방을 내려가 육아원 안으로 들어갔다. 열려져 있는 뒤쪽 현관을 들어서자 뚜껑이 없는 신발장에 어린아이의 크고 작은 구두와 샌들이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었다. 애들의 목소리가 안으로부터 떠들썩하게 들려왔고 복도에 앉아서 혼자 돌고 있는 세 살쯤 된 계집애의 모습이 보였다. 내 방 여기예요. 현관 옆에 문을 열고 애들은 욕골을 방으로 끌어들였다. 들어서면서 왼쪽의 선반처럼 긴 책상이 북박이로 설치되어 있었고 등받이가 없는 네모난 의자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이 방이 애들의 학습 장소였다. 조금만 팔꿈치를 펴면 옆자리를 침범하게 될 만큼 비좁았다. 그리고 책상과 마주한 벽에는 란도셀이나 가방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다. 그 위에 조그만 선반에 있는 보자기 꾸러미에는 그들의 갈아입을 옷까지라도 들어있는 것일까. 용하구나 반듯하게 잘 정돈이 되어있구나. 약간의 통로를 남겨놓고 바로 오른쪽은 2단 침대로 되어있었다. 여기에서 10명의 어린이가 아래 위로 나뉘어서 잠을 자는 것이다. 어린이만의 세계, 아직도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매달리고 싶은 나이에 어린이들이 이곳에서 어떤 생각을 하며 잠을 자는 걸까. 여자애가 말했다. 언니, 자고 가요. 자고 가? 원장 선생님에게 부탁하고 말이에요. 함께 자고 가요. 그래, 그래, 자고 가요. 함께 목욕도 하고. 식구들하고 의논해보고 자러 올게. 정말? 좋아요. 죽어도 살아도 거짓말 안 하지? 여자애가 재빨리 욕과 새끼손가락을 걸고 거기에다 훅 하고 숨을 내쉬었다. 그때 다시 오르골이 울렸다. 언니, 강당으로 가요. 저모가 있어요. 애들은 다시 요코를 잡아 끌고 강당으로 데려갔다. 3살, 4살 정도의 어린 아이들로부터 중학생까지 5, 60명가량의 애들이 강당으로 들어갔다. 이 사람 누구니? 다른 애들이 요코 옆으로 몰려왔다.